영어충은 장검으로 그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우측 발을 날려 그 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장검을 시체에서 뽑아낸 후 이어 뒷사람이 급습하는 소리가 들리자 고개도 돌리지 않고 검을 휘둘러 두 사람의 가슴에 칼을 찔렀다. 곧바로 검을 쥐고 악영산의 몸 뒤로 돌아가 똑바로 악영산의 두 손을 거머쥐고 있는 자의 목을 내리쳤다. 그 자는 두 손이 부러지면서 퍽하고 악영산의 어깨에 쓰러졌다. 목덜미에서는 피가 샘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은 너무나 돌발적으로 일어나 영어충은 연신 아홉 명을 살해했는데 극히 일순간의 일이었다. 그 우두머리인 자는 일성을 지르고 쌍철패를 휘두르며 영어충의 정수리를 향해서 찍어 내려왔다. 영어충은 장검을 움직이더니 그 두 개의 철패 사이에 난 빈틈으로 칼을 집어넣어 똑바로 그의 좌측 눈을 찍었다. 그 자는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뒤로 물러나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영어충은 고개를 돌려 칼을 휘둘러 또 세 명을 죽였다. 나머지 네 사람은 겁에 질려 소리를 내더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사방으로 도망쳤다. 영어충은 외쳤다. 너희들은 나의 소삼해를 능욕하려고 했지. 한놈도 살아 돌아갈 생각을 말하라. 두 사람을 쫓아가더니 장검을 질풍처럼 내리찍어 그 두 사람은 모두 목덜미에 칼을 맞았다. 두 사람은 급하게 달려가다가 검을 맞자 십여보를 가다가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그 나머지 두 사람은 한 명은 동쪽으로 다른 한 명은 서쪽으로 도망쳤다. 영어충이 질풍처럼 동쪽으로 달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검을 던지자 장검은 한 줄기 빛으로 변하면서 그 자의 허리에 깊숙하게 꽂혔다. 영어충은 고개를 돌려 서쪽으로 도망치는 자를 뒤쫓았다. 십여 장을 달려가자 그 사람의 몸 뒤에 바짝 다가갈 수가 잊었다. 손을 내밀자 비로소 손에는 아무런 변기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손가락의 길을 운행시켜 그 자의 등어리를 짚었다. 그 사람은 등어리가 아파오자 검을 돌려 내리찍었다. 영어충의 주먹과 발의 공력은 평범하기 짝이 없었다. 조금 전에 그의 손가락은 비록 적을 적중시켰지만 힘을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 그가 검을 들어 내리쳐오자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여 급히 몸을 피했다. 그때 그의 우측 겨드랑이에 크나큰 허점을 발견하고 좌측 주먹으로 똑바로 내리쳤다. 뜻밖의 좌측 팔은 약간 미동을 하더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적의 강도는 자기의 얼굴을 향해 똑바로 들어왔다. 영어충은 깜짝 놀란 나머지 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 산에는 칼을 들고 맹렬하게 덮쳐왔다. 영어충의 손에는 변기가 없어서 감히 그와 대적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도망쳤다. 악영사는 땅바닥에 떨어진 장검을 주워들고 외쳤다. 대사형 검을 받으세요. 영어충은 우측 손을 휘저어 검을 받아 쥐고 몸을 돌려 껄껄 웃었다. 그 산에는 강도를 쳐들고 금방이라도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영어충의 손에서 장검이 번쩍이자 깜짝 놀라 일도를 내리찍지 못하였다. 영어충이 천천히 다가가자 그 산에는 온몸을 벌벌 떨면서 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영어충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내가 나의 사매를 능욕하려고 했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장검을 똑바로 그의 목구멍으로 갖다댔다. 한 발짝 다가가 낮은 소리로 물어봤다. 눈사람 위에 씌어져 있는 글자는 무슨 글자인가? 그 산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네. 해고. 해고. 성난 양정. 불투입니다. 영어충은 멍청해지며 말을 했다. 은바다가 마르고 돌이 썩을지라도 두 사람 정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씁쓸해지면서 장검을 내리치고 그의 목덜미를 꿰뚫었다. 몸을 돌려보니 악영사는 임평지를 부축혀 일어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선혈이 낭자하였다. 임평지는 똑바로 몸을 세우더니 영어충을 향해서 폭건을 하며 말했다. 영호 형님께서 이렇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그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상처가 깊지 않느냐. 임평지는 말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어충은 장검을 악영산에게 건네주고 땅바닥에 두 줄의 말발굽 자국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다. 사부님과 사모님은 이쪽을 향해서 가셨다. 임평지는 말했다. 네. 악영산은 적이 남긴 두 마리의 말을 끌어다가 말을 타더니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러 갑시다. 임평지는 바둥바둥 대면서 말에 기어올랐다. 악영산은 말굽비를 커머쥐고 영호충의 몸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을 세우고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영호충이 그녀의 눈빛을 보자 악영산은 말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개를 돌리더니 말굽비를 거머쥐었다. 두 마리의 말은 악붉은 부부가 남신 말발 자국을 따라 서북쪽으로 갔다. 영호충은 멍청하게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멀어지자 비로소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임하행과 상문천 영영 세 사람은 이미 몸에 붙어있는 눈을 털고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영호충은 기뻐서 말하였다. 임교주님 제가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임하행은 씁쓸히 웃으면서 말했다.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네만 자네가 큰일 났구만. 자네의 좌측 팔은 어떠한가. 영호충은 말했다. 팔의 경맥이 순하지 아니하고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임하행은 미간을 치푸리며 말했다. 이 일은 약간 복잡하니 우리는 천천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너는 악시 집에 딸을 구해 결국 사문의 은덕을 갚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네. 상형제 노노때는 어째서 갈수록 이렇게 못난 짓만 하는가. 이렇게 비굴하고 못된 짓을 하다니. 상문천히 말했다. 내가 이들의 말투를 들어보건대 아마 그 젊은 두 사람을 잡아다가 흙목에로 데리고 가려는 듯했습니다. 임하행은 말했다. 설마하니 동방불패의 생각일까. 그는 이 위군자와 무슨 원한이 있단 말인가. 영호충은 땅바닥에 널려져 있는 시체를 가리키며 물어보았다. 이 사람들은 동방불패의 부하들입니까. 임하행은 말했다. 나의 부하이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영은 말했다. 아버지 영호 오라버니의 손은 어떻습니까. 임하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착한 사위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 이 장인 어른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의 손목을 낳게 할 것이다. 말을 하면서 껄껄 웃고 영호충은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자기를 쳐다보자 심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영영이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아버지의 앞으론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라버니는 어려서부터 화산의 악소저와 함께 자라고 함께 커왔습니다. 조금 전에 오라버니가 그 악소저에게 한 행동을 보고서도 아버지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임하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악붉은 위군자는 어떤 놈인가. 그의 딸을 어찌 나의 딸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가. 더욱이 악소저는 이미 벌써 마음속에 또 다른 남자가 있고 그렇게 쉽게 변하는 여자를 우리 충아는 앞으로 절대로 마음에 새기지는 않을 것이야. 어렸을 때의 맹세는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영영은 말했다. 충오라버니는 나를 위해서 소림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 화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만으로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감격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임하행은 자기 딸이 매우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영어충이 아직 구혼을 하지 않은 이상 더 계속 말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그것은 조만간 밝혀질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껄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그래 그래 알았다. 종신 대사이니 천천히 이야기하자. 충아 좌측 팔뚝의 경맥을 통하는 비결을 내가 먼저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를 한쪽으로 불러 어떻게 길을 운행시키고 어떻게 맥을 관통시키는지의 방법들을 말해주었다. 그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자 또다시 말을 했다. 자네가 나를 도와 내 몸속의 한기를 발산시켜주었고 나는 자네에게 경맥을 뚫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네. 우리는 누구도 비치지 않았어. 좌측 팔뚝의 경맥을 복원시키는 데는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하지. 절대로 시간을 다투어서는 안되네. 영호충은 대답을 하였다. 네. 이마행은 손짓을 하여 상문천과 영영을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말하기를 충아 그날 고산매장에서 내가 1월 신교에 입교하라고 권하였지. 당시에 자네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였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때와 사뭇 다르지. 내가 한 번 더 권하겠다. 내가 더 이상 물리칠 이유가 없겠지. 영호충은 주저하며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마행은 또 말했다. 자네가 이미 나에게 흡성대법을 습득했으니 앞으로는 그 후유증이 나타날 걸세. 체내에 진기가 발작할 때면 정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네. 이 늙은이는 한 번 한 말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네. 자네가 만약에 우리 교회 입교를 하지 않는다면 설령 영영이 자네에게 시집을 간다 해도 나는 절대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하네. 설령 내 딸이 평생토록 나를 원망한다 해도 내 뜻을 굽힐 수가 없네. 우리는 지금 큰일을 목전에 두고 있네. 우리와 함께 동방불패에게 가지 않겠나. 영호충은 말했다. 교주께서는 책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1월 신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두 마디는 굳건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마행 등 세 사람은 그 말을 듣자 얼굴색이 변하였다. 상문천이 말하였다. 그 이유는 뭔가? 자네는 1월 신교가 못마땅한가? 영호충은 땅바닥에 널려져 있는 십여 구의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1월 신교에는 모두들 이런 자들만 있습니다. 저는 비록 못났지만 절대로 이들과 한 무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미 정한 사태에게 항산파의 장문인을 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마행 상문천 영영 세 사람의 얼굴에는 괴이하기 짝이 없는 표정이 나타났다. 영호충이 입결을 원하지 않은 것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었으나 그가 말한 마지막 한마디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세 사람은 자기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마행은 식지를 뻗어 영호충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너무나 커서 주위에 나무 위에 쌓여있던 눈발이 우수수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한참을 웃고 나서 말했다. 자네가 자네가 비구니붕이 되려고 하는가 비구니의 장문인 자리를 맡겠다는 말인가 영호충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비구니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항산에 가서 항산파의 장문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한사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자기의 요구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노사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한사태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이 일이 기괴하고 망측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마행은 여전히 웃음소리를 멈추지 아니했다. 영영은 말했다. 정한사태는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영호충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빛 속에는 감격의 뜻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이마행은 천천히 웃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자네는 부탁을 받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항산에 가겠나.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소림사로 가겠습니다. 이마행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더니 바로 무엇인가 깨달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참 그렇군. 자네는 그 두 비군이의 시체를 항산에 모시고 가려고 하나. 고개를 돌려 영영을 향해 말했다. 너도 충아를 따라 함께 소림사로 가겠느냐. 영영은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를 따라 가겠습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맞다. 너는 결국 항산에 가서 비군이가 될 수 없지. 말을 하면서 킥킥킥하고 몇 번인가 웃었다. 웃음 속에는 씁쓸한 뜻이 담겨져 있었다. 영호충은 고개를 돌려 땅까지 숙여 절을 하며 말했다. 임교주님 상영님 영영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몸을 돌려 크게 발을 내디뎠다. 그는 씹여 볼을 걷다가 고개를 돌려 말하기를. 임교주님 임교주님께서는 언제 흙목에 가시렵니까. 이마행은 말했다. 이것은 우리 교파의 일이니 다른 사람이 신경 쓸 필요는 없네. 그는 영호충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때가 되면 같이 도와 동방불패와 싸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던 것이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땅바닥에서 한자루의 장검을 집어들고 허리에 차더니 몸을 돌려가 버렸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영호충은 소림사 밖에 당도하였다. 손님을 접대하는 지객승에게 정한 정일 두 분의 시체를 항산에 모시고 간다는 뜻을 전하였다. 지객승은 안에 들어가서 알리더니 한참 후에 와서 두 분의 사퇴법체는 이미 화장이 되었고 스님들은 사퇴를 위해서 불경을 외고 있으며 두 분의 살인은 머지않아 항산에 보내질 것이라는 방장대사의 말을 전해주었다. 영호충은 두 분의 사퇴를 위해서 법사를 하는 편전의 당도 하여 유골이 담겨있는 항아리와 위패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심 추건을 하였다. 영호충은 살아있는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항산일파가 크게 번창하도록 돕겠습니다. 절대로 사퇴의 부탁을 젖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영호충은 방증방장을 만나 뵙지도 않고 지객승과 작별을 하고 소울 임사를 나왔다. 산 아래 당도하자 눈은 아직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한 농가의 방을 빌려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또 북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였다. 시장에서 한 필의 말을 사서 날마다 7,80미를 가다가 주점에서 하루를 묶고 나였다. 이마행인 가르쳐준 법문대로 천천히 경맥을 뚫었다. 7일이 되자 좌측 경맥은 평상시처럼 운행이 되었다. 며칠 동안 가다가 이날 점심때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며 심이 바쁜 듯하였다. 집집마다 설날을 지낼 채비를 하고 거리에는 기쁨이 넘쳐있는 듯하였다. 영어충은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내심 생각하였다. 옛날 화산에 있을 때 상호님은 지금쯤이면 여러 사매사제들을 동원하여 지방턱을 청소시키고 쌀가루를 찍고 설날에 쓸 용품을 준비하고 새옷을 지었으며 소삼에는 각종 꽃들을 만들어 몹시 벅적됐었지. 그렇지만 올해는 나 홀로 쓸쓸히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의 계단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목이 몹시 마르군. 이곳에서 몇 잔의 술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설령 입이 마르지 않더라고 술 몇 잔 먹으면 그게 어디가 나쁩니까?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술 마시는 것은 술 마시는 거고 입이 마른 것은 입이 마른 것인데 어째 이 두 가지 잔을 한데 묶어서 말합니까?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은 덧타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 잔을 절대로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과 술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니까요. 영호충은 이 말을 듣자 도곡육선이 당도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내심 기뻐서 외쳤다. 여섯 분의 도형 빨리빨리 올라오시오. 나와 함께 술을 마십시다. 갑자기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도곡육선은 일제히 올라왔다. 영호충의 몸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 팔뚝을 잡으면서 서로 떠들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그를 보았다. 내가 먼저 잡았다. 내가 제일 먼저 말을 해서 비로소 영호공자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 만약에 내가 이곳에 못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영호충은 심의 이상에서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당신들 여섯 분은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도화선은 창쪽으로 달려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스님 작은 스님 늙은 스님 중간 스님 이도화선이 영호공자님을 찾아냈습니다. 빨리 천량의 돈을 가져오시오. 도지선은 바로 따라가더니 외쳤다. 나 도지선이 첫 번째로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큰 스님 작은 스님 빨리 돈을 가져오시오. 독근선과 도실선은 각자 영호충의 한쪽 팔뚝을 잡더니 스스로 떠들었다. 내가 찾아낸 것이다. 나다. 나다. 거리 저쪽에서는 한 여자의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대협을 찾으셨습니까? 도실선은 말했다. 내가 영호충을 찾았소. 빨리 돈을 가져오시오. 도간선은 말했다. 돈을 줘야만이 물건을 건네주겠소. 독근선이 말했다. 맞다 맞다. 비군이들이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영호충을 숨겨버리고 그들에게 주지 말자. 도지선은 물어보았다. 어떻게 숨긴단 말이오. 그를 가둬놓으면 그 비군이들이 안 본단 말씀입니까? 계단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몇 명의 여자가 올라왔다.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은 항산파의 제자인 의화였다. 바로 뒤에 4명의 비군이가 따라왔고 또 2명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바로 정학과 징견이었다. 7사람은 영호충을 보자마자 얼굴에는 깊은 빛이 완연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영호대협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영호오라버니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영호공자라고 불렀다. 도간선 등은 일제히 팔을 펴 영호충을 맞고는 말했다. 천냥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을 건네줄 수 없소.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여섯 도형은 천냥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도지선은 말했다. 좀 전에 우리가 이 여자들을 만났는데 이 여자들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았느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잠시동안 아직 보지 못했고 얼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징견이 말을 했다. 이 사람은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영호충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호충의 몸에 다리가 달려있는데 아마 그는 지금 하늘 어느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하선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성견 지명이 있어서 이곳에서 영호충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였습니다. 도간선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째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이곳에 왔겠습니까?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 나는 알았습니다. 몇 분의 사제 3애들이 일이 있어 나를 찾으려고 당신 여섯 사람들에게 어디 있는가 하고 도움을 청했군요. 당신들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돈 천냥을 달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도간선은 말했다. 우리들이 단숨에 천냥을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가격을 깎을까 봐 그러했고 그들이 만약에 장사를 할 줄 안다면 응당이 우리들에게 값을 깎아달라고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이 늦지도 않고 점지도 않은 비구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영호 내협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천냥의 돈을 주게 됩니다. 이 말은 틀림없이 했지요. 의화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섯 분의 영호 오라버니 가 어디 계신가를 찾아냈으니 우리 항상 파는 천냥의 돈을 틀림없이 드릴 것입니다. 도곡육서는 동시에 손바닥을 내밀어 일제히 말을 했다. 그럼 돈을 주시오. 의화는 말했다. 우리는 출가한 사람인데 어찌 그 많은 돈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번거롭지가 않다면 우리와 함께 항산으로 가시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면 도곡육선들이 번거로워 돈을 받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의 심리는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 도곡육선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참 좋소. 우리는 당신들을 따라 항산에 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억지를 부리지 마시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여섯 분이 큰 부자가 됐으니 축하해야 되겠군요. 이 보잘것 없는 몸을 그렇게 큰 돈으로 팔다니요. 도곡육선의 귤껍질 같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 일제히 공수를 하며 말했다. 이 모두가 염려 덕분입니다. 염려 덕분입니다. 의화 등 일곱 사람은 얼굴이 갑자기 엄숙해지더니 일제히 영호충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여러분께서는 왜 그런 큰 예를 하십니까? 하고 급히 답례를 하였다. 의화는 말을 하였다. 장문인께 인사드립니다. 영호충이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알고 있었군요. 빨리 일어나시오. 도꾼서는 말했다. 맞습니다. 땅바닥에 구부리고 있으면 말하기가 불편하니까요. 영호충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여섯 분의 도형 나와 항산파의 이 몇 분들과 기녀한 일로 상의를 하고 싶으니 여섯 분은 한쪽에서 술을 마시고 절대로 방해하지 마시오. 방해를 한다면 당신들은 돈 천량을 받지 못할 것이오. 도곡육선들은 본래 크게 한바탕 떠들려고 했으나 제일 마지막 말을 듣고 한쪽 귀퉁이로 가서 책상에 앉더니 술과 음식을 청하였다. 의화가 몸을 일으켰다. 정한 정일 두 분의 사태가 참혹하게 죽은 생각을 하자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하며 실성을 하였다. 도화선은 말했다. 어? 이상하다 이상해 어째서 갑자기 울고 있는가 당신들은 영호충을 만나자마자 울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를 만나지 마시오. 영호충은 그를 향해서 환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도화선은 겁에 질려 손을 내밀어 입을 막았다. 의화는 흐느끼면서 말을 했다. 그날 영호 오라버니 아닙니다. 장문인께서 언덕에 올라 가셔서 술을 드신 후 배에 오르지 않으셨지요. 나중에 형산파 막대 사수께서 당신이 장문사숙과 정일 사태를 만나보기 위해 소림사에 가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모두 소림사에 가서 두 분의 사숙과 당신을 만나자고 상의를 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중도에서 강호의 협객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말하기를 당신이 어떻게 여러 군웅들을 이끌고 소림사를 공격했으며 소림파의 수천 스님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었는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가 크고 뚱뚱한 노씨 성을 가진 자가 말하기를 장문사숙과 정일사숙 두 분이 소림사에서 변을 당하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장문사숙께서 임종하실 때 당신에게 우리 파 장문인의 자리를 맡으라고 하셨고 당신은 이미 대답을 하셨다구요.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귀로 친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기까지 말을 하자 소름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나머지 여섯 제자들도 모두들 눈물을 훔치고 울고 있었다. 영어충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정한 사태는 당시 틀림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젊은 남자이고 또한 내 명성이 극히 나빠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례한 떠돌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산파의 장문인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때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여 내가 대답을 안 했다면 정한 사태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화됩니다. 의화는 말했다. 우리들은 우리들은 모두가 당신이 당신이 우리 항산파의 문호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학은 말했다. 장문사숙님 당신은 우리들을 이끌고 수많은 죽을 꼬비를 넘기셨습니다. 우리 제자의 생명을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모두들 당신이 정인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은 남자이지만 복문의 규칙 중에 남자가 장문인이 되지 못한다는 규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년의 비군이인 의문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두 분의 사숙께서 입적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비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문사숙님께서 장문의 지기를 맞는다는 것을 알고 모두들 안심을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의화는 말했다. 나의 사부님과 두 분의 사숙은 모두 살해를 당했습니다. 항산파의 정의 돌림자를 가진 세 분의 어른들께서는 몇 개월 사이에 입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범인이 누구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장문사숙님 당신이 장문인을 맞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면 우리들은 절대로 세 분 어르신의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 분 사태에 한 맺힌 원안을 내 두 어깨에 짊어지겠습니다. 진견은 말했다. 당신은 화산파에서 쫓겨 나와 지금은 항산파의 장문인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당신이야 선생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그를 사부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를 악사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영어충은 씁쓸히 웃으면서 내심 생각하였다. 나야말로 이 악사형이라는 자를 만나볼 염치가 없다. 정학은 말했다. 우리들은 두 분의 사숙이 병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림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또 막대사백님을 만나뵙게 되어듭니다. 막대사백께서는 소림사에는 당신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 보고 빨리 장문사숙이 어디에 계신가를 찾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견은 말했다. 막대사백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한시라도 빨리 찾는 편이 좋고 만약에 한 걸음이라도 늦게 되면 당신은 마교에 입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사 쌍방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이므로 그렇게 되면 항상 파는 장문인이 없게 됩니다. 정학은 그녀를 한 번 흘기더니 말을 했다. 진삼에는 입을 좀 다물어야겠어. 장문사숙께서 어찌 마교에 입교를 한단 말인가. 진견이 말했다. 네네 그러나 막대사백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막대사백님의 생각이 딱 들어맞았다. 내가 1월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반발의 차이였어. 그날 임교주가 만약 내공의 비결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입을 권했다면 나는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영형과 상형님의 체면을 봐서 어쩌면 항산파의 일을 처리한 후 즉시 입교를 한다고 승낙을 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말하기를 그래서 당신들은 천량의 상금을 걸고 곳곳에서 나를 잡으려고 했습니까? 진견은 눈물을 그치고 웃으면서 말했다. 영호충을 잡으라고요.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학은 말했다. 당시 우리는 막대사백의 분부를 듣고 나서 일곱 사람이 한 무리를 이루어 한시라도 빨리 항산에 모시고 저 곳곳에 장문사숙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도곡육선을 보자 그들은 천량의 돈을 요구하였지요. 장문사숙을 찾기만 하면 천량이 아니라 만량을 달라고 해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적선을 하여서라도 다졌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당신들의 장문인이 된다면 달리 좋은 것은 없고 탐관우리나 지방의 토호에게 돈을 적선받는 그러한 재주는 일취월장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명의 제자들은 그날 복권 지방에서 백박피에게 적선받았던 일이 떠올라 그 광경을 참지 못하고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일어났다. 영호충은 말했다. 좋습니다. 모두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한 사태에게 대답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을 어길 수는 없지요. 항산파의 장문인은 내가 틀림없이 맡을 것입니다. 우리 밥을 배불리 먹고 바로 항산에 갑시다. 일곱 명의 제자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영호충과 도곡육서는 같이 좌석을 하여 술을 마셨다. 여섯 사람에게 천량의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물어보았다. 독근서는 말했다. 야묘자 개무신은 가난하기가 짝이 없어 만약에 일천량의 돈이 없다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들이 그에게 좀 만들어주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독근서는 말했다. 그날 소림사에서 우리 형제와 개무시는 내기를 하였소. 도화서는 뛰어들어니 말했다. 결국은 물론 개무시가 내기에 졌지요. 그놈이 어떻게 우리 형제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너희들이 개무시와 내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너희들이 내기에 졌을 것이다. 영호충은 또 물어보았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기를 하였습니까? 도실서는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당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당신이 항산파의 장문인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당신이 항산파의 장문인을 맡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화서는 말했다. 야묘자는 당신이 틀림없이 항산파의 자리를 맡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내대장부의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며 당신은 이미 그 늙은 비군이 중에게 항산파의 장문인 자리를 맡겠다고 말해놓고 천하의 영웅들도 모두 그러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는데 절대로 억지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지요. 도지서는 말했다. 야묘자는 말하기를 영호충은 강호에 떠돌아다니다가 머지않아 마교의 선고를 맞이해서 마누라를 삼고 절대로 늙은 비군이 젊은 비군이들이 있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야묘자는 영영에게 매우 중경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찌 마교라 했겠느냐 틀림없이 도복 육선들이 말을 거꾸로 한 것이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래서 당신들은 천량의 돈을 내기로 했습니까? 독근서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은 틀림없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개무신은 또 말하기를 천량의 돈은 광명정대하게 벌어와야 하고 훔치거나 빼앗을 수는 없다고 했죠. 내가 말하기를 그건 당연하다고 말을 했지요. 도곡 육선이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엽서는 말했다. 우리는 오늘 몇 명의 이 비군이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꽹과리를 치면서 곳곳에 당신을 찾으러 다니고 당신을 항산파의 장문인으로 모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기로 작정을 하였지요. 그래서 그 찾는 비용이 천량입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야묘자가 천량의 돈을 잃게 되면 너무나 가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천량의 돈을 벌어서 그에게 주어 그가 당신들에게 기꺼이 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까? 도곡 육선들은 일제히 말하였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맞췄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신통하군요. 도엽서는 말했다. 우리들 여섯 형제의 재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호충 일행은 항산을 향해서 출발을 하였다. 하루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산 아래에 당도하였다. 항산파의 제자들은 이미 소식을 듣고 일제히 산 아래로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다. 영호충을 보자 일제히 절을 하였다. 영호충은 급히 담리를 하였다. 정한 정일 두 분의 사태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슬퍼였다. 영호충은 의림이 여러 제자들 틈속에 끼어 있음을 보았다. 안색이 심히 초췌하였다. 그래서 물 엇보았다. 의림 3회 근래에 몸이 좀 불편하오. 의림은 눈가가 빨개지더니 말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한참 뒤에 또 말을 했다. 당신이 우리 장문이 되었으니 저를 사매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는 보중의 의화 등은 모두 영호충을 장문사숙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부르지 말도록 타일러스나 여러 사람들은 모두 듣지를 않았다. 지금 의림이 또 그러한 말을 하자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여러 존경하는 사저사매님 영호충은 본파의 전 장문인인 정한사태의 유언에 따라 항산파에 왔습니다. 사실 저는 무능하고 아무런 덕이 없어 감히 막기가 두렵습니다. 여러 제자들은 일제히 말을 했다. 장문사숙께서 기꺼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다 하니 실로 본파의 크나큰 행운입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에게 한 가지의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의화 등은 말했다. 장문인께서는 무슨 분부가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장문사형이 될 뿐이고 절대로 장문사숙은 되지 않겠소이다. 의화, 의청, 의진, 의문 등 여러 큰 제자들은 낮은 소리로 몇 번인가 상의를 하더니 고개를 돌려 아뢰었다. 장문인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니 우리들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영호충은 기뻐서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즉시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항산에 올랐다. 항산의 주봉은 심이 높았다. 여러 사람의 발은 비록 빨랐지만 항산의 주봉까지는 한나절이 걸렸다. 항산파의 주암인 무쇄감은 하나의 작은 암자였다. 암자 옆에는 30여 칸의 기와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각 제자들이 나누어 기거를 하고 있었다. 영호충은 무쇄감을 앞뒤로 살펴보았다. 웅장하고 규모가 큰 소림사와 비교를 할 때 마치 개미와 코끼리 같았다. 암자에 들어와 보니 단상에는 베개관음이 모셔져 있었으며 사방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누추하기 그 지어뻗으며 강호의 명성이 자자한 항산파의 주암이 이렇게 질박하고 평범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영호충은 관음 신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우수의 안내를 받아 정한 사태가 좌정을 한 장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방 벽도 역시 아무 장식이 없었으며 땅바닥에 낡은 구들방석이 하나 있었을 뿐 나머지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영호충은 떠들썩하고 잘 마시고 노는 사람인데 어떻게 조용하게 이를 데 없는 곳에서 지낸단 말인가. 만약 술단지나 고기류 등을 이곳에 가져온다면 너 문화 모독을 하고 더럽게 만드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우수를 향해서 말했다. 나는 비록 항산의 장문인이 되려고 왔지만 출가를 하지 않을 것이고 비군이 또한 되지 않을 것이오. 항산파 중에 삼의 사저 등은 모두가 여자이고 나는 남자이니 이 암자에 살기가 불편합니다. 여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빈 집이 있다면 나와 도곡육서는 그곳에 옮겨가서 묵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수는 말했다. 맞습니다. 봉서 쪽에 세 칸의 큰 방이 있는데 본래는 손님 방이었습니다. 본실 본파의 여제자들의 부모가 이곳에 오시면 그곳에서 묵어가곤 했습니다. 장문인이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잠시동안 그곳에 묵는 것이 어떠한지요. 우리가 다시 장문인의 거처를 짓겠습니다. 영어충은 기뻐서 말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다고 다른 새집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심 깊이 생각하기를. 설마 내가 한평생 항산파의 장문인이 되는 건 아니겠지. 일단 적합한 사람이 생기면 골라 여러 제자들이 그녀에게 복종하고 따른다면 나의 장문자리는 즉시 그녀에게 불려줘야 한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테니 그때 강호에 나가 한평생 즐겨보자꾸나. 우수가 말한 봉서 쪽 손님이 묵는 방의 이르자 침대나 이불 의자 따위들은 시골의 부잣집 농가와 비슷하였으며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무쇠감과 같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우수는 말을 했다. 장문인께서는 앉으시지요. 제가 가서 술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영어충은 기뻐서 말했다. 이 산에도 술이 있습니까? 우수가 술 이야기를 하지 뜻밖이었다. 우수는 웃으면서 말했다. 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술이 있습니다. 의림 소삼에는 장문인이 항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만약 좋은 술이 없다면 장문인께서 오래 묵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로 사람을 파견하여 수십 단지에 술을 사와 이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영어충은 약간 미안하였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였다. 본파의 사람들은 모두가 청빈한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과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군요. 의청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날 백박피에게 적선해온 돈은 비록 반절은 없는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데 쓰였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광가로부터 빼앗아온 말들을 팔았습니다. 장문사형께서 10년, 20년 동안 마셔도 술값은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영어충과 도곡육선은 통태하게 술을 마셨다. 다음날 새벽에 우수의청의화 등 사람들과 어떻게 두 분 사태의 유고를 모셔와야 하는지 상의를 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세 분 사태의 원한을 풀 것인가를 상의하였다. 의청이 말했다. 장문사형께서 본파의 장문인 자리를 맡으셨으니 무림의 사람들에게 공고를 해야 오를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은 파견하여 오아권파의 맹주인 좌 사백에게 알려야겠습니다. 의화는 화가 나서 말했다. 첸나의 사부님은 바로 그 숭산파의 악당들에게 살해가 되었는 대두 분 사숙의 죽음도 아마 그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의청은 말하였다. 예를 지킬 건 지켜야지. 우리가 확실히 규명한 다음 만약에 세 분의 사존께서 정말로 숭산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면 그때 장문사형의 용도하에 우리는 대거 그들에게 문책을 합시다. 영어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청 사내의 말씀이 맞는 것 같소이다. 단지 장문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무슨 예의나 의식 절차를 차릴 필요는 없는 것 같소이다. 자기가 어렸을 때 사부가 화산의 장문자리에 앉는 의식 절차가 번거로웠으며 산에 올라와 축하하고 의식을 참관하는 무림의 사람들이 실로 적지 않았음을 기억하였다. 또한 형산파 유정풍이 금분 세수를 할 때 형산성에는 많은 군웅들이 운집하였음을 상기하였다. 항산파와 화산 형산파 등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장문인 자리를 맡은 후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이 면명되지 않는다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축하하러 왔다고 해도 당당한 사내대장부가 비군이들의 장문인을 한다는 것을 본다면 틀림없이 비웃을 것이다. 의청은 그의 마음을 알고는 말했다. 장문사 형께서는 무림의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때 손님을 모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정식으로 취임의 날짜를 장하여 사방에 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호충은 내심 항산파는 오아권파의 하나인데 장문인이 취임식할 때 너무 지나치게 감소하고 누추하다면 항산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였다. 의청은 한 권의 달력을 가져다가 한참 뒤적이더니 말을 했다. 2월 16일, 3월 초 8일, 3월 27일 등 이 모두 길일입니다. 장문사 형께서는 어느 날이 적합하시겠습니까? 영호충은 평소 무슨 길일이고 아니고 그런 것을 믿지 않았다. 내 심취임의 날짜를 빨리 당길수록 이곳에 와 참관하는 자는 적을 것, 이고 그렇게 된다면 낭패스럽고 난감한 장면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정월 달에는 좋은 날이 없습니까? 의청이 말했다. 정월에도 길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월 달의 길일은 여행을 떠나거나 흙을 판다거나 혼인 또는 개업하는 데 적합한 날짜들입니다. 2월 달이 되어야 접입좌아를 하는 데 좋은 날입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관청에 벼스라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접인좌아가 무슨 필요가 있겠소? 의화는 웃으면서 말했다. 장문께서는 대장군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장문인을 맞는다는 것도 역시 접인입니다. 영호충은 여러 사람의 의사를 물리치고 싶지 않아서 말했다. 기왕 그렇다면 그럼 2월 16일로 날을 정합시다. 즉시 사매들은 소림사에 가서 두 분 사태의 유고를 모셔오고 각 문파에 통지하라고 제자들을 나누어 파견하였다. 그는 하산하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이 일을 사방팔방에다 퍼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또 말했다. 너희들은 각 파의 장문인들에게 장한사태께서 입적하였으나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해 복수를 하지 못하였고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이 장례식 기간에는 장문인 취임식을 갖지 않을 것이니 절대로 사람들을 파견하여 축하인사를 하시지 말라고 아뢰어라.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을 한 다음 내심 생각하였다. 내가 항산의 장문이 되었으니 항산파의 건법 무공이 어떠한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시 산에 남아있는 여러 제자를 소집하여 각자 항산 무공의 기초부터 펼쳐보이게 하고 마지막에는 의화의청 두 명의 대제자끼리 겨루어 항산건법 최고의 초식을 펼쳐보라고 명하였다. 항산파의 건법은 면밀하고 신중하여 방어에 적합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주의하지 못할 곳에서 살기가 품어나왔으며 건법은 너무나 면밀한 나머지 예리함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사용하는 무공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산파의 역대 고수들은 다행히 남자가 연마하는 무공처럼 그렇게 위력적이고 흉악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항산건법은 빈틈이 극히 적은 건법의 하나로 만약에 빈틈이 없는 수비로 말할 것 같으면 무당파의 태극건법과 견줄 수가 있으나 어쩌다가 뿜어나오는 공격의 초식은 태극건법보다는 위였다. 항산일파가 무림 중에서 한파를 이루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호충은 내심화산 사과의 공골속벽에서 항산건법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조각되어 있는 항산건법은 초식이 절묘하여 의화, 의청 등이 사용하는 건법보다는 훨씬 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건법은 역시 사람에 의해서 파헤쳐졌으니 항산파는 앞으로 이 무림에서 이름을 휘날리려면 그 기본검수를 잘게 진시켜야겠다고 생각되었다. 또 정정사태의 무공을 본 적이 있는데 내공의 깊이나 초식의 매서움 등은 의화 등의 여러 제자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정한 사태의 무공은 더욱 높다고 들었는데 보아하니 세분 사태의 공력은 체반도 그들의 제자가 습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하였다. 세분의 사태가 몇 달 사이로 세상을 떴으니 항산파의 많은 정묘한 무예가 여기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의화는 그가 멍청하게 서서 여러 제자의 검술이 어떻다 평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말했다. 장문사 형님 우리들의 건법은 하나도 눈에 차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영어충은 말했다. 항산파의 건법이 한이 있는데 세분의 사태께서는 당신들께 전해주셨는지 모르겠구려. 의화 손에서 검을 봤더니 석벽에 조각되어 있던 항산파의 건법을 1초 1초 연기를 해보였다. 그는 동작을 아주 천천히 하여 여러 제자가 쉽게 이해하고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몇 초씩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 제자들은 모두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매 1초씩은 항산파의 건법의 정묘함이 내포되어 있었다. 검초의 변화의 다양함이란 그녀들이 옛날에 배웠던 건법보다는 상당히 높았으며 1초 1식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홀경에 빠져들도록 하였다. 이 검초식이 석벽 위에 조각되어 있을 때 그것은 죽은 것이었다. 영호충은 그 죽은 것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시범을 해보였으며 그 중에 여러 군데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을 삽입시켰다. 건법의 시범이 끝나자 여러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갈채를 보내더니 일제히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다. 의화는 말했다. 장문사 형님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항산파의 건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부와 두 분의 사수께서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것을 배우셨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동굴 석벽 위에서 본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제자들은 기뻐하며 연신 감사의 말을 하였다. 이날 영호충은 그녀들에게 3초씩을 전해주었다. 이 3초씩 중에 오묘하고 난해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여러 제자들에게 각기 연습을 하라고 명하였다. 검법은 비록 3초씩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3초씩은 심오하고 더구나 광대하여 설령의화의 청 등의 큰 제자도 7, 8일 정도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그 정묘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정학 의림 징견 등은 더욱 깨닫지 못하였다. 아홉째 날에 이르러 영호충은 또 그녀들에게 2초씩의 권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석벽 위에 조각되어 있던 권법은 초식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대충 전수를 마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였다. 그 권법의 이치를 통달하고 통달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가 얼마나 수양을 쌓고 깨우치느냐에 달렸다. 한 달 동안 소식을 전하려 하산을 한 여러 제자들은 계속해서 산으로 돌아왔다. 여러 제자들은 대개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으며 영호충에게 보고를 할 때 말끝을 흐렸다. 영호충은 그녀들이 하산을 하여 각파의 장문인들께 소식을 전할 때 각파의 장문인들은 비군이들이 남자를 장문인으로 모셨다고 비웃거나 우롱을 하여 치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는 그녀들에게 각자 사저들에게 자기가 전수해준 권법을 배우라고 시켰다. 만약 모르는 점이 있으면 신이 그녀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화산파에 보내는 서찰은 신중하고 노련한 우수와 의문 두 사람이 가지고 떠났었다. 화산과 항산은 그리 멀지 않은데 이치대로라면 벌써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남쪽으로 편지를 가지고 간 채 돌아오질 않고 있는 것이다. 2월 16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수와 의문 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즉시 의꽝 의식 두 제자를 그녀들을 마중하러 파견을 하였다. 여러 제자들은 각 문파에서 아무도 사람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 손님을 위한 숙소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 모두들 풀을 뽑고 절 안팎을 깨끗이 쓸고 닦았으며 옷과 새 신발을 만들었다. 정학등은 영호충이 그날 취임식 때 입을 검정색의 장포를 만들었다. 항산은 오악 중에 부각에 속함으로 복장은 검은색이었다. 2월 16일 새벽에 영호충이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사방의 건물 구석구석에는 등불과 오색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실로 경사스런 풍경이었다. 여자들은 있는 정성을 다하여 종이 한 장 실 하나를 정성스럽게 연결시키고 아주 아름답게 꾸몄다. 영호충은 부끄럽고 도 감격을 하였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나 때문에 두 분의 사태께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제자들은 나를 책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렇게 중히 섬기고 있구나. 내가 만약 세 분 사태의 원한을 풀어드리지 못한다면 그들의 기대를 젖버리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산어리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림 의림아 너의 아버지가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단다. 의림아 너의 아버지가 왔단다.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산 계곡에 찌렁찌렁 울리고 메아리가 끊이질 않았다. 의림아 의림아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의림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암자 밖으로 나오며 외쳤다. 아버지 산어리에는 몸집이 대단히 큰 스님이 한 분 나타났다. 바로 의림의 아버지님 불개화상이었다. 그의 몸 뒤에는 또 한 사람의 스님이 있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는 빠르게 이를 데 없었다. 순식간에 가까이 다가왔다. 불개화상은 큰 소리로 말했다. 영호공자 자네는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지 않았구려. 또 내 딸의 장문이 되었으니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구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모두 대사께서 염려해준 덕분입니다. 의림은 앞으로 걸어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고 말했다. 아버지의 아버지께서는 오늘 영호 오라버니가 항산파의 장문인에 취임을 하는 줄 아시고 축하하러 오셨군요. 불개는 웃으면서 말했다. 축하할 필요도 없다. 나는 항산파에 살려고 왔어. 모두들 같은 가족인데 축하할 필요가 있느냐. 영호충은 약간 놀래서 물어보았다. 대사께서 항산파에 들어오시겠다고요. 불개는 말하였다. 그러네. 내 딸이 항산파의 사람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이니 물론 나도 항산파의 사람이지. 재미랄. 나는 사람들이 자네를 비웃는 소리를 들었어. 바지를 입고 있는 사내가 비구니들과 계집애들만 있는 항산의 장문인이 되었다고 자네를 비웃더구만 재미랄 놈들. 그들은 자네가 얼마나 다정다감한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가득 차 있었다. 틀림없이 매우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불개는 딸을 한번 쳐다보더니 또 말을 했다. 이 어르신께서 한 주먹에 그자들의 이빨을 모조리 분질러놓고 일가를 하였지. 내놈들은 무엇을 아느냐. 항산파는 어째서 모두 비구니들과 여자들만 있느냐. 이 어르신도 항산파의 사람이다. 이 어르신이 머리를 박박 깎았다고 내놈들의 눈에는 비구니로 보이느냐. 어르신께서 바지춤을 내려서 너희들에게 보여줘야겠느냐. 내가 손으로 바지가랑이를 풀려고 하자 이놈들은 무서워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쳐버렸지. 하하하. 영어충과 의림도 역시 크게 웃었다. 의림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를 너무나 경망스럽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불개는 말했다. 그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이놈들은 이 어르신께서 비구니인지 아니면 중인지 모를 것이야. 영호 형제 내 스스로 항산파에 들어오면서 또 제자를 한 놈 데리고 왔네. 불가 불개야 빨리 영호 장문인에게 인사를 올려라. 그가 말을 할 때 그를 따라서 산을 올라온 그 스님은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영호충과 의림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천천히 몸을 돌리자 얼굴에는 난감한 빛이 역력했으며 영호충을 향해서 잔잔하게 웃었다. 영호충은 그 스님의 모습이 매우 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금방 누구인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그가 바로 말리독행 전백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말했다. 전 전형이 아닙니까? 그 화상은 바로 전백광이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몸을 숙여 의림을 향해 절을 하면서 말했다. 4. 사부님께 인사드립니다. 의림 역시 의아하기 짝이 없었다.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출가를 했습니까? 혹시 스님의 분장을 한 것이 아닙니까? 불개화상은 의기양양에서 웃으면서 말했다. 암 사실이고 말고 사실이고 말고 틀림없는 중이다. 불가불개야 너의 본명이 무엇인지 너의 사부님에게 말해주어라. 전백광은 씁쓸히 웃으면서 말했다. 사부님 태사부께서 저에게 불가불개라는 불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의림은 이상에서 물어보았다. 불가불개라니요? 그렇게 긴 이름도 있습니까? 불개는 말했다. 넌 몰랐느냐? 불경 중에 보살의 이름은 길자면 얼마든지 길 수가 있다. 대자 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길지 않느냐? 그의 이름은 겨우 네 글자인데 어째서 그리 길다고 하느냐? 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긴 그렇군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출가를 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를 도재로 거두었습니까? 불개는 말했다. 아니다. 그는 너의 도재이다. 나는 그의 조사야이다. 그러나 너는 비군이 중이고 해서 그가 너를 스승으로 받뜨는데 만약 중이 되지 않는다면 항산파의 명예에 많은 손상을 입을 것 같아서 내가 중이 되라고 권했다. 의림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권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강제로 출가시켰겠지요. 그렇지요 아버지. 불개는 말을 했다. 그가 스스로 원한 것이다. 출가라는 것은 강제로 떠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잖느냐. 이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버릇이 있지. 그래서 내가 그에게 번명을 불가불개라고 지어주었다. 의림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전백광은 여자를 너무나 좋아하여 옛날에 수없이 아버지에게 잡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많은 이상한 형벌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번에는 또 강제로 그가 중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불개는 또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나의 법명은 불개이므로 불문의 법개는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 그러나 이 전백광은 강호해서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하였다. 만약에 그 버릇을 고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너의 문화에 있겠느냐. 그리고 또 너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영어공자 또한 좋아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장래에 나의 옷과 바리떼를 전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의 법명 중에 불개라는 두 글자를 집어넣었지. 갑자기 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개화상과 불가불개가 항산파에 들어왔으니 우리 도곡육선도 항산파에 들어갑시다. 바로 도곡육선이 도착한 것이다. 말한 사람은 바로 도간선이었다. 도근선은 말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영어충을 보았으니 우리 여섯 사람은 대사형이고 불개화상은 우리의 소사제이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항산파에 불개대사와 전백광이 있으니 도곡육선을 더 거둬들여도 괜찮겠지. 그렇게 되면 강호에서 내가 한 무리의 비군이와 여자들의 장문인이 되었다는 비웃음은 안 듣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말했다. 여섯 도형께서 항산파에 기꺼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사형사제 등 서열을 매기려면 한참 복잡하니 뭐 두들 이대로 호칭을 부르지요. 도엽선은 갑자기 대답했다. 불개 제자는 불가불개라고 부르는데 불가불개가 장래의 제자를 거둬들인다면 법명은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구만. 도실선은 말했다. 불가불개의 제자는 법명 중에 반드시 불가불개라는 내 글자가 있어야 하므로 물론 당연 불가불개라고 칭호를 붙여야 되겠지. 도지선은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당연 불가불개의 제자는 법명을 또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영어충은 전백광의 처지가 심히 난감함을 보고 그의 손을 붙잡고 말을 하였다. 내가 몇 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전백광은 말했다. 예.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수장 밖으로 걸어나왔다. 등 뒤에서 도간선의 말이 들려왔다. 그의 법명을 이소당연 불가불개라고 부르면 되겠지. 도화선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소당연 불가불개의 제자는 또 무슨 법명이 좋단 말입니까? 전백광은 씁쓸히 웃으면서 말했다. 영어장문 그날 내가 태사부의 협박으로 화산해와서 당신에게 소사태를 보러 가자고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의 경관은 한마디로 그 사연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나는 오직 그가 당신을 협박해서 독약을 복용하게 하고 또 당신의 사열을 찍었다고 속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전백광은 말했다. 그날 형산 군호관 밖에서 여외자와 싸움을 할 때 이곳 호남에는 고수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북상을 하여 하남에 갔었지요. 그날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기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저의 항상 가지고 있는 버릇이 발작하여 대본부에서 컴컴한 밤중에 돈 많은 집에 여자 규방에 숨어 들어갔었지요. 내가 그 규방에 숨어 들어가 침대 휘장을 열어젖히고 손을 내밀어 만졌더니 손에 잡히는 것은 반들반들한 대머리였습니다.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혹시 그건 비구니가 아니었습니까? 전백광은 씁쓸히 웃으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비구니는 아니고 중의 머리였습니다. 영어충은 껄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아가씨의 이불 속에 잠자는 사람이 화상이라. 이 여자가 바깥 남자를 끌어들었는데 끌어들인 게 중이었군요. 전백광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 화상은 바로 퇴사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퇴사부께서는 줄곧 나를 찾아다니셨는데 결국은 내가 개본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개본부까지 쫓아오신 것이지요. 내가 낮에 바깥에서 그 집을 엿보고 있었는데 퇴사부가 아마 저의 행동을 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집에 들어가 사정을 말하고는 그 아가씨를 숨기고 그 어르신이 침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전형께서는 이번에야말로 고생 꽤나 했겠습니다. 전백광은 씁쓸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 어찌 말로써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퇴사부의 머리가 손에 만져지자 이리 묘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서 하는데 아랫배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미 혈도가 찍혀진 것이지요. 퇴사부께서는 침대에서 내려와 나보고 죽겠느냐 살겠느냐고 물어봅디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 문에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즉시 죽겠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퇴사부께서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니 나에게 물어보았지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말했지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당신에게 잡혔는데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퇴사부께서는 벌컥 화는 내시더니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나에게 잡혔다는 말인데 만야게 조심을 했다면 나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말이구나. 좋다 그는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나의 혈도를 풀어주었죠. 나는 앉아서 물을 엇보았죠.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렵니까. 그는 말하기를 너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나를 내리찍지 않느냐. 너는 발이 있는데 창을 넘어 도망치지 않느냐. 내가 말을 했죠. 이 정가는 사내 대장부인데 어찌 그리 염치없는 소인배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는 껄껄껄 웃더니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소인배가 아니라고. 너는 나의 딸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말을 해놓고 어찌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나는 크게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딸에게요.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술집에서 너는 화산파의 사람과 내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기에서 진다면 나의 딸을 스승으로 삼겠다고. 설마하니 그게 거짓이란 말인가. 내가 항상 내 딸을 찾아갔을 때 내 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내게 말해주었다. 나는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렇군요. 그 비구니가 당신의 딸이라 하니 정말로 이상하기 짝이 없군요. 그는 말하기를 뭐가 이상하단 밀이냐.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일은 본래부터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딸을 낳고 중이 되는데 불계대사는 거꾸로 중이 된 다음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의 법명은 불계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불문의 법규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백광은 말을 했다. 네 당신의 내가 말을 했죠. 내기에 관한 일은 장난이었는데 어찌 그것을 진짜로 여기십니까. 그 내기는 내가 졌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소사태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태사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말이지. 내가 사부로 삼는다고 했으니 반드시 사부로 삼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내 딸을 사부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딸이 사람들에게 기만을 당하면 안 되지. 내가 계속해서 너를 찾기 위해 실로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 내 놈은 미꾸라지처럼 잘 또 도망을 치더구만. 내 놈이 또다시 여자를 범하려 하지 않았다면 정말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야. 나는 그가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질 것 같아서 즉시 도체 삼척은 척을 써서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쳐버렸지요. 나는 스스로 나의 경공이 대단하다고 여겨 태사부는 틀림없이 쫓아올 수 없다고 생각되었지요. 그러나 뜻밖의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태사부가 똑바로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기를 큰 스님 조금 전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했으니 나도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계속해서 쫓아온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태사부는 껄껄 웃더니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검을 뽑고 몸을 돌려 그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태사부의 무공은 상당하였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나의 칼과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칼을 꼼짝도 못하게 막아내고 한 사십여 초씩을 겨룬 후 그는 단숨에 내 뒷덜미를 잡고 나의 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기를 승복을 하겠느냐. 내가 말했습니다. 승복하겠습니다. 자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해도 내 딸을 구하지 못하는데. 나는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소사태가 죽었습니까. 그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곧 죽을 것이야. 내가 항산에 가서 딸아이를 보았을 때 딸아이는 피골이 상접하고 말라이덧어. 나를 보자마자 울더구만. 나는 천천히 딸아이에게 전우사정을 물어보았지. 딸아이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말을 해주었지. 알고 보니 모두 너의 소행이더구만. 내가 말을 했습니다. 자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전백광이라는 사람은 평생 광명정대하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본래 당신의 따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화산파의 영호충이 구해주었습니다. 이전 백광은 당신의 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따님은 순결하고 깨끗한 몸입니다. 태사부는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일 놈아 몸이 깨끗하고 순결하면 무얼 하느냐. 내 딸은 상사병에 걸렸어. 만약 영호충이 내 딸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딸아이는 살 수가 없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말하기만 하면 나를 욕했지. 출가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며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보살이 벌을 내려 죽어서도 18층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래도 그는 한참 말을 하더니 내 목덜미를 잡고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 못된 놈아 모두가 다 내 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날 내가 내 딸에게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영호충은 구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고 내 딸아이가 그렇게 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말을 했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기는 게 아닙니다. 소사태는 천사처럼 아름다워 그날 내가 그녀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호충은 다른 고시를 붙였다님에게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전형 당신의 이 말은 조금 지나치지 않소이까. 전백광은 웃으면서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사정이 너무 위급하여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태사부는 절대로 나는 놓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태사부는 내 말을 듣고 얼굴빛이 환해지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못된 놈아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라. 내 평생 동안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가를. 만약 내 놈이 내 딸에게 무례함을 범하지 않았다면 이 어르신은 벌써 내 머리통을 박살냈을 것이다. 영호충은 이상해서 말을 했다. 당신이 그의 딸에게 무례를 범했는데 오히려 기뻐하다니요. 전백광은 말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의 안목이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싱긋 웃었다. 전백광은 말했다. 태사부는 좌측 손으로 내 목덜미를 거머쥐더니 허공에 띄우고 우측 손으로 내 뺨을 수없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절을 했었지요. 그는 나를 강물 속에 집어넣어 정신이 들게 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달이 나는 기간을 주겠다. 영호충이 항산에 와서 내 딸아이를 보도록 하라. 설사 내 딸이와 결혼은 하지 못하더라고 그가 와서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주고 받아도 괜찮다. 내 딸아이의 생명은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될 테니까. 사부가 어려움이 있는데 제자된 몸으로 어찌 보고만 있느냐. 그는 나의 몸에 있는 혈도를 몇 군데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나에게 강제로 독약을 마시게 하고 만약 한 달 안으로 당신을 모셔와 소사태를 만나도록 한다면 해동약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약이 발작하여 어떠한 약도 듣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영호충은 비로소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날 전백광이 화산에 자기를 찾아왔을 때 마음속 가득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많은 사연이 있을 줄 생각도 못한 것이다. 전백광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화산에 가서 당신과 맞부딪혔을 때 당신에게 패해서 이번 애야말로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뜻밖의 태 사부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친히 소사태를 데리고 당신을 찾으러 와서 또 나에게 그 해동약을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광고를 듣고부터 선량한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백광은 태어 날 때부터 여색을 좋아했으므로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몸에는 금은보화가 잔뜩 있으니 음탕한 여자들이나 기녀들은 마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달 전에 태 사부께서 또 나를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항산파의 장문이 되었다는데 다른 사람이 등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강호해서 명성이 그리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어르신은 당신 사회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영호충은 눈살을 지푸리면서 말했다. 전형 앞으로 그런 말씀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전백광은 말했다. 네네 나는 단지 태 사부의 말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노인네는 항산파의 몸을 위탁하러 들어간다면서 나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딸 대신에 나를 제자로 삼으려고 해듭니다. 내다 대답을 안 차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요. 나는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어서 별수 없이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자 눈살을 지푸리며 표정이 일그러졌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사부로 섬긴다 해도 반드시 중이 될 필요는 없소. 소림파도 출가를 안 한 적지 않은 제자들이 있소이다. 전백광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태 사부는 태 사부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는 너무 여색을 좋아한다. 항산파에 들어가면 사백사숙들은 모두 아름다운 비구니이니 그건 안 될 말이지. 그는 나를 잡아당기더니 내 바지를 끌어내려 칼을 들더니 이렇게 싹둑 나의 그것을 자라버렸습니다. 영호충은 악하고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이 일은 지나치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전백광이 일생 동안 피해를 준 선량한 여자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인과응보라고 생각이 되었다. 전백광 역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당시 나는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정신이 들었을 때 태 사부는 이미 나의 그곳에 약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 보고 며칠 동안 몸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강제로 머리를 깎게 하고 중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불가 불게 하는 법명을 지어주었습니다. 태 사부는 말하기를 나는 이미 너의 그것을 잘라버려 너는 여자와 즐길 수가 없으니 중이 될 필요도 없지. 내가 너 보고 중이 되라 하고 불가 불게라는 법명을 지어준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한 것이고 또한 항산파의 명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 본래 중과 비구니가 한데 섞여 있으면 좋은 일은 못 돼. 그러나 불가 불게라는 간판을 지니고 다니면 괜찮지.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의 태 사부는 생각이 참으로 용의 주도하군요. 전백광은 말했다. 태 사부는 나보고 당신에게 이 일을 설명하고 또 나에게 당신 이 나의 사부님을 절대로 책망하지 말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어째서 당신 사부를 책망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백광은 말했다. 태 사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번 딸을 볼 때마다 딸은 더욱 여의어가고 안색도 나빠져서 딸에게 물어보면 딸은 항상 눈물만 흘릴 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태 사부께서 말씀하시길 틀림없이 당신이 따님을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강력하게 당신 사부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행실이 좋은데 내가 어찌 그녀를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백광은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한마디도 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사부가 오는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건 또 왜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전백광은 말했다. 태 사부께서는 이 일 때문에 나를 또 때렸습니다. 영호충은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했다. 이불계대사의 억질한 도곡육성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구나. 전백광이 말했다. 태 사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태 사무와 부부가 되고 난 후 아무 때나 말다툼을 하고 욕을 할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나요? 당신이 나의 사부를 욕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이건 당신 사부는 출가한 사람이니 나는 그런데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백광은 말했다. 나도 그렇게 말을 했죠. 태 사부는 크게 화를 내고 나를 또 한바탕 때렸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태 사모도 물론 비구니인데 그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출가한 사람이 부부가 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어찌 만약에 당신이 나의 사부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항산파의 장문의 직을 맡았는가 하고요. 그는 말하기를 항상 파는 비구니가 많지만 나의 사부보다 더욱 아름다운 비구니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부가 아니라면 어떤 비구니 때문에 장문인을 맡았습니까 영호충은 속으로 앞불사하고 외쳤다. 내심 생각하기를 불계대사는 그 당시 비구니를 아내로 삼으려고 중이 되었다. 그는 오로지 천하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있구나. 이 말이 퍼져나간다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전백광은 씁쓸히 웃으면서 말했다. 태 사부는 나의 사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최고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예쁩니다. 그러자 그는 한 주먹으로 나의 이빨 두 개를 부러뜨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습니다. 어째서 최고로 아름답지 않느냐. 내 딸이 아름답지 않다면 너는 왜 그때 무슨 의도로 내 딸에게 무례를 범하려고 했느냐. 영호충 이놈은 어째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딸을 구했단 말이냐. 나는 급히 말을 했죠.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태 사부 당신이 낳은 따님인데 어찌 천하에서 제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안목이 높다고 칭찬을 하였지요.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의림 소삼에는 본래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불계대사의 언지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백광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도 나의 사부님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거 참 다행입니다. 영호충은 이상해서 물어보았다. 뭐가 다행이라고 하십니까. 전백광은 말했다. 태 사부는 나에게 멋진 인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나 보고 수단방 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 보고 당신으로 하여금 영호충은 말했다. 나 보고 뭘 하라는 말이오. 전백광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나의 사부의 남편이 되도록 하라구요. 영호충은 이 말을 듣고 멍하였다. 전형 불계대사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갸륵하다는 것은 알 수 있소. 그러나 이 일은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소. 전백광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도 이 일을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당신이 임소절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이끌고 소림사에 갔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임소절의 얼굴은 나의 사부보다는 못하지만 영호공자는 그녀와 인연이 닿고 이미 그녀에게 홀딱 반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호공자 태사부님 면전에서 나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소. 이렇게 해야만이 몇 개 남은 이빨이라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서요. 당신은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일쯤이야 나도 알고 있소. 전백광은 말했다. 태사부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도 상세하게 알고 있고 이 일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범을 강구해서라도 임소절을 죽이고 당신이 알지 못하도록 한다면 만사가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급히 안 된다고 했지요. 만약 임소절을 죽인다면 영호공자는 틀림없이 자살을 할 것이라고요. 태사부는 말하기를 그 말도 맡기는 맞구만. 영호충 이놈이 죽는다면 내 딸은 과부가 될 테니 그렇게 되면 큰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거라. 내놈이 가서 영호충에게 내 딸을 그의 첩으로 줄 수도 있다고 말해라. 내가 말을 했지요. 태사부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태사부께서는 탄식하며 말을 했죠. 너는 모른다. 나의 딸년이 만약 영호충에게 시집을 가지 않는다면 곧 죽어버리고 말 것이고 산다고 해도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야. 그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렀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부녀지간의 정이었습니다. 하나도 가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쳐다보며 모두 난감해했다. 전백광이 말했다. 영호공자 태사부가 나에게 부탁한 말을 나는 모두 당신에게 전하였소. 나도 실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특히 당신은 항산파의 장문인이니까 더욱 난감한 처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런 나는 당신이 나의 사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좀 기쁘게 해주기를 권하고 싶소. 그 나머지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하죠. 이 며칠 동안 의림을 볼 때마다 나날이 야위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다. 의림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고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녀는 출가한 사람이고 나이 또한 어려 이런 일들은 세월이 지나면 거두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 후로 선하령에서 그녀와 다시 만나고 지금까지 단독으로 그녀와 말을 나눈 적은 없었다. 자기 소문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명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항산파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항산 여제자들에게 건법을 전수해주는 것 외에는 잡담을 삼가했으며 옛날과 같이 미친 척하고 떠들 때와는 영 딴판이 되어 있었다. 지금에 이르러 전백광에게 지난 이야기를 듣자 의림에 대한 정이 순식간에 가슴속에 밀려왔다. 먼 산에 쌓인 눈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겼다. 갑자기 산길에서 한 무리에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견성봉은 평소에 조용했으며 떠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며 수백 명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맨 먼저 달려오는 자가 외치면서 말했다. 영호공자님 축하합니다. 오늘 큰 경사가 있다고요. 이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하였다. 바로 노두자였다. 그의 뒤에는 계무시 조천축 및 황배규 삼하대 남봉왕 유신 막복상홍 등 일행이 뒤따르고 있었다. 영호충은 놀라고 기뻐서 급히 앞으로 달려나가 말을 했다. 저는 정한 사태의 유명을 받들어 할 수 없이 항산파의장문인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호충과 함께 소림사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미 떨어질 수 없는 친구들이었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나오더니 그를 중간에 애워싸고 이 말저말을 물어보았다. 노두자는 큰 소리로 말하였다. 모두들 영호공자께서 선고를 구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내심 기뻐하고 있었죠. 영호공자께서 항산파의 장문인 자리를 맡게 된다는 것은 이미 강호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두들 이곳에 와서 축하를 하지 않는다면 백번 죽어도 마땅하지요. 이 사람들은 호탕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사람들이라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를 주고받자 금방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영호충은 항산에 온 직후 비군이와 여자들에게 말을 할 때 극히 조심하였다. 그렇지만 이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자 실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황백류가 말을 했다. 우리들은 불청객이니 항산파는 우리들의 음식이나 잠자리를 준 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호충은 기뻐서 말을 했다. 그것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심 생각하기를 마치 오페강에서 모였던 때와 같구나 말하는 사이에 또 수백 명이 산으로 올라왔다. 개무시는 웃으면서 말했다.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의 여제자들은 우리같이 맞대 먹은 사람들을 초청하기가 그리 수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때 견성봉 위에서는 여기저기서 떠들썩하였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못자 모두들 흥분하였다. 그 중 견 문이 넓고 나이가 지긋한 제자들은 축하를 하러 온 사람들이 비록 적지 않은 지명인사가 끼어 있지만 모두가 사파의 고수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항산파의 문규는 심히 엄격하여 여러 제자들은 모두가 마음을 깨끗이 했으며 설령 정교에 인사드릴지라도 내왕이실로 적었던 것이다. 이들 좌도의 인물들은 마주쳐도 아는 채를 안했다. 그러나 오늘 벌떼처럼 봉우리에 올라와서는 장문인과 껴안고 손을 잡아당기며 아주 친한 것을 보자 별 수 없이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을 뿐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와 술과 빵 등을 봉우리로 가져올라왔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이곳은 백예관음을 모시는 성스러운 곳이다. 이곳에서 비린내를 풍기고 소돼지를 잡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항산파의 역대 선조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즉시 그들에게 산허리에서 요리를 만들고 밥을 지으라고 하였다. 술과 고기 냄새가 바람에 날리어 이곳까지 풍기자 여러 제자들은 암암리에 눈살을 지푸렸다. 군웅들은 점심밥을 먹고 난후 견성봉의 주암압 넓은 빈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영호충은 서쪽에 안아 있었으며 수백 명의 제자들은 서열에 따라 그의 뒤에서 있었으며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악사들이 퉁소와 피리를 불면서 봉우리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중간에는 두 명의 청인호자가 큰 걸 음으로 올라왔다. 군웅들은 소리를 지르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청인호자인 나팡면피가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1월 신교 동방교주님께서 가포상관운을 파견하여 영호공자에게 축하인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항산파의 명성이 드높고 영호장문의 명성이 천고에 남기를 추권을 합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군웅들은 악하고 소리를 내며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 좌도인사의 태반은 마교와 꽤 관련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방불패가 준 삼신외신단을 복용하고 있었다. 동방교주라는 말을 듣자 간담이 써늘해졌다. 군웅들은 설령 이 두 노자를 알지 못할지라도 익히 그 이름을 듣고 있었다. 좌측에 그 사람은 황면존자인 가포였으며 우측에 그 사람은 상관이라는 복성을 가지고 이름은 운이라는 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조엽조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의 무공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일반적인 문파의 장문인 또는 방주총타주보다도 훨씬 위라고 소문이 퍼졌다. 두 사람은 1월 신교에서 불레 원로급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몇 년 동안 1월 신교 안에서 큰 변화가 있어 원로라고 부를 수 있는 상문천과 같은 사람들은 배척을 당하거나 또는 스스로 응가하였다. 그래서 가포와 상관우는 1월 신교 안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번에 동방불패가 그들 두 사람을 친히 파견한 것은 영호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영호충은 앞으로 나가 맞이하면서 말했다. 저는 동방선생과 평소에 안면이 없는데 두 분이 이렇게 왕님에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면존자 가포라는 자는 밀랍과 같이 얼굴이 노랬으며 양쪽의 태양열은 툭 튀어나와 마치 복숭아 씨가 그 안에 있는 듯하였고 그 조엽 상관운이라는 자는 긴 손과 긴 다리에 두 눈이 찬란하게 빛이 났으며 의세가 당당하였다. 두 사람의 내공이 심히 강한 듯하였다. 가포가 말했다. 영호대협께서 오늘 큰 경과를 맞이하여 동방교주께서는 친히 이곳에 와서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옳지만 교중의 잔무가 잡다하여 이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영호장문께서는 탓하지 마십시오. 영호충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내심 생각하기를 지금 상황으로 보니 임교주는 아직까지 교주의 자리를 빼앗지 못한 것 같구나. 임교주와 상영님 영영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 가포는 몸을 옆으로 돌리더니 좌측 손을 휘저드며 말했다. 약소한 예물입니다. 동방교주의 작은 정성이니 영호장문께서는 받아주시지요. 백여명의 사내가 백여명의 사내가 사십여개의 빨간 칠을 한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상자마다 네명의 장정들이 붙어있었으며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운 것을 보니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들이 묵직해 보였다. 영호충은 급히 물어보았다. 두 분이 이렇게까지 왕님에 주신 것도 황공하기 이를 때 없는데 이렇듯이 귀중한 물건을 주시니 저는 거두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동방선생에게 도로 갖다 드리시지요. 항산의 제자들은 사내 기거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듯이 고귀한 물건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포가 말했다. 영호장문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저와 상관은 형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약간 고개를 돌리더니 상관은을 향해서 말을 했다. 상관은 형 내 말이 맞지 않소이까? 상관은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영호충은 입장이 곤란하였다. 항산파는 정교의 문파이고 마교들과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 설상 쌍방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교우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더욱이 임교주와 영영은 곧 동방불패를 찾아갈 텐데 내 없지 그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을 했다. 저는 이런 귀중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두 분 선생께서 동방교주께 말씀을 좀 잘 해주시오. 두 분께서 이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을 파견하여 이 물건들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포는 미소를 짓더니 말을 했다. 영호장문 이 40개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물론 모르지요. 가포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장문께서 구경을 하시면 틀림없이 거절은 안 하실 겁니다. 이 40개의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모두 동방교주가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영호장문의 소유여서 우리가 지고 왔습니다. 단지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 뿐입니다. 영호충은 매우 이상해서 말했다. 내 물건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포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 상자는 임소저가 흙목에 남겨놓으신 옷과 폐물 등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물건들입니다. 동방교주께서 저보고 이것을 가져다가 임소저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교주께서 영호대협과 임소저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많은 물건들이 섞여 이 능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영호장문께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오. 허허허 영호충은 본시 활달하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 성격이었다. 동방불패의 선물이 정성이 담겨져 있고 그 중에 또 많은 것들이 영영의 옷들이라 하니 거절하기가 좀 뭐해서 껄껄껄 따라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명의 여제자가 빠른 걸음으로 오더니 아뢰었다. 무당파의 충허도장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급히 나가 영접했다. 충허도인은 여덟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봉우리를 올라오고 있었다. 영호충은 고개를 숙여 예를 차려 말했다. 도장 어르신이 이렇게 친히 방문해 주셔서 몸둘발을 모르겠습니다. 충허도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노제께서 항상 장문인을 맞는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소림사의 방증 방생대사께서도 축하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 두 분께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군요. 영호충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산길에는 한 무리의 스님들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맨 앞 두 사람의 소매자락이 휘날렸다. 바로 방증과 방생대사였다. 방증은 외쳤다. 충허도장 당신은 걸음이 상당히 빠르시군요. 나보다 먼저 도착하니 영호충은 급히 앞으로 나가 마중하여 외쳤다. 두 분의 대사께서 친히 왕님에 주셔서 몸둘발을 모르겠습니다. 방생대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소엽 소엽은 우리 소림사에 세 번이나 오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산에 온 것은 예의하고 생각합니다. 영호충은 소림사의 스님과 무당도인과 함께 봉우리로 올라왔다. 봉우리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은 소림사의 장문인이 친히 오자 깜짝 놀라 말도 크게 할 수가 없었다. 항산의 여러 여제자들은 너무 기뻤다. 그래서 모두들 내심 생각하기를 장문사형의 위풍은 정말 크구나. 가포와 상관우는 그 광경을 쳐다보더니 한쪽으로 비켜섰다. 방증 방생 충허도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마치 못 본 척했다. 영호충은 방증대사와 충허도인을 상좌에 앉혔다. 그리고 내심 생각하기를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부가 그해 화산파의 장문인에 취임할 때 소림파와 무당파의 장문인은 모시지 않고 단지 사람만 파견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나이가 어려 어떤 손님들이 왔는가 모르고 있었지. 그러나 나중에 사부님이 여러 제자 앞에서 장문에 취임할 당시의 일을 말씀해 주셨을 때도 소림이나 무당 장문인이 친히 왔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지. 오늘 그 두 분이 동시에 오셨는데 진정 축하해 주기 위해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 축하하러 온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다. 모두들 소림사에 함께 갇던 여러 군웅들이었다. 곤륜파, 점창파, 아미파, 공동파 등은 각기 사람을 파견하거나 또는 친히 왔고 또는 많은 선물과 예물을 바치었다. 영호충은 손님이 많이 당도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항산파와 정한 사태의 체면을 보고 축하하러 온 것이다. 절대로 나 영호충의 체면을 보고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다. 숭산, 화산, 형산, 태산, 사파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펑펑펑 세 발을 축포가 터졌다. 영호충은 중간에 서서 허리를 굽혀 폭건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항산파의 전 장문인인 정한 사태는 불행하게도 죽음을 당하셨고 정일 사태와 함께 입적을 하셨습니다. 나 영호충은 정한 사태의 유명을 받들어 항산일파의 장문인의 직함을 맡았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과 친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항산파의 사람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소리가 나면서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어관을 앞세우고 두 줄로 행렬을 이루었다. 가운데는 의화, 의청, 의진, 의질 네 명의 큰 제자들이 서 있었다. 네 명의 큰 제자는 손에 법기를 들고 있었으며 영호충 앞에 오더니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다. 영호충은 길게 읍을 하고 예에 답하였다. 의화는 말하였다. 이 네 가지의 법기는 항산파의 창시자인 효풍사태에 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 항산 장문인께서 맡아가지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장문인인 영호사형께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영호충은 대답했다. 네. 네 명의 큰 제자들은 법기를 차례차례 건네주었다. 그것은 바로 경서모거 염주당검 등이었다. 영호충은 모거 염주를 보자 자 기도 모르게 곤혹스러웠다. 하는 수 없이 손을 내밀어 받고 두 눈은 땅을 쳐다보며 여러 사람과 눈을 감히 마주치지 못하였다. 의청은 한 개의 두루마리를 펼치더니 말했다. 항산파는 선조 대대로 지켜내려오는 오대계율이 있는데 장문사형께서는 친히 이행하시고 제자들을 독려하시며 이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윗사람의 말을 거역하지 말 것이며 둘째로는 동문길이 싸우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무고한 사람은 해치지 말 것이며 넷째로는 몸을 깨끗이 닦고 수양을 할 것이며 다섯째는 사악한 무리들과 사귀지 말 것입니다. 영호충은 대답을 하였다. 네. 내심 생각하기를 앞에 세 개의 계율은 지킬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문제구나. 나는 이미 더럽혀지고 단정치 못한 사람이고 또 사악한 무리들과 식일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반절이 좌도의 인사들인데 이것 심히 난처하게 되었구나. 갑자기 산길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아 건파 좌맹주의 명령입니다. 영호충은 절대로 항산파의 장문인 자리를 맡을 수가 없소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섯 사람이 나는 듯이 달려왔다. 뒤에는 수십 명이 따라왔다. 앞에서 오던 다섯 사람은 각자 한 손에 금기를 쥐고 있었는데 바로 오아 건파의 맹기였다. 다섯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자 우뚝하게 서 있었다. 가운데 그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했으며 얼굴은 노랗고 부은 듯한 오십 살 정도의 나이였다. 영호충은 이자의 성이 악시이고 이름은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대음향수라고 부른다. 이 송산파의 고수는 하남 들판에서 영호충과 결혼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장검이 그의 손바닥을 뚫고 지나가서 사이가 극히 나쁜 관계였다. 그러나 그 자는 퍼기나 광명정대하였다. 그는 그날 급습을 해서 영호충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영호충을 죽이지 않고 다시 겨루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그에게 어느 정도 빚이 있기 때문에 즉시 폭권을 하며 말을 했다. 악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악후는 손에 들고 있던 금기를 앞으로 툭 내밀면서 말을 했다. 항산파는 오악건파의 한이니 반드시 좌맹주의 명령에 따라야 하오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항산파의 장문인을 맡고 나서 오악건파에 감행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는 우리 제자들과 한번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열 사람이 당도하였다. 그것은 바로 숭산 화산 형산태 산사파의 제자들이었다. 화산파의 여덟 명은 모두 영호충의 사제들이었는데 임평진은 끼어 있지 않았다. 이 수십 명은 네 줄로 나뉘어 칼자루에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악후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항산일파는 출가한 비구니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영호충은 남자이나 항산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규범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규칙이란 사람이 만든 것이니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파의 일이니 다른 사람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 군웅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악후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 항산파의 일인데 숭산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재밀한 놈들 빨리 꺼져버려라. 무슨 오악의 맹주인가. 잡소리들 그만하고 빨리 물러가라. 악후는 영호충을 향해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입이 좀 지저분한데 무엇을 하는 사람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저의 친구로서 저의 취임식을 보러 왔습니다. 악후는 말했다. 그렇다면 항산파의 오대계율 중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호충은 내신 말을 했다. 내놈이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내가 내놈과 한 판 붙어보자. 그리고 나서 말을 했다. 항산의 오대계율 중에 다섯 번째는 사악한 자와 교분을 맺을 수 없는 것이오. 예를 들면 악형 같은 사람들과는 교분을 맺지 않을 것이오. 군웅들은 이 말을 듣자 모두 깔깔거리고 웃었다. 모두 말하기를 이 간사한 무리야 빨리 빨리 꺼져버려라. 악후와 송산화산 등 각파의 제자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자 모두 들 중과부족이어서 그들과 겨루게 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악후는 생각하기를 좌사형은 이번에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좌사형이 생각하기를 이 견성봉에는 찬 바람이 돌며 단지 항산파의 비군이나 여자들 뿐이라 우리 사파 수십 명의 고수들이 제압할 수 있고 비록 영호충의 검술이 정통하나 우리들은 그의 손에 검이 없는 틈을 타서 사형제 다섯 사람이 돌격해서 협공을 한다면 그의 생명을 뺏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축하하러 온 손님들은 이렇게 많고 소림무당의 두 장문까지도 이곳에 오셨구나 즉시 몸을 돌려 강증과 충어도인을 향해 말을 했다 두 분의 장문은 현재 태산북두 여서 모두들 앙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영호충이 이렇게 많은 사악하고 요망한 자들을 이 항산에 불러다 놓은 것은 항산의 계율 중에 사악한 무리들과 사귀지 말라는 법규를 어긴 것이 아닙니까 항산파는 오래되고 명성이 드높은 명문정파인데 영호충의 수중에서 순식간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려 하는데 두 분께서는 좌시하려고 그러십니까 내심이자의 말은 퍽 일리가 있었다 이곳의 대다수 사람들은 좌도의 인사이자만 영호충에게 그들을 내쫓으라는 소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갑자기 산길에서 한 여자가 외치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1월 신교회 임소저가 도착하셨습니다 영호충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되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을 했다 영영이 왔다 급히 달려갔다 두 명의 장정이 어여쁜 가마 하나를 둘러매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가마 뒤에는 네 명의 청색옷을 입은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좌도의 군웅들은 영영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 너도 나도 달려나가 가마를 떠밀고 보물이 꼭대기까지 당도하였다 가마가 멈추자 문이 열리더니 담록색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 하나가 걸어나왔다 바로 영영이었다 군웅들은 크게 환호를 하였다 선고 선고 일제히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영영에 대한 존경과 감탄함이 스며져 있었으며 기쁜 마음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것 같았다 영호충은 몇 발짝 앞으로 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영영 당신도 오셨군요 영영은 말했다 오늘은 경사의 날인데 내가 어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방을 훑어보더니 앞으로 몇 발짝 걸어나가 방증과 충어 두 사람을 향해 옷을 살짝 들어 예를 하고는 말을 했다 방증 대사님 장문도장님 안녕하십니까 방증과 충어도이는 일제히 예를 하고는 내심 생각하기를 너는 영호충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에 오면 안 되었다 이건 영호충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아가씨는 마교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영호충 내 말이 틀렸소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쿠는 말했다 항산파에는 5대 계율이 있는데 그 중에 사악한 무리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계율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사악한 무리들과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항산파의 장문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 자리에 취임을 못하면 못했지 그게 무슨 큰 대수입니까 영영은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는 눈빛으로 영호충을 한번 쳐다보고는 내심 생각을 하였다 나 때문에 그 누구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물어보았다 영호장문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온 사람이며 무슨 권한으로 항산파의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영호충은 말하였다 그는 자칭 숭산파 좌장문인이 파견해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좌장문의 연기입니다 좌장문인의 작은 깃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좌장문이 친히 이곳에 도착을 해도 어찌 나의 항산파의 일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영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합니다 그날 소림사에서 무술 시합을 할 때 좌냝선은 말끝마다 트집을 잡고 아버지가 그 한빙진기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까지도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런 정경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이 오악건파의 맹기하고 했습니까 그는 우리를 속이려고 말도 채 끝나기도 전에 몸이 약간 움직이더니 좌측 손에는 차가 온 빛을 발산하는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질풍처럼 아쿠의 가슴을 향해서 들어갔다 아쿠는 이렇게 귀엽고 아리따운 여자가 행동을 취하는데 아무런 징조도 나타내지 않고 질풍처럼 자기의 가슴을 향해 올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 검을 뽑아 초식을 써 공격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별수 없이 몸을 약간 옆으로 해서 급하게 공격을 막았다 그는 영영의 이 초식이 허초였음을 생각지도 못했다 몸을 약간 옆으로 하고 있을 때 우측 손이 허황한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들고 있던 깃발 하나를 이미 상대방이 뺏아간 뒤였다 영영은 몸을 쉬지 않고 연신 오검을 찔러 다섯 개의 금기를 빼앗았다 사용하는 검초는 똑같았으며 다섯 개의 초식이 그러했다 숭산파의 그 나머지 네 사람은 모두 아쿠의 사형제들인데 손과 발의 공력이 대단하여 좌냝선이 파견한 것이다 원래는 손과 발로 영호충을 급습하려 했으나 영영의 손이 너무 빨라 순식간에 병기를 대하자 공격도 못하고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영영은 손에 그 깃발을 거머쥐고 영호충 뒤로 와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영호장문 이 깃발을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이 어찌 오아권파의 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선교의 오도끼입니다 그녀는 다섯 개의 깃발을 펼쳤다 사람들은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다섯 개의 깃발에는 각각 뱀, 진해, 거미, 정갈, 뚜껍이 등 다 섯종류의 독충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색깔이 선명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오아권파의 연기는 틀림없이 아니었다 아쿠 등은 너무나 놀래서 멍한 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노두, 자, 조천추 등은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사람들은 모두 영영이 연기를 빼앗은 후 오아경기와 오도끼를 서로 바퀴치기 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놀림이 너무도 빨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영영은 외쳤다 남교주 무리들 중에서 묘가에 차림새를 한 미녀가 나오더니 웃으면서 말을 했다 여기 있습니다 선곡께서는 무슨 분부가 있으십니까 바로 오선교의 교주인 남봉왕이었다 영영은 물어보았다 당신 교중의 오도끼가 어째서 숭산파 사람들 손에 들어갔습니까 남봉왕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 몇 명의 숭산 제자들은 내 아래 있는 여제자들과 교분이 두터운 친구들이어서 달콤한 말로 꼬시어 나의 오도끼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영영은 말했다 알고 보니 그렇게 됐구만 자, 이 다섯 개 깃발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네 말을 하면서 다섯 개의 길을 던져주었다 남봉왕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어 받았다 아쿠는 화가 치밀어 욕을 하였다 요망한 요녀 같으니라고 이 어르신 눈앞에서 그런 못된 속임수를 쓰다니 빨리 그 연기를 가져오너라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오도끼를 갖고 싶다면 남교주에게 달라고 하시오 아쿠는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방증과 충어를 향해서 말했다 방증대사 그리고 충어도장님 두 분께서는 덕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방증은 말을 했다 이건 음 사악한 무리들과 사귈 수가 없지 항산파의 계율 중에는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네 그러나 그러나 오늘 강호의 친구들은 이곳의 예식에 참관하러 왔으니 영호장문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네 그들을 내쫓는다면 그들의 체면에 먹칠하는 것이니 아쿠는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더니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저자가 저자가 나는 저자가 채화돼도 인 전백광임을 알 수 있다 저자가 저런 중의 모습으로 꾸민다 해도 어찌 내 눈을 속일 수가 있는가 이자도 역시 영호충의 친구입니까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전백광 너는 이 항산에 무엇하러 왔느냐 전백광은 말을 했다 스승을 모시러 왔소 아쿠는 이 상에서 말을 했다 스승을 전백광은 말을 했다 바로 그렇소 의림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다 사부님 제자가 인사드립니다 이 제자는 저의 잘못을 크게 미우치고 번명을 불가불개라고 지었습니다 의림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몸을 옆으로 살짝 피하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전사부께서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바르게 하신다 하니 그것 참 좋은 일이십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번명을 불가불개라고 지었다 하니 그것은 더욱 정성이 갸륵합니다 방증대사님 아무리 나쁜 자도 칼을 버리면 바로 성불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기 잘못을 니우치고 개과천선한다는데 불문의 자비로 몸으로 그에게 광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증은 기뻐서 말을 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불가불개가 항산파에 들어온다면 그로부터 엄 격히 문규를 지켜갈 것이며 그것은 무림의 복입니다 영영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여러분도 들으셨지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모두 항산파에 가입하려고 온 것입니다 영호장문께서 우리들을 기꺼이 맞아 주신다면 우리들은 항산파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항산의 제자가 어찌 사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벼랑간 무엇인가 크게 깨달았다 알고 보니 영영은 내 처지가 심히 난감함을 알고 있었구나 만약 항산파에 많은 남자가 있다면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 이니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을 불러모아 항산파에 들어오기로 했구나 즉시 낭낭한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의화 사제 항산파는 남자 제자를 받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이듭니까 의화는 말을 했다 남자 제자를 받지 말라는 문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녀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나타나자 어쨌든 간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여러분께서 항산파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산파는 따로 하나 따로 항산별원을 만들어 여러분을 그곳에 모시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통원곡으로 아주 좋은 곳이지요 그 통원곡은 견성봉 옆에 있었다 선인 장관호가 그곳에서 연단을 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항산파 내 큰 바위 위에는 말발자국이 여러 군에 있는데 역대 장관호가 타고 다니던 나귀의 말 발자국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이렇게 딱딱한 화강암 위에 나귀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선인의 흔적이 아니라면 어찌 생길 수가 있겠는가 당현종은 장관호를 통원선생으로 봉하여 통원봉이라는 이름은 거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통원봉과 견성봉의 주안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나 통원봉에서 견성봉까지는 산길이 매우 험중하였다 영호충은 이 강호의 호객들을 그 통원봉에다 모아놓고 남자와 여자를 격리시켜 많은 오해와 십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했다 방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항산파에 귀해하여 문교 구속을 받는다면 무림에 크나큰 경사입니다 아쿠는 방증대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한 상대방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호충이 항산파의 장문인 자리를 맡는 것을 저지할 수가 없어 별수 없이 좌냉선의 두 번째 명령을 전단하였다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오아건파의 좌냉주의 명령이십니다 3월 15일 날 새벽 오아건 파의 각파의 사장 제자들은 일제히 숭산에 모여 오아파의 장문인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일 안으로 도착하고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오아건파를 한파로 묶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오 아쿠는 말을 했다 숭산, 태산, 화산, 형산 네 파가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항산파가 어떤 이의를 단다면 그 네 개 파와 안 좋은 관계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몸을 돌려 태산파 등을 향해 물어보았다 당신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서 있던 수십 명은 일제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아쿠는 냉랭하게 웃으며 몸을 돌려 걸어갔다 몇 발짝 앞으로 가더니 영영을 쳐다보고는 내심 생각하기를 저 다섯 개의 연기를 어떤 방법으로 빼앗아야 오르냐 남봉왕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악무사 당신은 길을 잊었으니 어떻게 돌아가서 장문인과 대하겠습니까? 자 그 깃발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우측 손을 내밀어 금기 하나를 던졌다 아쿠는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날라오자 내심 생각하기를 이것은 너희들을 오독기지 오하경기는 아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겠느냐 마음속으로 주저하는 사이에 그 깃발은 눈앞에 날아와 자기의 목 덜미를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거머쥐었다 갑자기 크게 외치더니 그 깃발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손바닥이 마치 불덩어리를 쥐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손바닥은 이미 자주색의 빛을 띄고 있었다 깃발에 독이 묻어있었던 것이다 놀라고 화가 나서 급히 욕을 하였다 이 악마 같은 년 남봉왕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이 영호장무님하고 소리를 내어 살려달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그 해동약을 주겠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손바닥은 아마 썩어서 문드러질 것이오 아쿠는 이미 오독교가 사용하는 동물이 매우 무섭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주저하는 사이에 손바닥에 마비가 오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내 심필생의 공력이 이 손바닥에 있는데 썩어 문드러지면 패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급한 나머지 별수 없이 외쳤다 영호장무님 당신이 남봉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 살려달라고 하시오 아쿠는 말을 했다 영호장무님 제자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그 해동약을 내려주십시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남소저 이 악형은 좌장문의 명을 받들고 왔을 뿐이니 그에게 해동약을 주시오 남봉왕은 웃으면서 옆에 있던 묘녀에게 눈짓을 했다 그 묘녀의 품속에서 하얀 종이로 싼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몇 발짝 앞으로 나가 아쿠에게 던져주었다 아쿠는 손을 내밀어 받으면서 군웅들이 깔깔 웃는 소리를 듣고 질풍처럼 봉우리를 내려갔다 그 나머지 수십 명도 그를 따라 내려갔다 영호충은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여러 친구들이 이 항산 별원에 머무르기를 원하신다면 본파의 규율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 계율은 사실 그리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섯 번째 계율에는 사악한 무리들과 사귈 수 없다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겠군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항산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으니 항산파의 제자들은 물론 사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깥 사람들과 사귈 때 좀 주의를 해야겠군요 여러 군웅들은 그 말이 심이 옳다고 떠들어댔다 영호충은 또 말을 했다 당신들이 술과 고기를 먹고자 한다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식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지나면 이 견성봉에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 방장은 합장을 하며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곳은 깨끗한 성지이니 더럽혀질 수는 없습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 됐습니다 장문인의 취임식도 마쳤고 모두들 배가 고플 것 이니 식사를 합시다 나는 소림방증과 무당장문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들과 술을 마시기로 하지요 밥을 먹고 나서 방증이 말을 했다 영호장문 소승과 충어도이니 할 말이 있습니다 장문과 상의를 좀 하고 싶어서요 영호충은 대답을 했다 내 내심 생각하기를 지금 무림 이대 문파의 장문이 친히 항산에 오신 것은 틀림없이 중요한 일인 것이다 견성봉에는 잡다한 무리들이 있으니 어디에서 말을 해도 그 비밀이 새어나갈 것이다 즉시 의화 의청증 제자에게 손님을 접대하라고 분부하고 방증 충어 두 사람을 향해 말을 했다 이 봉우리 뒤 자유구 옆에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은 취병산이라고 부르는데 깎아지른 절벽이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또 산에는 현공사가 하나 있는데 그 현공사는 항산의 최고의 승지입니다 두 분 선배님께서 만약 흥미가 있으시다면 제가 그곳에 모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충어도이는 기뻐서 말했다 취병산의 현공사는 부기년간에 지어졌는데 그곳에는 나무도 자랄 수가 없으며 원숭이도 기어오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은 천하의 명승지 중에 하나이므로 이 빈도도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습니다 눈이나 한번 떠볼까요? 영호충은 방증대사와 충어도인을 인도하여 견성봉을 내려와 자여 구를 지나 취병산 아래 당도하였다 방증과 충어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비각이 봉꿀에 우뚝 서 있었고 마치 선인누각 이 구름 위에 나타난 듯 하였다 방증은 탄식하며 말했다 이 누각을 지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일 것이오 과연 이 세상에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마음만 먹는다면 뭐든지 다 해낼 수가 있소이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라 현공사에 당도하였다 현공사에는 두 채의 누각이 있었는데 수십 장 높이로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서 있었다 이 두 개의 누각의 거리는 수십보에 이르고 누각의 사이에는 비교가 놓여 있었다 절에는 나이가 먹은 늙은 한여가 그곳을 지키며 청소하고 영호충 등 세 사람이 왔는데도 멍청이 쳐다볼 뿐 않은 채도 하지 않았으며 절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십여일 전에 의화, 의청, 의림 등과 이곳에 와서 이 한여가 귀먹고 벙어리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는 채를 하지 않고 방증충허 두 사람과 다리에 이르렀다 이 비교의 날개는 수척에 불과했으므로 만약 일반 사람이 이 다 위에 오르면 사방이 텅 비고 구름이 바라래서 가물거리니 마치 몸이 허공에 뜬 것 같이 간이 콩알만해지고 서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 사람은 모두가 고수들이라 이런 멋진 풍경을 보자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방증과 충허 두 사림이 북쪽을 향해 쳐다보자 구름 사이에는 은은하게 성곽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자유구 쌍봉 사이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극히 웅장하고 험준하였다 방증이 말을 했다 옛말에 한 사람이 관문에 지키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은 그 관문을 뚫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곳의 형세를 보니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충헌은 말을 했다 북송령 간의 양 노령군께서 이 삼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다 병력을 주둔하였습니다 이곳은 원래가 군사의 제일 요충지대였습니다 처음 형공사를 보았을 때 신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감탄을 하여 새삼스럽게 옛사람들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500리나 뚫려져 있는 삼길을 보니 형공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소이다 영어충은 이상에서 말을 했다 도장 도장님께서 이 수백리 삼길이 모두 사람이 뚫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충허도장은 말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위도부제 천흥원년의 연나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수천수만의 군졸들을 동원하여 산을 뚫고 길을 내어 500리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유군은 이 길을 제일 북쪽이지요 방증이 말했다 소위 직도 500열이라 함은 물론 대다수는 원래 있던 산길이었소 북위 황제는 수만 병조를 동원하여 단지 그 사이에 길을 막고 있는 산을 뚫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공사의 어려움이나 거대함이란 보는 사람이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되고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 한마디로 수만 수천 군조를 동원하여 산길을 뚫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충헌은 말을 했다 권세의 관문은 옛날부터 많은 영웅들이 뚫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그만두고라도 오늘날 무림에서 이렇듯이 풍파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권세라는 두 글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어충은 내심 멈칫하였다 깊이 생각하기를 이제서야 본론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말하였다 저 고개는 실로 모르겠습니다 두 분 어르신께서 좀 가르쳐 주시지요 방쟁이 말했다 영어장문 오늘 숭산파의 악로사가 여러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무엇 때문에 온 줄 아시오 영어충은 말했다 제가 항산파의 장문의 직함을 맞지 못한다는 좌맹주의 명령을 잔달하러 왔습니다 방쟁이 말했다 좌맹주는 어째서 당신이 항산파의 장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영어충은 말했다 좌맹주는 오악감파를 합병하여 하나로 만들려고 했으나 제가 그의 계획을 저지하고 숭산파의 사람들을 적지 않게 죽였으니 아마 좌맹주는 제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쟁이 물었다 당신은 어찌해서 그의 계획을 저지하려 합니까 영어충은 멍청하였다 어찌 대답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나는 어째서 그의 계획을 저지하려 했을까 하고 대내었다 방쟁이 물어보았다 당신 생각에는 오악감파가 하나로 합병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오 영어충은 말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숭산파는 항산파의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협박을 하고 1월교회 교파로 위장하여 항산의 제자들을 못살게 굴고 정정사태를 공격했으니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너무나 졸려라고 비굴합니다 제가 마침 우연히 그 일에 관계가 되어 내심 타당치 못하다고 여겨 도와준 것이지요 나중에 숭산파는 주검곡에 불을 질러 정한 정인 두 분의 사태를 태워 죽이려고 했지요 그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오악감파가 합병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 숭산파는 어찌해서 과명정대하게 각파의 장문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뒷구멍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호장문의 견해는 틀림이 없습니다 좌냝선이라는 자는 야심이 너무나 커 무림의 첫 번째 인물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여러 사람을 복종시키기가 어려우니 암암리의 음로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방증은 탄식하며 말했다 좌맹주는 문무가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니 틀림없이 무림 중에 걸출한 인물입니다 오악감파 중에는 그 자를 따라갈 인물은 없지요 그러나 그의 포부는 너무나 크고 급히 무당소림 두 팔을 제압하려고 하니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충원은 말했다 소림파는 무림의 우두머리로서 수백 년 동안 공인이 되어 왔습니다 소림파의 다음은 무당이지요 그 다음은 곤륜아미 공동의 여러파입니다 영호 현재 한 개의 문파가 세워지고 이름이 나기까지는 수백 년 동안 무수한 영웅오걸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쌓아서 이룩되는 것이지요 무공은 모두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악검파가 무림에서 일어난 것은 6,70년에 불과한 것이고 비록 아주 빠르게 가 새가 확장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곤륜아미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소림파의 정묘한 72절해와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동조를 하였다 충원은 또 말했다 각파 중에는 어쩌다가 한두 명의 힘과 지혜를 갖춘 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무림에서 우뚝서고 이름을 떨치는 것은 무림에서 자주 있는 일이오 그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천하 각파를 쓰러뜨렸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좌냉선의 야심은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오악검파의 맹주의 자리에 앉을 때 방장대사께서는 그로부터 무림 중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예견을 하셨지요 그 이후 좌냉선의 행동을 보면 방장대사의 예견이 옳았습니다 방쟁대사는 아미탑을 하고 불경을 외웠다 충원은 말했다 좌냉선이 오악검파의 맹주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오파를 하나로 묶어 스스로 장문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오파가 하나로 귀속이 되면 세력이 커질 테니 은연 중에 소림무당과 함께 산파가 되겠지요 그때는 그는 진일보하여 곤류남이 공동청성재파를 점차적으로 잠식하여 합병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림무당여러파를 이끌고 일거의 마규를 뒤엎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영호충은 내심 한 줄기 공포의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일은 성사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좌냉선에 무공이 천하의 무적은 되지 못하는데 그가 어찌 그런 큰 야심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원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판단하기 힘든 법입니다 세상일이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도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보시오 이 500리 산길은 사람이 뚫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현공사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좌냉선이 만약 마교를 멸하고 무림 중에 유아 독존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때는 무당소림 두 팔을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무공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증은 또 한 번 아미탑을 하고 읍졸였다 영호충은 말했다 알고 보니 좌냉선은 천하 무림을 호통하고 모두가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바라고 있군요 충원은 말했다 바로 그렇소 그때가 되면 아마 그는 황제가 되고 싶을 것이고 황제가 되면 또 장생불로 하려고 들 것이고 이것이 바로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하듯이 사람의 마음이란 끝이 없다는 것이오 자 고의래로 모두가 그러했소 영웅 호걸 가운데 그 권위라는 난관을 그냥 지나치는 자가 그 얼마나 되겠소 영호충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한 줄기의 폭풍이 질풍처럼 휘몰아쳤다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면서 생각했다 인생은 일장충몽 이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왜 그런 야심을 품고 있을까 좌냉선이 공동곤륜을 소멸시키고 소림무당을 삼키려 하는데에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그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려야 하는가 충원은 두 손을 탁치며 말을 했다 보시오 우리 세 사람이 그 중임을 짊어지고 좌냉선의 야심과 강호의 피비린 내나는 싸움을 막아야 합니다 영호충은 황송에서 말했다 도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실로 몸둘발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견문이 좁으니 두 분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충원은 말했다 그날 당신이 여러 군웅들을 이끌고 소림사에 와서 임소절을 구하려 할 때 소림사의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증대사는 실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호충은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말을 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런 무례함을 저질렀습니다 실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충원은 말을 했다 당신이 떠난 직후에 좌냉선 등도 바로 떠났지요 나는 떠나지 않고 소림사에 7일 동안 머물면서 방증대사와 밤낮으로 이야기를 하고 깊이 좌냉선의 야심이 만만치 않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마행이 강계를 써서 방증대사를 제압하고 이마행이 지친 틈을 타서 좌냉선이 이마행을 쓰러뜨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림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방증대사는 이마행을 이길 수 없고 이마행은 또 좌냉선에게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원은 말했다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합을 통해서 좌냉선의 이름은 적지 않게 높아졌고 그의 자부심과 야심을 키워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후에 우리들은 각각 영호현재가 항산 장문을 맞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진이 항산에 오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영호 노재에게 축하하려 함이고 둘째는 일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두 분 대사께서 이렇듯 저를 높이 축혀주시니 실로 저는 받잡기 민망합니다 충원은 말했다 그 아쿠라는 자가 와서 3월 15일에 오악건파의 사람들이 숭산에 모여 오악파의 장문인을 청구한다는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우리 방짱대사는 벌써 예견을 하였습니다 단지 우리들 생각보다도 좌냉선의 결정이 조금은 빨랐습니다 그가 오악 장문인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오악파가 하나로 묶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소이다 사실 형산 막대선생의 성질이 괴팍하여 좌냉선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고 태산의 청문도 형도 성격이 불과 같으니 절대로 그 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스승인 악선생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강직한 사람이라 화산일파에도 통에 대해서 극히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좌냉선이 화산파의 이름을 없앤다면 악선생은 틀림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막을 것입니다 오로지 항산일파는 세분의 사태께서 선으로 입적하시어 많은 무리의 여제자들은 좌냉선에 대항하지 못하고 어쩌면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정한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시고 장문의 자리를 노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와 방짱 사형은 정한 사태의 선 견지명에 대해서 실로 탐복하고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태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러한 결정을 하셨으니 더욱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한 사태는 평소 덕을 쌓고 수양을 하여 결국은 입적하실 때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태산 형산화 산항산 내파가 연합해서 대항하기만 한다면 좌냉선에 그 음모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러나 아쿠가 오늘 이곳에 와서는 명령을 전달하는 추세를 보니 아마 태산 형산 화산 세파는 이미 좌냉선에게 제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충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바로 그렇소 스승인 악 선생의 마음을 방짱 대사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듣기로는 복주 임시 성을 가진 제자 하나가 화산파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맞습니다 임사제의 이름은 임평지라고 합니다 충원은 말했다 그에게는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벽사건보가 있다고 하는데 강호에서도 그 소문이 자자합니다 모두들 이 건보에 기재되어 있는 건법은 위력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노재도 그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네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시 어떻게 해서 복주 상향항에서 가사를 찾아내었으며 숭산파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상처를 받아 기절을 했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했다 충원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다 상황을 분석해보면 스승이 그 가사를 발견하고 임사제에게 준 것 같은데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매가 나에게 와서 벽사건보를 달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것의 의문점은 실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억울한 누명했은지 이미 오래되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사건보의 내력에 대해서 두 분 어르신께 가르침을 청하고 싶습니다 풍원은 방증대사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을 했다 방장대사 그 사연은 영호 노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영호장문 당신은 규화보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사부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규화보전은 무학 중에 최고의 비급인데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임 교주에게 그가 규화보전을 동방불패에게 전해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규화보전은 지금 1월 신교의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방증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1월 교에 있는 그 비급은 온전치 못하고 원서는 아닐 것입니다 영호충은 대답을 했다 네 그 대신 무림중에 중대하고 은밀한 일을 이 두 분 선백이 만일 모른다면 다른 사람은 더욱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방증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말을 했다 화산파는 당시 기존 검종으로 나루어 있었지요 화산파의 선배는 그 때문에 서로 죽이고 서로를 헐뜯었소 이 사실은 당신도 아시오 영호충은 말했다 네 단지 나의 사부께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방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한 집안이 서로 물고 헐뜯는 일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 선생님께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 같군요 기존 검종으로 나뉘게 된 것은 듣건대 그 규화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땜을 들였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 규화보전은 무림중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전조 황궁에서 한 분의 황관이 지었다고 합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황관이라니요 방증은 말을 했다 황관이란 바로 내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음 방증은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비급을 지은 황관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 또 그와 같은 고수가 어째서 황궁에서 내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보전 중에 기재되어 있는 무공은 실로 오묘하기 그지엎어 삼백여 년 동안 그 누구도 그 비급을 보면서 연마한 사람이 엎어 백여 년 전에 이 보전은 복권에 있는 보전 소림사에서 습특을 하였소 그때 보전 소림사의 방장인 홍엽 선사는 대지대의 한 대단한 인물이었소 말대로라면 그 어르신의 무공이 어느 정도로 응당이 보전에 적혀있는 무공이 연마되었어야 옳은 일이나 그러나 그 어르신의 제자의 말에 의하면 홍엽 선사는 연마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또 어떤 자는 말하기를 홍엽 선사는 여러 해를 연구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결국은 보전 중에 기재되어 있는 무공을 시작도 않으셨다고 하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이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홍엽 선사와 같은 대단한 인물도 그것을 캐우치지 못하셨고 심지어는 착수조차도 못하셨는지 모르지요 방쟁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소승과 충어도형은 그 보전과 인연이 없어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연마한다는 말은 못해도 그 책 속에 오묘한 문자라도 보았으면 합니다 충원은 잔잔히 웃으면서 말했다 대사의 욕심이 발동하셨군요 우리 무예를 배우는 사람들은 보전을 안 보면 그만인데 만약에 보았다면 틀림없이 시금을 전폐하고 연마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음의 수련도 쌓지 못할 뿐 아니라 번뇌만이 가득 찰 뿐이지요 우리들이 인연이 없어 보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일 수도 있소이다 방쟁은 껄껄 웃다니 말을 했다 도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소승은 나지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해듭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군요 그는 또 몸을 돌려 영호충을 향해서 말을 했다 듣건대 화산파의 두 명의 사형제가 보전 소림사에 놀러가서 우연한 기회에 그 규화보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규화보전은 어떠한 물건인데 보전 소림사는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산파의 두 명의 사형제가 보았다면 반드시 훔쳐서 보았을 것이다 방쟁 대사께서는 훔쳐보았다는 말을 아니하시고 말을 돌리시는구나 방쟁은 또 말을 했다 그때 두 사람은 너무 정황이 없어 동시에 책을 읽지 못하고 즉시 두 사람이 나누어 읽었지요 한 사람이 반절씩 읽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화산에 돌아와서 같이 풀어보고 연구를 하였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책을 써놓고 검증을 해보자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 읽었다고 믿고 오로지 자기가 기억한 것이 맞다고 우겼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기억한 발절로는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본래 형제나 다름없는 사형제였는데 나중에는 결국 원수지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화산파는 기종 검종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영어충은 말했다 이 두 분의 선배 사형은 틀림없이 악소와 채자봉 두 분의 선배일 것입니다 악소는 화산 기종의 비조이고 채자봉은 검종의 비조였던 것이다 화산 일파가 둘로 나와진 것인 몇십 년 전의 일이었다 방증을 말을 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악소와 채자봉 두 사람이 규화보전을 읽었다는 소문은 홍협선사의 뒤에까지 들어갔지요 그 어르신께서는 이 보전 중에 기재되어 있는 무공이 너무 넓고 깊을 뿐만 아니라 흉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듣기로는 제일 어려운 것은 첫 번째 제휴관이었다고 합니다 제휴관만 깨우칠 수만 있다면 그 후로는 그리 어렵지가 않다고 하지요 천하의 무공은 모두가 쉬운 것부터 점점 오묘한 상태로 들어가 나중에 갈수록 더 어려운 법인데 이 규화보전은 그 반대로 첫 번째가 제일 어려웠지요 연말을 할 때 약간만 잘못을 해도 즉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시 그의 제자인 도원선사를 파견하여 화산으로 보냈지요 두 사람에게 절대로 그 보전 중에 무학을 배우지 말라고 권하였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말씀대로 그 무공의 첫 번째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면 만약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책만을 보고 연말을 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되는군요 그러나 두 분 선배께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신 것 같군요 방증을 말을 했다 사실은 그 두 분을 탓할 수만은 없지요 무학을 좋아하고 연마하는 사람들이 오묘한 무학의 비급을 얻고 어찌 연마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승도 출가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보전의 무학을 통달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충허도장께서도 웃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일반 사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뜻밖의 도원선사도 화산에 가서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악소 최자봉 두 분이 도원선사에게 무례한 짓을 하였습니까 방증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원선사가 화산에 갔을 때 두 분은 도원선사에게 잘 대해주고 또한 규화보전을 읽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사과를 하고 한편으로는 그 경중에 기재되어 있는 무공에 대해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였지요 도원선사는 비록 홍협선사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지만 보전 중의 무학은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홍협선사는 자신도 모르는데 제자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러한 곡절을 모르고 도원선사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지요 도원선사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들이 읽는 경문을 듣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또한 남암리의 기억을 했습니다 도원선사의 무공은 본래 고명하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경문을 듣자마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였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그렇게 해서 도원선사는 오히려 그 두 분한테서 보전 중의 경문을 알게 되었군요 방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그렇소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바쁜 중에 외운 경문이라 이미 틀렸는데 한 다리를 걸치자 많이 빼먹었겠지요 듣건대 도원선사는 화산에서 8일 동안을 머무르고서야 화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보전 소림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영어충은 이상해서 말했다 그가 보전 소림사에 가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단 말씀입니까 방증은 말했다 이 사건 때문에 소림사와 화산파 사이에는 좋지 못한 관계가 되었지요 그리고 화산 제자들이 규화 보전을 보았다는 사실이 밖으로 퍼지자 머지않아 마교십장모가 화산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듭니다 영어충은 갑자기 사과의 동굴에서 본 해골들과 그리고 석벽에 조각되어 있는 무공의 건법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방증은 말했다 왜 그러시오 영어충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을 했다 방장의 말씀을 끊어놓아 죄송합니다 방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생각해보니 그때는 당신의 사부조차도 이 세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마교의 십장모가 화산을 공격한 것은 그 규화 보전을 약탈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때 화산파는 이미 태산 숭산 항산 형산 내파와 오악 건파를 결성하였지요 그래서 내파는 소식을 듣고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화산에서 접전이 벌어져 마교의 십장모는 다수가 몸에 상처를 받고 날개가 꺾여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악소 체자봉 두 사람은 이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적은 규화 보전은 마교들이 빼앗아 가고 그래서 이 일전은 누가 지고 누가 이겼는가는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5년 뒤에 마교는 권토 중래 하였습니다 이번에 십장모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지요 오악 건파의 검술에 대해 꿰뚫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왔던 것입니다 충화도형과 소승이 추측해 보건대 마교 십장모의 무공은 비록 높지만 겨우 5년 사이에 오악 건파의 정묘한 검초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규화 보전에서 터득한 검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결투에서 오악 건파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고수들은 죽음을 당하고 우파의 많은 정묘한 검법은 그로부터 사라지게 되었지요 단지 마교의 십장무도 살아서 화산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싸움은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제가 화산 사과의 동굴에서 이 마교 십장무의 유고를 받고 또 석벽에 조각되어 있던 많은 글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충원은 말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글자들이 써 있었습니까 영어충은 말했다 그 글자들은 대강 이루어 했습니다 오악 건파는 천하에 상대할 수 없는 간사한 무리들이다 시합에 이길 수 없자 비굴한 수법으로 흉계를 꾸며 사람들을 죽였다 그 밖에 많은 잔 글자들이 써져 있었는데 모두가 오악 건파를 저주하고 욕하는 문귀들이었습니다 충원은 말했다 화산파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자기들을 비방한 글자들은 아직도 석벽 위에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까 그 참 이상하군요 영어충은 말했다 이 동굴은 제가 무의식 중에 발견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즉시 그 동굴을 어떻게 발견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또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이 날카로운 도끼로 수백장 길이의 동굴을 파고 한 척만 더 파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 한 척을 더 파지 못하고 힘이 빠져 죽었다는 말을 하였다 방쟁 대사는 말했다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십장로 중에 대도심마 범송이 아닌가 영어충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석벽에는 또 한 줄의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범송 조학이 이렇게 항산파의 검법을 파괴하였다라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방쟁은 말했다 조학이라 그 자는 바로 십장로 중에 비천심마라는 자인데 그는 뇌진당을 사용한 사람인가 영어충은 말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굴 바닥에는 틀림없이 뇌진당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벽의 글자에는 화산검법을 파괴시킨 자는 장씨 성을 가진 두 사람인데 장승풍, 장승훈이라는 자였습니다 방쟁은 말했다 틀림이 없습니다 금후심마 장승풍 백원심마 장승훈은 형제인데 그들은 숙동권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어충은 말했다 바로 맞습니다 석벽의 그림에는 곤봉으로 저의 화산파의 검법을 깨뜨리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방쟁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보면 아마 마교의 십장로는 오악검파의 매복을 받아 산동굴로 유인되어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곳에 갇힌 것 같군요 영어충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교의 사람들은 원안이 맺혀 석벽에다 글자를 새겨 오악검파를 욕하고 또한 오악검파의 법문을 깨뜨린 것을 조각하여 후세 사람들이 알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진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져 진 것이라고요 석벽에 조각되어 있는 화산파의 검법은 정말 정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부와 사모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많은 의문에 쌓였는데 조금 전에 방장대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화산파의 선배가 대부분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어서 그 많은 화산파의 초식이 그로부터 실전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항산태산 등의 내 파도 틀림없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충원은 말했다 틀림없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마교 십장로의 해골 옆에는 여러 자루의 장검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오악검파의 변기일 것입니다 방증은 말을 했다 그건 추측하기가 어렵군요 어쩌면 십장로가 오악검파의 수중에서 빼앗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당신은 그 동굴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동굴에서 그 이상한 일을 본 후 지금까지 사부나 사모님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태사숙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방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나의 방생사제는 그 당시 풍노선배와 인연이 닿아 그 어르신에게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당신의 건법은 틀림없이 풍노선배에게 전수받았다고 방생사제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풍노선배가 그 당신 화산 기종과 검종이 싸움을 할 때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건재하시군요 충원은 말했다 그 당시 무림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화산파가 자중지 난이 일어났을 때 풍노선배는 마침 강남에서 신부를 맞이하고 잊었는데 소식을 듣고 화산에 달려와 보니 검종의 고수들은 이미 죽어 사라진 뒤라고 합니다 검술에 정통한 풍노선배가 있었다면 기종은 아무래도 오의를 점할 수가 없었겠지요 풍노선배는 즉시 강남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혼인을 하는 일 등은 큰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의 장인이 화산 기종을 부탁을 받고 신혈을 하나 사 딸로 둔갑시키고 그를 강남에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풍노선배는 사실 강남의 처가 집으로 가보니 그의 장인의 일가는 벌써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강호에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풍노선배는 화가 치밀고 창피하여 스스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방증은 연신 눈치를 하여 그의 입을 막으려 했다 충원은 못 본 척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였다 영호장문 이빈도는 풍노선배를 평소 사모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로 죄송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호장문께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영웅은 미인이 많이 따르는 법인데 한 번 빠졌다가 헤어나오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깊이 빠지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영호충은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영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비유는 적절하지 못했으나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심 생각하기를 풍태사수께서 계속해서 사과에 응거하고 계신 것은 자기의 잘못을 미우치고 또 무림의 사람들을 볼 낯이 없어서 나에게 절대로 자기의 행적을 누설시키지 말라고 하였구나 또한 절대로 화산파의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지 그의 일생도 퍽이나 기구하구나 홀로 적막하게 사시니 내가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사과에 가서 말벗이나 되어 주어야겠다 난 지금 화산파의 사람이 아니니 그 어른을 만난다고 해도 그의 뜻을 크게 거역하는 것이 아닐 거야 세 사람이 말을 주고 받는 동안 어느새에는 서산을 넘어가려고 했다 서쪽에는 노을이 빨갛게 져있었다 방증은 말했다 화산파의 악소 체자봉 두 사람은 규화보전을 적고서 바로 마교의 십장노에게 살해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 규화보전을 습득하지도 못하고 보전은 또 마교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산파 중에는 보전 속에 무공을 배운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보전의 경문의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학에서 기를 중히 볼 것이냐 검을 중히 볼 것이냐라는 편견이 생겼고 각자가 제자들에게 자기의 견해를 논술하였지요 그래서 화산파는 나중에 검종 기종 두 파가 생기게 되고 동족이 동족을 살해하는 근원이 되었소 그 보전은 기라지 못한 물건이지요 충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앗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는 법이지 방증은 말을 했다 마교는 그 두 사람이 손으로 쓴 보전을 손에 집어넣고 아마 좋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십장노가 화산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호장문께서 말을 했다시피 임교주는 그 보전을 동방불패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그 둘 사이의 틈이 벌어진 것은 아마도 그 책 때문일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책은 대충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임원도가 깨우친 것보다도 못할 겁니다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임원도는 누구입니까 방증은 말을 했다 임원도는 바로 당신의 임사제의 증조부가 되지요 보기표국을 설립한 창시자입니다 71호 벽사건법을 가지고 한때를 호령했던 사람이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임선배님도 규화보전을 보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증은 말을 했다 그가 바로 도원선사 즉 홍엽선사의 제자이오 영호충은 깜짝 놀라며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군요 방증은 말을 했다 도원선사는 본래 성이 임시였소 환속한 직후 자기의 본성을 가졌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알고 보니 71호 벽사건보를 가지고 강호의 명성을 떨쳤던 임선배가 바로 도원선사였군요 정말로 뜻밖입니다 그날 저녁 형산성 밖에 낡은 절에서 임진남이 죽을 때 모습이 갑자기 머릿속에 맴돌았다 방증은 말을 했다 도원은 바로 도원으로 인해 선배선사께서 환속한 직후 자기의 원래 성을 가지고 자기의 법명을 거꾸로 하여 원도라는 이름을 가졌지요 나중에 아내를 얻고 아들 딸을 낳아 표국을 세워서 이 강호에서 대단한 사업을 벌였소 이 임선배는 힘이 방정한 사람이라 표국자의 밥은 먹고 살았지만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소 그는 비록 불문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을 베푸셨소 사람이란 마음씨가 좋으면 바로 그 마음이 성불이지 출가를 하든 안튼간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오 홍엽선사는 물론 이 임표두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았소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그로부터 한 번도 악례가 없었다고 하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이 임선배는 화산파의 악소 최자봉 두 분의 선배로부터 규화보 전의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벽사건보는 내력이 어찌 됩니까 그리고 임가에서 전에 내려오는 벽사건법은 그리 고명한 것 같지 않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방증은 말을 했다 벽사건보는 규화보 전에 무공에서 나온 것으로 두 개는 원래 같은 보전입니다 그러나 원래 보전의 한 부분에서 나온 것 뿐입니다 고개를 들어 충어를 향해서 말을 했다 도형 건법의 이치는 도형이 전문가이고 나보다도 많이 아시니 그 이치를 영호소협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어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렇게 축혀주시니 몸둘 발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지 않았다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를 비웃는다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오늘날 검술에 있어서 풍 노선배를 제외하고 그 누가 영호소협을 따를 자가 있겠습니까 방증은 말을 했다 영호소협의 검술은 비록 정묘하나 검도에서의 학문은 아직 도형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한가족이나 다름이 없으니 그리 겸손해 하지 마십시오 충어는 탄식하며 말을 했다 사실 빈도가 아는 것은 검도의 무한한 학문과 비교해 볼 때 좁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래 인연이 닿아 풍 노선배를 말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어르신네에게 가르침을 청해야겠습니다 영호충을 향해서 말을 했다 오늘날 임가의 벽사건법는 평범하기 짝이 없소 그러나 임원도 선배가 이 건법으로 강호를 주름잡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오 그 옛날 청성파의 장문인인 장청자 나는 삼협이서 검법이 제일이라고 하였는데 임선배의 손 아래 무릎을 꿇었지요 그 안에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소 이 이치는 빈도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소 사실 천하에서 검을 배우는 인사라면 모두가 그러한 이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임사제 집안이 망하고 부모가 참혹하게 죽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충어는 말을 했다 바로 그렇소 벽사건법의 명성은 대단한데 임진남의 무공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소 이것들 사이에는 틀림없이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임진남이 너무나 멍청하여 집안대대로 정해 내려온 무공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겠지요 진일보 생각을 하여 이 건보가 내 수중에 있다면 틀림없이 임원도 선배의 그 휘황찬란한 건법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오 노제 100여 년 동안 건법으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은 임원도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림무당아미곤륜점창청성 및 오악건파의 여러 파들은 후대 사람들의 의해서 금액을 이어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들을 물리치려는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진남의 무공이 너무 미쳐나였습니다 마치 3살 난 아이가 황금을 들고 시장 바닥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라도 욕심이 생겨 그 황금을 빼앗으려는 이치와 같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임원도 선배님은 홍엽선사의 오른팔이고 또 그는 보전소림사에서 이미 놀랄만한 무공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벽사건법은 어쩌면 소림사의 건법에서 약간 변화한 것뿐이고 벽사건보라는 건보가 업었지 않았을까요 충원은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벽사건보와 소 림파의 무공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검을 배운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지요 아하 욕심이 생겨 그 건보를 빼앗으려는 자는 많았지만 결국 청성외자 얼굴 가죽이 제일 두꺼워 첫 번째로 손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외자의 얼굴 가죽은 두꺼웠지만 멍청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어찌 스승인 악선생의 눈도 깜빡하지 않고 안아서 꼭 먹고 알먹고 하는 사람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안색이 변하여 말을 했다 도장 도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충원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다 그 임평지라는 사람이 화상문화에 들어갔을 때 물론 그 벽사검, 볼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악선생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임사제라는 자에게 시집 보낸다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소이까 과연 용의주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영호충은 처음에 충어가 스승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꿩먹고 알먹고 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스승을 욕한 것으로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조금 뒤에 사부가 용의주도하고 생각이 깊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날 사부가 노동약을 분장시켜 소사매를 데리고 복주성 밖에서 주점을 차리라고 파견했던 것이 생각났다 당시에는 사부의 생각을 몰랐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틀림없이 복이 표국 때문인 것이다 임진남의 무공은 평범한데 사부가 이렇듯이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은 벽사검고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단지 사부가 쓰는 책략은 너무나 교묘하고 여창해와 먹고 봉처럼 강제로 빼앗으려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바로 또 생각을 하였다 소사매는 나이가 어린 처녀인데 사부는 어째서 그녀의 얼굴을 팔아 술집을 열었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났다 갑자기 무엇인가 깨달았다 사부가 소사매를 임사재에게 혼인시키려는 것은 사실 두 사람 이 만나기 전에 이미 벌써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놓은 것이다 방증과 충어는 그의 얼굴이 변하고 심기가 불편한 것을 보고 그는 지금까지 사부를 존경하였는데 이 말이 그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증은 말을 했다 이 말들은 소승과 충어도형이 잡담을 나누면서 아무렇게나 추측한 것에 불과할 뿐이오 스승은 광명정대한 사람이고 무림 중에서도 군자의 칭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과 같은 소인배들이 어찌 군자의 생각을 헤아리기나 할 수 있겠소 충어는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영호충은 마음이 혼란에 휩싸였다 충어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다 그러나 내심 깊은 곳에서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하였다 맞다 원래 임원도 선배는 스님이었다 그러므로 상향한 그 집에는 불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보는 가사에 신져 있었다 추측해보건대 그는 화산의 악소 최자봉 두 선배에게 규화보전을 듣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속에 기억하여 저녁에 가사에 적어놓은 것이다 충어는 말을 했다 지금에 이르러 규화보전에 기재되어 있는 무학의 정도는 마교의 수중에 약간 있고 스승인 악선생의 수중에도 좀 있습니다 임사제가 화산파에 들어갔으므로 좌냝선이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악선생을 찾아가 귀찮게 군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물론 그 벽사건보를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함이지요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도장의 추측이 맞습니다 그 보전의 원서는 보전소림사에 있는데 좌냝선이 이의를 안다면 아마 보전소림사에 가서 귀찮게 굴 것입니다 방증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다 보전소림사에 있는 규화보전은 이미 훼손되었으나 염려할 바가 못되요 영호충은 이상해서 말을 하였다 훼손되다니요 방증은 말을 했다 홍협선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소집하여 이 보전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고 화로 속에 던져버렸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무학의 비급은 정묘하고 대단한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비급을 쓴 사람이 적절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난제들을 남기어 특히 첫 번째 과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통과할 수 없으니 후세에 남긴다면 무림의 화근이 될 것이다 그는 유서를 써서 숭산분사의 방짱에게 보내어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영호충은 탄식하며 말을 했다 홍협선사는 실로 대단한 인물이십니다 만약 이 세상에 규화보전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 많은 변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내심 생각하였다 규화보전이 없었다면 벽사건법이 없었을 것이고 사부는 소삼회를 임사제에게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임사제는 화산파의 문화에 들어올 수 없었으며 소삼회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곧 자기의 생각을 고쳤다 나 영호충은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좌도의 인사들과 사귀고 있는데 그 규화보전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사내대장부가 씨앗을 뿌렸으면 자기가 거두어야지 남을 탓할 필요는 없다 충어가 말을 했다 다음 달 15일 좌냉선이 오악건파를 소집하여 숭산에서 장문인을 청구한다는데 영호소협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 무슨 청구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문의 자리는 좌냉선의 것이겠지요 충어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영호소협께서는 이해가 없다는 말씀이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숭산태산형산화산 내 파가 이미 결정한 일인데 나항산파 혼자서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반대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충어는 머리를 흔들며 말을 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산형산화산파는 숭산파의 위세에 밀려서 감히 공공연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꿀먹음 벙어리처럼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증은 말을 했다 소승의 견해로는 소협께서 정연한 논리로 모파의 합병을 반대한다면 모두가 숭산파의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오 만약 저지할 수 없고 모파가 합병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다면 장문의 자리는 무공으로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소협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겨룬다면 권법에 있어서는 좌냝선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예 장문인의 자리를 수중에 넣으시오 영호충은 깜짝 놀라며 말을 했다 전 전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충원은 말을 했다 방장대사와 저는 오랫동안 상의를 하였습니다 노제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자유분방하여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교좌도의 인사들과 사귀고 있으니까 당신이 만약 오학파의 장문인이 된다면 사실 오학파의 문규는 약간은 느슨의 질태이고 제자들도 정신이 해이의 질터이니 반드시 무림의 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호충은 껄껄 웃으며 말을 했다 도장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단속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영호충은 술을 좋아하고 행동이 단정치 못한 사람입니다 충원은 말을 했다 행위가 단정치 못해도 피해는 그리 큰 것이 못되고 술을 좋아해 그 속에 빠진다 해도 그리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심이 너무 크면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되죠 노제가 만약 오학장문이 된다면 첫째로는 오학파의 선배들과 제자들을 못살게 굵지 않을 것이오 두 번째로는 무력을 동원하여 마교를 멸하려 들려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 소림 무당을 삼키려 하지 않을 것이오 셋째로는 아미골륜 여러파를 집어삼키려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방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충허도형과 소승이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비록 강호를 위하는 일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욕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헌은 말을 했다 터놓고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들이 이 항산에 온 것은 첫째로 노제체면 좀 세워줄까 해서이고 둘째로는 강호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오 방증은 합장을 하며 말을 했다 아미타불 좌냉선이 오학파의 장문인이 된다면 그 피바다를 이루는 피비린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영호충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했다 두 분 선배께서 이렇게 분부하시니 저는 응당이 승낙을 해야 옳은 일입니다 두 분 어르신께서도 알다시피 저는 막 되먹고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항산파의 장문인을 맡는 그 자체가 이미 제 분수를 넘어서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항산의 장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오학파의 장문인이 되려고 한다면 천하의 영웅들은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실로 오학파의 장문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3월 15일날 저는 틀림없이 숭산에 가서 한바탕 휘저어 놓을 것입니다 어떤 큰일이 닥친다 해도 좌냝선이 오학파의 장문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호충이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 해도 회방을 놓겠습니다 충원은 말을 했다 회방을 놓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 당신은 장문인이 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물리치지 마시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원은 말을 했다 당신이 만약 좌냝선과 겨루지 않는다면 그가 장문인이 되겠지요 그가 장문인이 되면 살생의 권한이 주어지게 되니 첫 번째로는 틀림없이 당신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영호충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숨 한 번 내쉬더니 말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겠지요 충원은 말을 했다 설사 당신이 가버린다고 해도 그는 당신을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항산파의 문화의 제자들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오 정한 사태는 당신에게 그 많은 제자들을 부탁했는데 당신은 제자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소 영호충은 손을 내밀어 난간을 탁 치며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충원은 또 말을 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사부 사무사제 사매들도 틀림없이 좌냝선이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사이에 그들은 하나하나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쳐다보고만 있겠소 영호충은 내심 오싹한 기분이 들며 전신의 모골이 송연하였다 뒤로 두 발짝 물러나가 방증과 충어 두 사람을 향해서 깊게 호흡을 한 다음에 말을 했다 두 분 선배님께서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칠 뻔했습니다 방증 충어 두 사람은 예로 답하였다 방증이 말하였다 3월 15일 소승과 충어 도영은 제자들을 이끌고 숭산에 가서 영호 소협을 도울 것입니다 충어는 말을 했다 그들 숭산파가 만약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 소림 무당 두 판은 손을 써서 제지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크게 기뻐하며 말을 했다 두 분 선배님께서 오신다면 좌냝선은 틀림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할 것입니다 세 사람은 수기를 마쳤다 비록 앞날은 험난하였으나 이미 계획이 서지자 마음은 홀가분하였다 충어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문인이 늙은이 두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사라졌나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겠소이다 세 사람은 일제히 몸을 돌려 막 일곱여덟 발자국을 가다가 갑자기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영호충은 일갈을 했다 누구냐 그는 다리 저쪽에서 많은 사람의 호흡소리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틀림없이 현공사 좌측 영귀각의 사람이 매복하여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일갈 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팍팍하고 소리가 나더니 영귀각의 창문이 동시에 떨어져 나갔고 창에는 수십 차 로에 활이 세 사람을 겨누고 있었다 바로 이때 몸 뒤에 신사각의 창문도 나가 떨어지더니 창구에는 역시 수십 사람의 활이 세 사람을 조준하고 있었다 방쟁충어 영호충 세 사람은 모두가 무림 중에 최고 고수로 비록 그들을 겨누고 있는 활이 강한 활일지라도 또한 창 뒤에 매복하고 있는 궁수들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필경 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단지 그들의 몸은 두 누각 사이에 있는 천교 위에 있어서 아래는 수만길 떨어진 깊은 계곡이라 밑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다리는 수척의 넓이라 움직일 여유도 없었다 더욱이 세 사람은 몸의 변기를 휴대하지 않아서 이런 돌발 사태를 맞자 깜짝 놀랐다 영호충은 주인으로서 몸을 옆으로 비키더니 두 사람 앞을 가로막고 일갈을 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어찌 숨어서 나타나지 않느냐 한 사람의 말이 들려왔다 쏘아라 창에는 열일곱여덟 줄기의 검정색 물줄기와 같은 활이 날아왔다 이 물줄기는 활 끝에서 나온 듯 했는데 원래 이것은 활이 아니라 장치가 되어 있는 물총으로 물을 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물줄기는 하늘로 향하더니 색깔은 색감했으며 저녁 노을을 받아서 이상하 깃짝이 없었다 영호충 등 세 사람은 바로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썩은 시체 냄새 같기도 하고 썩어 문드러진 생선 냄새 같기도 하였다 그 냄새를 맡자 견딜 수 없었고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십여 줄기의 물줄기는 하늘에서 빗물로 화해 아래로 뿌려졌다 그 빗물이 그 천교의 난간에 떨어지니 순식간에 나무 난간은 부식이 되어 작은 구멍이 여기저기 생겼다 방증과 충원은 견문이 넓고 보고 들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무서운 동물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만약 날아오는 것이 화살이었다면 그 세 사람의 수중의 변기는 없었지만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보지도 못한 동물은 한 방울이라도 몸에 닿기만 한다면 몸은 금방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다 상대방의 안색은 변하고 또한 공포의 빛이 역력하였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무림의 이대 장문인의 눈빛 속에 공포의 빛이 역력하다면 그것은 실로 범상치 않은 일인 것이다 한바탕 동물이 떨어지더니 창 뒤의 사람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물은 하늘을 향해서 쏜 것이다 만약 세 사람의 몸에 쏘았다면 어찌 되겠는가 열일곱여덟 자루의 활이 차차 아래로 향하더니 똑바로 세 사람을 겨누었다 천교의 길이는 십여 장으로 좌측 끝은 영기각과 연결되어 있고 우측 끝은 신사각과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누각에는 동물의 활이 매복되어 있으니 만약에 양쪽에서 동시에 쏜다면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영어충은 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자의 목소리를 기억해내고 말을 했다 동방 교주께서는 너무나 멋진 선물을 하는구려 영기각에 잠복하여 있던 사람은 바로 동방불패가 선물을 갖다 주라고 파견한 황면전자 가포였다 가포는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영어공자는 귀도 밝으시오 저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니 말이오 우리가 비록 비굴한 방법으로 당신들을 제압하였지만 똑똑한 사람은 눈앞에 손해를 보지 않는 법이오 영어공자께서는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떻소 그는 스스로가 악랄한 수법을 썼다고 인정하여 영어충의 비난의 화살을 맞고 나섰다 영어충이 길을 단전에 모으고 낭낭하게 웃자 산계곡이 찌렁찌렁 울렸다 나와 소림 무당 두 분의 선배님과 이곳에서 잡담을 나누고 있어서 금일산에 오는 사람은 모두 좋은 친구로 여기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았소 그래서 가형의 함정에 빠졌소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졌다고 인정을 해야지 다른 방도가 있겠소 가포는 말을 했다 거참 결정을 잘하였소 동방 교주께서는 평소 두 분의 무림 선배에 대해서 존경해왔고 영호 소협에 대해서도 귀엽게 여기고 있었소 또한 임소저의 체면을 봐서 영호공자에게 무례함을 범하지 않을 것이오 영호층은 콧방귀를 끼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방증과 충화는 영호층과 가포가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빈틈을 찾아 몸을 걸고 일격을 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앞뒤로 물총이 자기들을 겨누고 있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쓰면 십여자루의 물총은 휩쓸 수 있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잘 못되어 그 중 한 자루의 물총이 동물을 뿜어대면 세 사람은 곧바로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눈빛 속에서 경거망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가포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영호공자께서 졌다고 인정을 하셔 이로써 쌍방이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으니 애당초 제가 바랐던 것입니다 나와 상관훈 형제가 하산할 때 동방교주는 분부하시길공자와 소림사 방장 무당 장문 도장을 동시에 흙목에 오셔서 며칠 동안 바람이나 쏘이고 가시라고 전하였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같이 있으니 잘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곧바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영호충은 또 콧방귀를 뀌었다 세 사람이 이 천교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가포 상관훈을 제압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하였다 가포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세 분의 무공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만약에 가시다가 중도에서 생각이 바뀌어 흙목에 가시지 않겠다면 우리들은 당에 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세 분의 우측 손을 빌릴까 합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우측 손을 빌리다니 가포는 말을 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 분께서 스스로 우측 팔뚝을 자르신다면 우리들은 한결 마음을 놓을 수가 있지요 영호충은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동방불패는 우리 세 사람의 무공과 검술에 겁을 내어 이런 함정을 파놓았구만 우리가 스스로 우측 팔을 자르면 변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만 가포는 말을 했다 걱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마행에게는 공자와 같은 강력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니 세력이 많이 약화되겠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귀하께서는 솔직 담백하시군요 가포는 말을 했다 저는 소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크게 하더니 말을 했다 방장대사 장문보영 두 분께서는 팔 한쪽을 자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생명을 여기에 던지겠습니까 충원은 말을 했다 좋다 동방불패가 팔뚝을 빌려달라고 하니 우리들은 손톱을 그에게 빌려줘야겠구만 그러나 우리에게 변기가 없으니 손을 자르려 해도 어렵구만 어렵다는 말을 끝나자마자 창구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하더니 강권 하나가 날아왔다 이 강권의 직경은 한 척 정도로 끝이 날카롭고 중간에 손잡이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짧은 변기였으며 만 약 하나가 더 있다면 건공권 류였다 영호충은 제일 앞에 서 있었으므로 손을 내밀어 그 변기를 받았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씁쓸이 웃었다 내심 가포라는 자는 용이 주도하다고 생각하였다 강권의 가장자리는 날카로워서 팔뚝을 자를 수 있으나 아무리 신속하게 휘두른다 해도 변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날아오는 물화살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약속을 했으니 빨리빨리 행동하시오 시간을 끌어서 구원을 받을 생각은 마시오 내가 하나 둘 셋까지 새겠소 만일 팔을 자르지 않는다면 동물이 일제히 나갈 것이다 하나 영호충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갈 테니 두 분께서는 뒤를 따르시오 충원은 말을 했다 안 돼요 가포는 외쳤다 둘 영호충은 좌측 손으로 강권을 치켜들었다 내심 생각하기를 방쟁대사와 충워도장은 나의 손님이니 절대로 이 두 분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가 셋 하고 소리치자마자 강권을 내던지고 소매자락을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나가면 동물은 내 몸에 쏟아지고 그 두 분은 몸을 빠져나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가포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준비하시오 나는 셋을 부를 것이오 갑자기 영귀각 지붕 꼭대기에서 청순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곧 이어서 마치 한 덩어리의 녹색의 구름이 지붕 꼭대기에서 날아와 영호충의 몸 앞에 섰다 바로 영영이었다 영호충은 급히 외쳤다 영영 뒤로 비켜나시오 영영은 좌측 손을 내밀어 흔들더니 외쳤다 황면존자는 강호에서도 알아주는 인물인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가포는 외쳤다 이건 아가씨 아가씨는 물론하시오 동물을 맞지 말고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동방 아저씨는 당신과 상관 아저씨 보고 예물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어째서 숭산파의 좌냉선의 뇌물을 받고 이 항산파의 장문에게 무례한 짓을 하시오 가포는 말을 했다 누가 내가 좌냉선의 뇌물을 먹었다고 했느냐 나는 동방 교주의 밀령을 받아 영호충을 잡아 데려가려 왔다 영영은 말을 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교주의 흑목령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주의 명령이십니다 가포는 죄가 있는 자이니 모든 교파의 사람들은 보는 즉시 잡거나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줄 것이다 말을 하면서 우측 손을 높이 쳐들었다 손에는 과연 한 개의 흑목 영패가 쥐어져 있었다 가포는 대노하여 일가를 했다 쏘아라 영영이 말을 했다 동방 교주께서 나를 죽이라고 했소이까 가포는 말을 했다 너는 교주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영영은 외쳤다 상관 아저씨 당신이 반도인 가포를 잡는다면 당신을 청룡당 장로로 승격해 드리겠습니다 상관우는 스스로 무공이 가포보다 높다고 자부하고 또한 1월 신교에 들어온 것도 그보다 더 오래되었는데 가포는 청룡당의 장로이고 자기는 백호당 장로이라 서열에 있어서 그보다 뒤져 본래부터 가포에 대해서 약간의 감정이 있었다 영영이 외치는 소리를 듣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영은 전임 교주의 딸이고 지금 임 교주가 강호에 다시 나타나 교주의 자리에 다시 오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동방 교주는 비록 지금까지 임 소저에게 대단히 잘 대해주었지만 앞으로는 크게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을 지휘하여 영영을 향해서 동물을 쏘으라고 명령은 할 수가 없었다 가포는 또 외쳤다 쏘아라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영영을 천신으로 여기고 있었고 또한 그녀의 손에는 흑목령이 쥐어져 있어서 감히 무례하게 굴 수 없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영기각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다 불이야 붉은 빛이 번쩍이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바로 누각 밑에서 불이 난 것이다 영영은 크게 외쳤다 가포 너는 지독한 놈이구나 어째서 너의 부하들을 태워서 죽이려 하느냐 가포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영영은 외쳤다 천추만제 일통강호 1월 신교회 교중들이여 동방교주의 명령이시다 빨리 내려가 부를 거라 말을 하면서 앞으로 질풍처럼 달려나갔다 영호충 방증 충어 세 사람도 기회를 틈타 달려나갔다 영영이 외친 것은 일원 신교회 암호였다 더욱이 불이 일어나자 그 혼란한 틈을 타 교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영호충 등 세 사람은 이미 비교를 지나 창문을 통해서 누각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독수를 뿌리는 화살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영호충이 진무대제 불상 앞에 이르러 촛대를 잡고 우측 팔을 휘두르니 초는 날아갔다 그 동물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 한 방울이라도 몸에 닿기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눈앞에 방증 충어 두 사람이 팔과 다리를 써서 삽시간에 이미 일곱여덟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보자 그는 촛대를 들어 검으로 여기고 한 사람의 목덜미를 찌르고 순식간에 여섯 사람을 죽였다 가포와 상관운이 이번 항산에 올 때 모두 40개 상자를 휴대해 가지고 왔는데 한 상자마다 두 사람이 들었으므로 총 80명의 사내들을 데리고 왔다 이 사내들은 1월 신교 중에서도 힘이 있는 자들로 무공이 대단하였다 그 중 40명은 현공사 사방에 숨어 있었고 그 나머지 40명은 화를 가지고 신사각 영귀각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영호충 등 세 사람은 순식간에 가포 수하에 있는 20여명을 깨끗하게 쓸어버렸다 가포는 손에 한 쌍의 판관피를 쥐고 있었으며 한 자루는 길고 한 자루는 짧은 쌍검을 가지고 있는 영영과 맞붙고 있었다 영호충과 영영이 내왕을 할 때 처음에는 목소리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보지 못했고 그 후로 그의 위세에 여러 군웅들이 쩔쩔매고 따르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날 그녀가 친히 소림 제자를 죽이고 방생대사와 싸움을 할 때 그녀의 그림자만 봤을 뿐 지금까지 처음으로 사람과 직접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대단히 가볍고 사뿐해서 금방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검초로 사람을 공격할 때 손놀림이 대단히 이상했으며 장검과 당검은 혹은 허초를 쓰며 혹은 실초를 쓰며 극히 빨랐다 비록 한 사람이 어른거렸지만 영호충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마치 안개 속에 있는 듯 하였다 가포가 사용하는 판관필은 상당한 무게를 가졌으며 한번 휘두를 때마다 채찍 소리가 났다 영영의 쌍검은 시종 그의 판관필과 부딪히지 않았다 가포의 1초 1초씩은 영영 몸의 요혈을 향했다 그러나 약간 차이로 적중시키지는 못했다 방쟁대사는 일가를 했다 이 못된 놈 빨리 변기를 버리고 항복하여라 가포는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이미 죽음뿐이고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보고 두 개의 판관필을 하나로 모으고 질풍처럼 영영의 목덜미를 향해서 들어갔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영영이 그 1초씩을 피할 수 없을까봐 손에 잡고 있던 촛대를 날렸다 촛대는 쓱쓱 소리를 내면서 가포의 두 손 완맥부에 꽂혔다 가포의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판관필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손가락을 들어 영호충을 향해서 달려왔다 방쟁대사는 옆에서 튀어나오더니 팔을 들어 그의 두 개의 장을 잡았다 가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몸부림쳤으나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즉시 좌측 발을 날리어 방쟁대사의 하음을 걷어찼다 방쟁이 한숨을 쉬더니 두 손을 놔버리자 가포는 바깥을 향해서 날아갔다 문을 뚫고 지나가더니 처절한 외침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취령산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다 영호충은 영영을 향해서 웃더니 말을 했다 알맞게 오셔서 저를 구해주셨군요 영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다 결론은 제가 제때에 왔군요 소리를 높여 외쳤다 불을 다 껐느냐 누가 가래에서 응답이 왔다 네 알고 보니 누가 가래에서 불이 난 것은 가포의 심기를 흩어놓으려고 풀에 불을 약간 붙였을 뿐이고 진짜 불이 난 것은 아니었다 영영은 창문으로 걸어가더니 맞은편 신사각을 향해서 외쳤다 상관 아저씨 가포는 항명을 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당신은 부하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상관우는 말을 했다 아가씨 아가씨의 말을 믿을 수 있겠지요 영영은 말을 했다 나는 1월 신교의 역대 심마에게 맹세를 하겠습니다 상관께서 내 명령을 듣기만 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깨뜨린다면 나는 삼시충에게 먹혀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1월 신교의 제일 중요한 맹세였다 상관우는 듣자마자 마 음이 놓여 2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왔다 영호충 등 네 사람이 영기각에 내려가 보니 로드자 조천추 등 수십 명이 이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호충은 영영을 향해서 말을 했다 당신은 어떻게 갑포 그자가 이곳에서 급습을 하려는 것을 아셔듭니까 영영은 말을 했다 동방불패가 무슨 심보로 당신에게 선물을 보냈겠습니까 나는 처음에 40개 상자 안에 무슨 흉게가 숨겨져 있을까 걱정을 하여듭니다 나중에 갑포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의심을 하였지요 그래서 노선생 그들을 데리고 함께 이쪽에 와 보았습니다 그 취병산 아래에서 지키고 있는 밥통들은 나보고 산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각이 노출되었지요 노두자 조천추 등은 꿀꿀꿀 웃었다 상관우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는 창피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영호충은 탄식을 하며 말을 하였다 내가 항산파 장문인을 맞는 첫날에 무능한 추태를 보였습니다 동방불패가 여기까지 사람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그것은 마땅한 일이나 만약 방증대사와 충호도장이 그 무서운 흉기에 걸렸다면 아이고 말을 하면서 계속 고개를 흔들었다 영영은 말을 했다 상관 아저씨 앞으로 당신은 나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동방불패를 따를 것입니까 상관우는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동방교주를 배반해야 될지 남감한 처지에 놓였다 영영은 말을 했다 신교의 십장로 중에서 여섯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준 삼신단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 한 알이 있는데 잡수시겠습니까 안 잡수시겠습니까 말을 하면서 손바닥을 내밀었다 한 개의 빨간 알이 그녀의 손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상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아가씨 아가씨 말씀대로 봄교 십장로 중에 이미 여섯 장로가 여섯 장로가 영영이 말을 했다 그렇소 당신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요 몇 년 동안 동방불패를 따라다닌 것이 결코 아버지는 배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복을 하신다면 나는 중히 여길 것이며 아버지도 다른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상관우는 사방을 쳐다보고 내심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약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즉시 목숨이 달아날 것이다 십장로 중에서 여섯 사람이 임교주에게 귀순을 하였다고 하는데나 혼자서 동방교주에게 충성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즉시 앞으로 나오더니 영영의 손에서 삼시충신단을 받아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상관우는 아가씨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명령을 따르고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서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앞으로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예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수하의 이 친구들은 당신을 따르겠지요 상관우는 몸을 돌려 이십여 명의 부하를 쳐다보았다 우두머리가 이미 항복을 하고 삼시충의 신단을 복용하는 것을 보고 즉시 영영을 향해서 땅에 엎드리며 말을 했다 우리들은 기꺼이 선고의 명령에 따르고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이때 군웅들은 이미 불을 다 꺾고 영영이 상관운을 제압하자 모두 축하를 하였다 상관운은 1월교 중에서 무공이 높고 지위 또한 높아서 영영에게 귀순을 했다는 것은 이마행이 교주의 자리를 탈환할 때 실로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방증과 충원은 일이 끝나자 즉시 그들과 헤어져 하산을 하였다 영호충은 수십리 바깥까지 나가 그들을 환송하였다 영영과 영호충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견성봉으로 돌아왔다 영영은 말을 했다 동방불패라는 자는 정말 악독하기 그지어부입니다 좀 전에도 당신 이 친이 보았지요 나의 아버지와 상아저씨는 지금 교중의 친구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규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순히 항복을 한다면 별일이 없겠지만 귀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처치를 하고 동방불패의 세력을 꺾고 있습니다 동방불패는 이미 반격을 전개하여 격아포와 상관운을 파견하여 당신에게 손을 썼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상아저씨의 행적 이 은밀함으로 동방불패는 그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해쳤다면 나는 나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얼굴이 약간 빨개지더니 고개를 돌렸다 이때 노을이 붉게 지고 저녁 바람은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를 휘날리게 했다 영호충은 그녀의 흰눈 같은 목덜미를 보자 마음이 달아올랐다 내심 생각하를 그녀의 나에 대한 정은 이 천하가 모두 알고 있는데 동방불패는 나는 잡아가 그녀에게 협박을 하고 다음에 그녀의 아버지에게 협박하려고 했을 것이다 조금 전 형공사 천길 낭떠러지 다리 위에서 그녀는 동물이 몸에 닿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내 앞에 막아서서 내가 상처나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두 팔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껴안으려고 했다 영영은 피식 웃더니 몸을 살짝 돌려 허공을 껴안은 격이 되었다 그는 건법에 정통하고 내력을 당할 자가 없었지만 손놀림과 발놀림 등의 공력은 약간 뒤떨어졌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한파의 장문 대종사가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 세상의 장문인 가운데 항산파의 장문인이 제일 멍청하고 세상이 비웃음거리가 되는군요 영영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소림방장 무당 장문조차도 예의를 다하는데 누가 감히 당신을 얕봅니까 당신 사부가 화산문파에서 당신을 내쫓았다고 이를 영원히 맘에 두지 마시고 자 격지심을 버리십시오 영영의 이 말은 영호충의 심중을 찔렀다 그의 성격은 활달했으나 사문에서 축출당하자 내심 창피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였다 영영은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말을 했다 당신은 항산파의 장문인입니다 이미 천하 영웅들 앞에서 기계를 떨치었습니다 옛날부터 항산 화산 양파는 똑같은 명성을 지녔습니다 정정당당한 항산파의 장문이 화산파의 제자만 못하다는 것입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소 나는 단지 비군이의 우두머리가 된 것 이숙스럽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소이다 영영은 말을 했다 오늘 수천명의 영웅 호걸들이 항산파의 휘하에 들어왔습니다 오와 건파 중에서 명성이나 세력을 말할 것 같으면 오직 숭산파만이 당신과 겨룰 수 있을 뿐 태산 형산 화산 세파가 어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 일에 관해서는 아직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못했소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무엇이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당신은 내가 비군이의 우두머리가 되어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휘하의 사람들을 파견하여 항산에 귀속토록 하였습니다 만약 선고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이들 방탕한 강호의 친구들이 어찌 비군이들과 동문이 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영영은 입을 막으면서 웃더니 말을 했다 그것을 꼭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맹주가 되어 소림사를 공격했을 때 모두들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은 말을 주고 받으면서 주함에 가까이 왔다 은은하게 군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말을 했다 우리가 여기서 그만 헤어지기로 해요 아버지의 일이 끝나면 당신을 보러 다시 오겠어요 영호충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말을 했다 흙모개로 가시는 겁니까 영영은 말을 했다 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소 영영은 눈빛은 기쁨으로 이글거렸다 그러나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왜 내가 함께 가면 안 돼요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오늘 막 항산파의 장문에 취임하였는데 1월 교회 일을 처리하러 간다면 항산파의 새로운 장문인은 모른 일을 한다고 하나 좀 지나치지 않을까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동방불패를 상대하는 것은 위험천만의 일인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당신이 그 위험한 데를 가도록 어찌 보고만 있겠소 영영은 말을 했다 그 강호의 사내들은 항상 별원에 있지만 그들이 항산파의 아가씨들에게 무례한 짓을 안 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당신이 명령만 내린다면 그들은 아무리 담이 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짓은 못 할 것이오 영영은 말을 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니 나는 아버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겸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영은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나는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나를 탓하지 마세요 한참 동안 가다가 영영은 대답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당신이 1월교에 들어오기를 거부하여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을 하면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는 비록 1월교에 속하지는 않지만 당신과는 남남이 아닙니다 설사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묶어서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막무가내로 달려들 것입니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도 당신이 도와주러 온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속으로는 퍽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견성봉에 올라 각각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였다 영호충은 여러 제자들에게 열심히 무공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고 자기는 영영과 함께 일을 처리한 후 돌아온다고 말을 하였다 영영은 군우들에게 며칠이 지난 후 견성봉에 오르는 자가 있으면 좌측 팔을 내딛으면 좌측 팔을 우측 팔을 내딛으면 우측 팔을 두 발을 다 내딛으면 두 발 모두 싹둑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새벽 영호충과 영영은 여러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상관웅과 2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흑모개를 향해서 진격을 하였다 흑모개는 하북의 경내에 있었다 항산에서 동쪽으로 하루를 채 못가자 평정주에 도착을 하였다 영호충과 영영은 각각 두 대의 큰 수레를 타고 갔다 수레의 휘장을 아래로 충 늘어뜨려 동방불패에게 들키지 않도록 했다 그날 저녁 영영과 영호충은 평정의 객주집에서 묵었다 그 지역은 1월 교회 총당과 그리 멀지 않아서 성 안에는 퍽이나 많은 교중들이 왔다 갔다 하였으며 상관우는 4명의 부하를 파견하여 객주집 앞뒤를 지켜 잡다 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영영은 영호충과 함께 술을 마셨다 방 안에 불빛이 얼음거리며 영영의 얼굴에 비치자 영영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영호충은 몇 잔의 술을 마시고 말했다 당신 아버님이 그날 소림사에서 그가 현세의 무림호걸 중에 세 사람하고 반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동방불패가 그 으뜸이라고 하셨소 이 사람은 당신 아버지 수중에서 교주 자리를 빼앗았는데 틀림없이 지략이 겸비된 사람일 것입니다 강호에서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천하무공은 이 동방불패가 첫째라고 하는데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구려 영영은 말했다 동방불패는 음흉하고 꽤가 많은 자입니다 근래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의 무공의 깊이가 어떠한지 확실히 알 수가 없군요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래 당신은 낙양성 목축항에서 살고 있었으니 그를 만나보기가 어려웠을 것이오 영영은 말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낙양성에 살고 있었지만 해마다 한두 번씩은 흙목에 가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흙목에 돌아가 보면 동방불패를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중의 장로에게 듣기로는 이 몇 년 동안 교주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위험을 나타내려고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멋을 나타내게 되겠지요 영영은 말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추측으로는 그는 아마 규화보전의 공력을 연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영은 말했다 영영은 말했다 동방불패가 친히 교부를 처리하지 않은 이 몇 년 동안 교중에 잡다한 일들은 그 양씨 성을 가진 놈이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이 양씨 성을 가진 놈은 절대로 동방불패의 자리를 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넘겨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양씨 성을 가진 놈이라 그 누구요? 어째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소 영영은 갑자기 얼굴에 난처한 빛을 띄웠다 그리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말을 하자면 입이 더러워집니다 교중에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지요 교 밖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호기심이 크게 잃어 말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구려 영영은 말했다 그 양씨 성을 가진 자는 이름이 양연정이라고 합니다 20살 정도의 나이인데 무공이 낫고 또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간도 없는 놈입니다 그러나 근래 동방불패는 그를 매우 총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알쏭달쏭한 일이지요 여기까지 말하자 영영은 약간 얼굴이 밝게 지며 입가에는 멸시하는 빛이 나타났다 영호충은 무엇인가 깨닫고 말을 했다 아 그 양씨 성을 가진 자는 동방불패의 남자 애인이구려 알고 보니 동방불패는 영흥무거리자만 사내 사내를 좋아하고 있구려 영영은 말했다 그만 말씀하세요 나는 동방불패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교중의 모든 일을 양연정에게 넘겨주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중의 많은 형제들은 양연정에게 피해를 보고 죽음을 당했지요 그 자는 죽여도 갑자기 창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면서 말소리가 나왔다 그 말은 틀렸다 우리는 응당 양연정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영영은 기뻐서 외쳤다 아버지 빠른 걸음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이마행과 상문천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농부에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들을 보더라도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영호충은 앞으로 나가 절을 하고 술집에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젓가락을 더 놓고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다 이마행은 흥분이 되고 의기가 충천하여 말을 했다 이 며칠 동안 나와 상영재는 교파에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였는데 뜻밖의 일이 너무나 쉬웠지 10명 중 8사람은 우리의 뜻을 따르고 모두들 동방불패는 근자에 이르러 대형무도한 짓만하여 교파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하더구만 특히 양년정이라는 놈은 본래 신교에서 이름 없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았는데 단지 동방불패에게 신임을 얻어 대권을 쥐고 위세가 당당하여 교중에 적지 않은 공신을 배척하고 죽였다고 하더구만 만약에 교중에 엄격한 규율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벌써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둘 것이라고 하더구만 그 양씨 성을 가진 놈이 우리를 도와주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 영영은 말을 했다 그렇게 되었군요 또 물어보았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상형제와 상관훈이 싸움을 한바탕 벌여 나중에 비로소 이미 그가 너에게 항복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지 영영은 말을 했다 상아저씨 아저씨는 그를 해치지 않았지요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를 해치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호각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호각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구리 속 연쾌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설마하니 동방불패가 우리가 온 것을 안 것이 아닐까요 영영이 해석을 하였다 이 호각소리는 교중에서 책개기나 역도들을 잡는데 쓰이는 신호입니다 신교의 교중들은 이 신호를 들으면 모두가 한몸이 되어 경계를 하고 서로가 합심하여 그 자들을 잡습니다 조금 후에 말 발굽소리가 들려왔다 말에 탄 자가 큰 소리로 명령을 전하였다 교주의 명령이다 풍내 당장 노동배공 이적과 내통하여 반역을 쾌하려고 한다 즉시 잡아서 대령하여라 반항을 하거든 죽여도 무방하다 영영은 말을 했다 동아저씨가 그런 일을 하실 사람일까요 말 발굽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 자의 명령은 계속해서 전달되었다 이 상황을 살펴보건대 1월교는 이 일대에서 권력이 대단하며 지방의 관청도 눈에 없는 듯하였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동방불패라는 자의 소식이 퍽이나 빠르구만 우리가 그저께 동 노회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영영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동아저씨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마행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그가 어찌 동방불패를 배반하겠느냐 나와 상형제 두 사람이 그를 만나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그러나 마지막에 동백웅은 말하기를 나와 동방형제와는 생사를 초월한 관계입니다 두 분께서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친구나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분명히 저를 깔보시는 것입니다 동방교주는 근자의 소인배들의 아청과 유혹에 넘어가 틀림없이 적지 않은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설령 망하고 죽음을 맞는다 해도 이동씨 성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 분의 적수가 아니니 죽이려면 빨리 죽이시오 이동씨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야 영호충은 찬탄을 하였다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그가 우리들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동방불패는 어째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문처는 말을 했다 아마 망령이 난 모양이구만 동방불패는 나이를 그리 먹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뒤죽박죽이야 동백웅과 같은 그런 충성스런 좋은 친구를 이 세상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이마행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동백웅과 같은 인물에게도 동방불패가 손을 댔다면 우리들의 대사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소 자 건배나 합시다 네 사람은 일제히 잔을 들어 술을 비웠다 영영은 영호충을 향하여 말했다 동아저씨는 본교 의원로이십니다 왕년에 큰 공을 세우셔서 교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심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와는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이 못되지만 동방불패와는 교분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치대로라면 그가 아무리 큰 과실을 범했다 해도 동방불패는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이마행은 기쁜 나머지 말을 했다 동방불패가 동백웅을 잡는다면 흙목에는 틀림없이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야 우리가 그 틈을 타서 올라간다면 틀림없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야 상문천은 말을 했다 밖에 있는 상관은 형제를 오라고 해서 함께 상의하도록 하지요 이마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상문천은 몸을 돌려 방을 나섰다 바로 상관훈을 데리고 나타났다 상관훈은 이마행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말을 했다 저 상관훈은 교주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교주께서는 천추만제 일통강호하십시오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상관형제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처음 만나자마자 그런 말을 하시오 상관훈은 멈칫하며 말을 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주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영은 말을 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상관 아저씨가 천추만제 일통강호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이상해서 그러십니까 이마행은 말을 했다 무슨 천추만제고 일통강호냐 내가 뭐 진시황인 줄 아느냐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것은 동방불패가 생각해낸 장난입니다 그는 아랫사람들에게 그를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하도록 하였고 설령 그가 앞에 없을지라도 교중의 형제들이 서로 만날 때면 그런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낸 장난이지요 상관 아저씨는 말투가 습관이 되어서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마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알고 보니 그렇군 천추만제 일통강호라 그 참 멋진 말인데 그러나 신선도 아닌데 어찌 천년만년을 살 수 있단 말이냐 상관 형제 듣건대 동방불패가 명령을 내려 동백웅을 잡으려고 하니 흙모개는 심히 혼란할 것 같소 그래서 흙모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당신 의견은 어떻소 상관우는 말을 했다 교주님의 뜻은 영명하시고 계획에 있어 차질이 없으십니다 온 천하를 비추어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싸움에 있어 제압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뜻을 받들어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여 천번 만번이라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마행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호에서 조협인 상관우는 무공이 높고 강직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입만 살아서 아부의 말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가 정말 염치를 모르는 소인배 같구나 강호에 들려오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닐까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영영은 말을 했다 우리가 흙목에 잠입해 들어가려면 첫째 우리는 변장을 해야 난댑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흙목에서 쓰이는 암호를 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발각이 될 것입니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흙목에 암호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영영은 말을 했다 상관 아저씨가 금방 말씀하신 교주님의 뜻이 영명하시고 계책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라든지 또는 저는 교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충심으로 교주님을 모실 것이며 천번 만번 기꺼이 죽게 됩니다 등등의 말은 요즘 들어 흙목에서 유행하는 말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양년정이라는 작자가 생각하여 동방불패를 떠받드는 것입니다 동방불패는 들을수록 귀가 솔깃하여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대형무도의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너도 동방불패를 볼 때 역시 그런 말 같지 않는 소리를 짓거렸느냐 영영은 말을 했다 흙목에 있으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딴 도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낙양성에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을 하거나 듣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상관 형제 우리들 사이에는 앞으로는 그런 말투로 말하지 맙시다 상관우는 말을 했다 네 교주님의 영명한 지시는 수백 년 동안 새롭고 만세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이 온누리에 충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응당이 교주님의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영영은 입을 삐죽거렸으나 소리를 내지 않고 웃었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우리가 어떻게 흙목에 가야 될지 말씀 좀 해보시오 상관우는 말을 했다 교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교주의 면전에서 제가 어찌 감히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마행은 눈살을 치푸리며 말을 했다 동방불패는 교중에서 대사를 상의할 때 그 누구도 이해나 주장을 제의하지 않는단 말이냐 영영은 말을 했다 동방불패 그 자는 원래 지략이 뛰어나 다른 사람은 본래 그를 따를 수도 없지만 설사할 말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감히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불똥이 떨어질 판이니까요 이마행은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구만 좋아 잘 되었다 동방불패가 당신에게 영호충을 잡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지시를 했소 상관우는 말했다 그는 영호대협을 잡으면 많은 상금을 내릴 것이고 못 잡으면 머리를 내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거 참 잘 되었소 자네는 영호충을 묶고 가서 상금을 타게나 상관우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더니 얼굴이 두려운 빛으로 가득 차서 말을 했다 영호대협은 교주님이 총애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공교에 크나큰 공이 있는데 감히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동방불패에 거쳐는 심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자네가 영호충을 묶어서 흙모개로 들어간다면 그는 틀림없이 보자고 할 것이네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 계획은 정말로 멋지군요 우리들은 상관 아저씨의 부하로 변장하여 함께 가서 동방불패를 만나보는 것입니다 제 얼굴을 보아둘 때 우리 모두가 일제히 변기를 들고 달려들면 그가 무공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문처는 말을 했다 영호형제가 몸에 중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을 하고 손과 다리에 붐대 따위를 감고 피 흔적을 내어서 우리 몇 사람이 그를 들고 가는 것이 좋겠군 그렇게 하게 되면 첫째 동방불패는 방비를 소홀히 할 것이고 둘째 담가 속에 무기를 숨길 수 있지 이마행은 말을 했다 심이 좋은 생각이야 길게 뻗은 거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풍 뇌당주를 잡았다 풍 뇌당주를 체포하였다 영영은 영호충을 향해서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이 객주집 대문 뒤에 다가가 보니 수십 명이 말해서 횃불을 높이 들고 풍채가 당당한 노인을 데리고 질풍처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노인은 백발이 성성하였고 온통 얼굴에는 핏자국이었다 틀림없이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았다 그의 두 손은 등 뒤로 묶어져 있었으며 두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불을 뿜어대는 것 같았다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5,6년 전에 동방불패는 동아저씨를 보면 온갖 말을 주고받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었지요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이러한 상황이 되다니 얼마 안 있자 상관훈이 담가들의 물건을 가져왔다 영영은 영호중의 손과 팔목에 흰 천을 감고 그 끈을 목덜미에 엮어 팔을 아래로 늘어뜨렸다 염소를 한 마리 잡아 피를 그의 몸에 뿌렸다 이마행과 상문천은 교중의 옷으로 갈아입고 영영도 남장을 하고 얼굴에는 검정칠을 하였다 각자 밥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상관훈의 부하들 을때리고 흙무게를 향해서 떠났다 평정주에서 서북쪽으로 40여리는 바위가 피빛으로 붉은 색을 띄었으며 넓고 긴 모래사장의 물은 급하게 흘렀다 그곳이 바로 유명한 성성탄이었다 더욱 북쪽으로 가니 절벽의 중간에는 넓이가 5척 정도의 길이나 있었다 가는 길목마다 1월교회 교중들이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상관훈을 보자마자 매우 공손하였다 일행은 세 군데 산길을 지나 흰 모래사장의 당도하였다 상관훈이 화살을 쏘자 건너편 언덕에서 세척을 작은 대가와 일행을 태우고 갔다 영호충은 남암리의 생각을 했다 1월교는 수백 년 동안 그 기업을 쌓아왔다고 하더니 정말 대단하구나 상관훈이 안에서 내응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격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구나 언덕에 오르자 산길이었다 산길은 매우 가파랐다 상관훈 등은 강을 지날 때 이미 말에서 내렸기 때문에 일행은 소나무 장작 횃불이 비치는 상태에서 도보로 언덕을 올랐다 영영은 쌍검을 손에 쥐 고운 정신을 집중하여 옆에서 담가를 지켰다 길은 매우 험악하기 짝이 없었다 담가를 드는 사람이 영호충이 누워있는 담가를 버린다면 영호충은 수만길 깊은 계곡으로 떨어질 것이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총단에 당도하였다 상관훈은 동방불패에게 교주의 명령을 받고 성공하여 돌아왔다는 말을 전하라고 부활을 급하하였다 한참 지난 뒤에 허공에서 방울소리가 울렸다 상관훈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다 영영은 이마행은 잡아 끌더니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교주의 명령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이마행이 즉시 일어나 보니 총단에서 수많은 교중들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으며 마치 마술에 걸린 사람들처럼 보였다 방울소리는 매우 신속하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들려왔다 방울소리가 멈추자 노란 옷을 입은 교도 하나가 걸어 나왔다 두 손에서 한 폭의 노란 천을 펼치더니 읽었다 문물을 겸비하시고 인자하고 명명하신 동방 교주님의 말씀이시다 가포 상관훈은 내 뜻을 받들어 성공하여 돌아왔으니 심히 칭찬할 만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지금 즉시 포로를 데리고 나를 보러 들어올지라 상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다 그것은 모두가 교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 까닭입니다 영호충은 이런 상황을 보자 암암리에 웃었다 이것은 연극에서 대감이 임금의 성질을 읽는 꼴이 아닌가 상관훈이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교주께서 우리들을 만나보신다 하니 대은 대덕하심에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하들은 일제히 말을 했다 교주께서 친히 우리들을 만나보신다 하니 대은 대덕하심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마행 상문천 등은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대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내심 욕을 하고 저주를 하였다 일행은 돌계단을 따라서 흙무계로 올라갔다 세 곳의 철문을 지나자 철문마다 모두 그날 저녁에 암호를 물어보고 또한 신분을 나타내는 요폐를 검사하였다 크나큰 돌로 만든 문에 이르자 양쪽에는 두 줄을 큰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우측에는 문성무덕 좌측에는 인이 영명의 글자였다 또한 가로지른 액자에는 1월 광명이라고 씌어진 빨간 네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그 성문을 지나자 약살 열섬을 담을 수 있는 큰 대나무 바구니 하나가 땅바닥에 놓여있었다 상관우는 일가를 하였다 호로를 그 바구니 안에 옳켜 실어라 이마행 상문천 영영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단가를 들고서 대나무 바구니 안으로 실었다 징소리가 세 번 울리자 천천히 대나무 바구니가 공중으로 떴다 알고 보니 대나무 바구니에는 밧줄이 걸려져 있었다 대나무 바구니는 천천히 계속 올라갔다 영어충이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니 까마득한 위쪽에는 불빛이 반짝거렸다 이 흙목에는 높이가 상당하였다 영영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컴컴한 밤중이지만 구름이 머리 위에서 두둥실 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참 지나자 몸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대나무 바구니 밑을 쳐 다보니 컴컴할 뿐 불빛마저도 볼 수가 없었다 대나무 바구니가 멈추자 상관운 등은 영어충이 든 담가를 들고 대나무 바구니 밖으로 나왔다 좌측으로 몇 장 정도 가자 또 다른 바구니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이 산은 너무 높아 중간에 이러한 것들이 세 곳이나 마련되어 네번째에서야 비로소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동방불패가 이러한 높은 곳의 삶으로 교중의 사람들이 그를 한번 만나보기가 실로 어렵구나 가까스로 정상에 도착하자 이미 해는 높이 떠올랐다 햇빛은 동쪽에서 비춰와 한배곡의 거대한 페루에 비추었다 페루에는 황금색을 입힌 탁피창생 탁이라는 네 글자가 햇빛을 받아 금빛 찬란한 빛을 번쩍번쩍 발산하였으며 보는 사람으로 하금 자기도 모르게 숙연한 감을 불러일으켰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동방불패의 화려함은 무림에서 따를 자가 없겠구나 화산항산은 그 축에도 끼지 못하고 소림숭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 그의 가슴에는 그래도 크나큰 항물을 지니고 있어 절대로 평범한 영웅은 아니야 이마행은 가볍게 말을 했다 탁피창생이라 웃기는군 상관우는 낭낭한 소리로 외쳤다 백호당 장로 상관우는 교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아련하러 왔습니다 우측의 돌로 만든 집에서 네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 네 사람은 모두 몸에 자주 새게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말을 했다 상관 장로께서 큰 공을 세웠다니 축하합니다 그런데 가 장로는 어째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상관우는 말했다 가 장로께서는 순직을 하였습니다 이미 교주님의 대은에 보답하였지요 그 사람은 말을 했다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상관 장로께서는 곧 진급을 하시겠군요 상관우는 말을 했다 교주님의 총애를 받는다면 절대로 노형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상관우의 말을 듣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먼저 당신에게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그는 영호충은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했다 임소저의 맘에 든 자가 바로 이놈입니까 나는 번한 송옥처럼 어여쁜 얼굴을 한 자인 줄 알았더니 그저 그렇구만요 자 청룡당 상관 장로께서는 이쪽으로 가시지요 상관우는 말을 했다 교주께서 아직 저를 그렇게 임명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만약에 교주님과 양총관 귀 속에 들어간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인도하였다 페루에서 대문까지는 똑바른 돌알깡 큰 길이었다 대문에 들어서자 또 다른 자주색을 입은 자가 다섯 사람을 뒤에 대청으로 인도하면서 말을 했다 양총관께서 당신을 보자 하니 당신은 이곳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상관우는 말을 했다 네 손을 아래로 하고 똑바로 서 있었다 한참 지나도 양총관이라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우는 줄곧 서 있었으며 자리에 앉지 않았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이 상관 장로란 자는 교중에서 그 지위가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곳에 올라와 보니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마치 자기 신복부 하나 대하듯 하는구나 양총관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틀림없 이 양년정이라는 사람일 것이다 원래 총관이라는 자는 집안일이 나 다스리거나 하인들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는데 1월교회 백호 당장로는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구나 또 한참 지난 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 발걸음 소리로 이 사람의 아랫도리에 힘이 허약하고 내공이 깊지 않음을 알 수가 잊었다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병풍 뒤에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영호충이 살짝 그 자를 쳐다보지 30이 못된 나이의 빨간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며 몸체는 대단히 크고 얼굴에는 온통 수염이 나 있었으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영영의 말로는 동방불패는 이 자를 심의총회하고 또한 두 사람 사이가 이상하고 애매하다고 말을 하여 나는 여자 모양을 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몸집이 크고 장대한 사내이구나 정말로 뜻밖이다 그렇다면 그가 양년정이 아니지 않을까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상관 장로 당신은 영호충을 잡아 큰 공을 세웠으니 교주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며 심의 감동을 주는 듯한 목소리였다 상관우는 고개를 숙으며 말했다 그것은 교주님의 은덕이십니다 양총관께서 먼저 자세하게 침을 내려주셨고 단지 저는 교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이 자가 틀림없이 양년정이구나 양년정은 밤과 옆에 오더니 영호충을 살펴보았다 영호충은 두 눈에 초점을 잃고 입을 딱 벌려 깊은 상처를 받고 난 후에 멍청한 모습으로 가장을 하였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이 꼴 같지도 않은 자가 틀림없이 영호충입니까 틀리지는 않겠지요 상관우는 말을 했다 제가 두 눈으로 그가 항산파의 장문인의 자리를 맡는 것을 보아더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가 장노에게 혈도를 지키고 또한 나에게 얻어맞아 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마 원상태로 회복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양년정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은 임소저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을 이런 꼴로 만들었으니 그녀가 틀림없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오 상관우는 말을 했다 저는 교주님께 충성을 바칠 뿐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는 목숨을 다하여 교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저의 소원이고 우리 집안의 크나큰 영광입니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좋소 아주 좋소 나는 당신의 그런 충심을 교주님께 앓을 것이오 그러면 교주님은 많은 상을 내릴 것이오 풍내당 당주가 교주님을 배반하여 하극상한 사실을 당신은 아시고 계셨소 상관우는 말을 했다 저는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관께 여쭤보려고 하던 참입니다 교주님과 총관께서 만약에 심부름을 시키실 일이 있으면 저에게 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 이 한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양년정은 의자에 앉으면서 말을 했다 동배국 늙은이는 평상시 교주께서 그에게 잘 대해주자 그것을 핑계로 거드름을 피우고 그 자의 안중에는 아무도 없었소 근자에 이르러 암암리의 사조직을 키우고 결당을 하여 반역을 꾀하였소 나는 벌써 그것을 눈치챘으나 그 자는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었소 그 자는 결국 대역도인 이마행이라는 자와 결탁을 하였소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상관우는 말을 했다 그 자가 정말로 그 임시 성을 가진 자와 작당을 했습니까 말소리는 떨려왔고 크게 놀란 듯하였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상관 장로께서는 왜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소 이마행이라는 자는 머리가 셋이나 달린 괴물이랍디까 교주께서 왕년에 그를 손바닥에 가지고 노셨습니다 단지 교주께서 은덕을 베풀어 비로소 그 자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지요 혹시 몰라도 그가 이 흙목에 왔다면 당 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버릴 것이오 상관우는 말을 했다 네 네 그런데 동백운께서 어떻게 암암리에 그와 작당을 하셨습니까 양년정은 말을 했다 동백운과 그 이마행은 남 모르게 만나고 몇 시간 동안 말을 해듭니다 또한 반도의 대역도인 상문천이 그 옆에 있었소 그런 광경을 친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마행 상문천 그 대역 무도한 자와 그 무슨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교주에 대항하기 위한 역모였겠지요 동백운이 흙목에 왔을 때 그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눈도 끈뻑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대답했소 상관우는 말을 했다 그가 그 일에 대해서 단번에 인정을 하였다면 무슨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양년정은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째서 이마행을 만나본 사실을 교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소 그는 말하기를 이동시 성을 가진 자의 인품을 알고 나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을 했소 그는 나를 친구로 여기고 또한 그를 친구로 여기고 있는데 친구끼리 몇 마디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어보았지요 이마행이 다시 강호에 나타나 의도적으로 교주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오 그가 교주에게 못된 짓을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를 친구로 보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자 이 늙은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소 아마 교주가 그 양반에게 미안한 짓을 했지 그가 교주에게 미안 짓을 한 것은 아니오 상관우는 말을 했다 이놈의 늙은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군요 당연히 배음망덕한 무리들이 교주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오 이 몇 마디는 양년정이 들으면 교주란 두 글자는 동방불패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영호충 등은 그가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이마행에게 호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하였다 저는 맹세코 교주님께 충성을 다 바칠 것입니다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이 그러한 말로 교주 어르신에게 약간이라도 무례한 짓을 한다 면나 상관우는 절대로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오 이 몇 마디 말은 실은 간접적으로 양년정을 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좋소이다 교중에 여러 형제들이 당신처럼 교주에게 그런 충성을 바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좀 쉬시도록 하시지요 상관우는 깜짝 놀라 말을 했다 저는 교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교주님의 용안을 볼 때마다 사기가 진전되고 하는 일마다 힘이 넘치곤 하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면서 마치 10년 동안 공력을 쌓은 듯 했습니다 양년정은 담담히 웃으면서 말했다 교주께서 대단히 바쁘셔서 당신을 만나볼 시간에 없을 것입니다 상관우는 품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손이 나올 때는 이미 손바닥에 열 몇 개의 진주가 쥐어져 있었다 앞으로 몇 발짝 나가더니 말을 했다 양총관님 제가 이번에 밖에 나가 일을 보다가 이 18개의 진주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교주님을 한번 만나뵙게 해 주십시오 교주께서 저의 일에 흡족하시고 저에게 직함을 올려주시면 그때 가서 깊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양년정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다 같은 형제들인데 이렇게 예를 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교주님 면전에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당신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청룡당당주가 되도록 권해보겠소이다 상관우는 연신읍을 하며 말했다 이리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상관우는 평생도록 교주와 총관님의 대덕대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당신은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교주님이 시간이 있으면 당신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우는 말을 했다 네 네 네 진주를 그 손바닥에 쑤셔넣고 뒤로 물러났다 양년정은 몸을 일으키더니 거드름을 피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지나자 자주색의 옷을 입은 시종이 나와 가운데 서더니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문물을 겸비하시고 의롭고 자애롭고 영명하신 교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백호당 장로 상관우는 포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상관우는 말을 했다 교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건대 교주님께서는 천추 만제하시고 일통강호하시길 빕니다 말을 마치고 그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의 뒤를 따라서 들어갔다 이마행 상문천 영영은 영호충을 들고서 바로 뒤를 따랐다 들어가 보니 복도마다 무기를 들고 있는 무사들이 가득하였다 모 두세 개의 큰 철문을 들어서고 기나긴 복도에 이르렀다 수백 명의 무사들은 양쪽에 배열되어 손에는 각자 번쩍번쩍 빛나는 장범을 서로 교차되게 들고 있었다 상관우는 등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지나갔다 수백 자루의 장검 가운데 만약 한 자루라도 갑자기 내려친다면 몸은 두 조각이 날 것이지만 이마행 상문천 등은 백전노장이므로 이 무사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동방불패를 눈앞에 두고 그러한 꼴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되리라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동방불패가 그의 부하들을 이렇듯이 무례하게 대하는데도 그 부하들이 그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교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엎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방비 때문이었구나 동방불패는 여러 군호들을 멸시하고 있으니 어찌 패하지 않으리요 그 검진을 다 지나자 문 앞에 당부하였다 문 앞에는 두꺼운 장막이 내리쳐져 있었다 상관우는 손을 내밀어 장막을 밀고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갑자기 섬광이 번뜩이면서 여덟 자루의 창이 각각 좌측 우측에서 교차되어 질풍처럼 그를 찔렀다 네 자루의 창은 그의 가슴을 찌르고 다른 네 자루의 창은 그의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갔다 영호충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다 깜짝 놀라서 다리 밑 붕대 속에 숨겨져 있는 장검을 잡았다 그런데 상관우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저는 백호당 장로 상관우입니다 문물을 겸비하시고 의롭고 자해로우신 교주님을 만나뵐까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시오 여덟 명의 창을 잡은 무사들은 뒤로 두 발짝 물러섰다 영호충은 비로소 알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여덟 개의 창이 일제이 나온 것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쁜 뜻을 품고 있다면 눈앞에 찔러 들어오는 여덟 개의 창을 보고 일제히 변기를 뽑아 들고 막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음모가 탈루가 날 것이다 대전에 들어서자 영호충은 내신 마라였다 정말로 긴 대전이구나 전당은 넓이가 30척 정도에 불과한데 길이는 300척 정도였다 길다란 대전 구석에는 높은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앉은 사람은 수염이 긴 노인이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동방불패였다 대전에는 창문이 나 잊지 않았으며 입구에 촛불이 켜 있었고 동방불패가 앉아 있는 양쪽에는 두 개의 기름 등잔에 불이 켜져 있을 뿐이었다 두 개의 불꽃이 얼음거리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 불빛이 희미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화실하게 볼 수가 없었다 상관우는 재단에 꿇어 앉아 말을 했다 문물을 겸비하시고 의롭고 영명하시고 교를 중시여기고 택피창생하신 교주님 백호당 장로 상관우니 교주님께 인사드립니다 동방불패 몸 옆에 있던 자주색 시종이 크게 일깔했다 너의 부하들은 교주를 보고도 어찌 무릎을 꿇지 않느냐 이마행은 내심 생각하기를 아직은 때가 안 되었으므로 내놈에게 무릎을 꿇는다 해도 무슨 큰일이 드냐 조금 있다가 내놈을 힘줄을 뽑고 가죽을 벗겨 버리겠다 즉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상문천과 영영은 이마행이 무릎을 꿇자 역시 무릎을 꿇었다 상관우는 말을 했다 제 밑에 있는 아이들은 교주님의 용안을 한번 우러러 뵙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교주님의 은총으로 교주님을 뵙게 된 것은 조상대대 로의 은덕이며 교주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온몸이 떨려 무릎 꿇는 것을 잊어먹은 듯합니다 교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양연정은 동방불패 옆에 서있다가 말했다 가 장로는 어찌해서 순직하였는가 당신이 사실대로 교주님께 알해 주시오 상관우는 말을 했다 가 장로와 저는 오랫동안 교주님의 은덕과 돌봐주시는 은혜를 받고 어찌 보답을 해야 될까 몸둘발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주님의 계략과 생각은 너무나 완벽하여 그 누구를 파견하여 영호충을 잡는다 해도 교주님의 위세와 덕망에 힘입어 틀림없이 성공을 할 것입니다 교주께서 우리 두 사람을 파견하여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영호충은 담가에 들어 누워 내심 계속 욕을 하였다 아이쿠 말새로구나 말새 사람들이 이 상관운이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협의 글자를 집어넣어 부를 텐데 이런 자에게서 저런 말이 줄줄줄 나오니 창피한 일이로구나 바로 이때 몸 뒤에서 큰 소리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방 형제 당신이 사람을 파견하여 나를 잡아오라고 하였소 이 사람의 목소리는 늙었으나 내공이 충만하여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대전이 진동되었다 바로 이 사람이 풍래당 당주인 동백웅이었다 양년정은 냉랭하게 말을 했다 동백웅 이곳 성덕당에서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있더냐 교주를 보고도 어째서 무릎을 꿇지 않느냐 어째서 교주의 문무성덕을 칭송하지 않느냐 동백웅은 하늘을 쳐다보며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나와 동방 형제가 친구로 사귈 때 어찌 내놈이 있었느냐 나와 동방 형제가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 너같이 젖비린내 나는 놈은 태어나지도 않았다 감히 내놈이 나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영호충은 머리를 옆으로 하자 비로소 그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그의 흰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으며 은색의 수염은 옆으로 벌어졌으며 얼굴의 근육은 마구 움직이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얼굴에 묻어 있던 피는 이미 굳어져 있었고 표정은 심히 공포스러웠다 두 손과 두 다리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 길게 늘어진 쇠사슬을 질질 끌며 말끝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두 손을 움직이자 쇠사슬은 계속해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마행은 본래 무릎을 꿇고 꼼짝도 하지 않았으나 쇠사슬 소리를 듣자 서호의 호수 밑바닥에 감금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리 속에 떠올라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몸을 덜덜덜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하였다 양년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주님 면전에서 어찌 그리 무례하느냐 건방지기 그지였구나 너는 남암리의 대역도인 이마행과 작당을 했는데 내 죄를 모르느냐 동배궁은 말을 했다 임교주는 본시 이 교회 전임교주이다 몸에 불치에 병이 들어 비로소 응거를 하게 되자 교회 책무가 동방형제의 수중에 들어갔다 어찌 반교의 대역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동방형제 당신도 분명히 말하시오 임교주가 어째서 반교이며 본교를 배반했단 말이오 양년정은 말을 했다 이마행은 질병을 치료한 후 응당이 본교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는 소림사에 가서 소림무당송산 여러파의 장문인들과 작당을 하였는데 그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그는 어째서 교주님의 배로 오지도 않고 교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소이까 동배궁은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임교주는 동방형제의 옛날 상사이며 무공이나 견식이 동방형제의 밑에 있지는 않다 동방형제 말씀 좀 해보시오 양년정은 큰 소리로 일가를 했다 나이를 먹었다고 이곳에서 거드름 피우지 마시오 교주는 나랫사람에게 관대하고 당신과는 똑같지 않소이다 당신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리우치고 내일 총단에서 여러 형제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앞으로는 자기 잘못을 고쳐 교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교주님은 체면을 보아 당신을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해줄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야 당신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오 동백웅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내 나이 벌써 80이오 이미 너무 오래 살아서 죽지 못해 안딸 이날 지경인데 무슨 결과가 두렵단 말인가 양년정은 일가를 했다 사람을 데려오너라 자주색의 옷을 입은 시종은 대답하였다 네 쇠사슬 소리가 연신 들리더니 십여명을 압송하여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며 또한 몇 명의 아이도 있었다 동백웅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좌 있는 힘을 다하여 일가를 하였다 양년정 대장부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일인데 내 아들과 손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이렇게 일가를 하자 소리가 진동이 되어 각자의 귀막이 웅웅거렸다 영호충은 가운데 앉아있는 동방불패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자 내심 생각하기를 이 사람의 양심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구나 동백웅이 이렇듯 이 급한 것을 보고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으리오 양년정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교주님의 보훈 가운데 제3장은 무엇인가 당신이 한번 읽어보시오 동백웅은 퇴하고 침을 뱉고 말을 하지 않았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동가의 일가들 중에서 교주님의 보훈의 제3장이 무엇인 줄 아는 자가 있으면 나와서 읽어보아라 열 살 전후에 남자아이가 일어나더니 말을 했다 문물을 겸비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영명하신 교주님의 보훈의 제3장은 적과 대적할 때는 용감히 해야 하며 발본세 권하고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그래 그래 참 잘했다 예야 10장에 교주님의 보훈을 너는 다 외울 수가 있느냐 그 남자아이는 대답했다 네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교주님의 보훈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교주님의 보훈을 읽고 나서 무술이 크게 진보하고 싸움에서 힘이 났습니다 양년정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맞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그 남자아이는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년정은 동배공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그는 누구이냐 그 남자아이는 말을 했다 할아버지이십니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너의 할아버지는 교주님의 보훈을 읽지도 않고 교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교주님을 배반을 하였는데 너는 응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남자아이는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잘못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응당 교주님의 보훈을 읽어야 하고 교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양년정은 동배공을 향해서 말을 했다 당신의 손자는 겨우 열 살 나기에 지나지 않는데 모든 이치를 확 연하게 알고 있소 당신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서도 어째서 그리 흐리멍텅하시오 동배공은 말을 했다 나는 단지 임시 성을 가진 자와 상시 성을 가진 자와 잠시 말을 했을 뿐이다 그들이 나보고 교주를 배반하자고 해서 나는 허락을 하지 않았다 이 동배공은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절대로 양심을 젖버리는 일은 한 적이 없다 그는 가족 열 몇 명이 잡혀온 것을 보자 말투가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졌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당신이 만약에 일찌감치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그렇게 번거로울 필요도 없지 않았소 지금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오 동배공은 말을 했다 나는 틀린 게 없고 교를 배반한 적도 없으며 더욱이 교주를 배반한 적도 없다 양년정은 탄식을 하며 말을 했다 당신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 당신을 구해줄 수 없소 여봐라 그의 가족을 데려가라 오늘부터 그들에게 한 톨의 쌀이나 한 모금의 물도 주지 말아라 몇 명의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은 대답했다 네 열 사람을 압송해 갔다 동배공은 외쳤다 잠깐만 양년정을 향해서 말을 했다 좋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내가 잘못했다 간절히 교주가 용서해주길 구하오 비록 잘못은 인정했지만 눈 속에서는 불이 헐헐 타오르는 듯했다 양년정은 냉소를 하며 말했다 당신은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소 당신은 무슨 교주와 동고동락을 같이 했을 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하셨소이까 동배공은 화를 참으면서 말을 했다 동배공은 화를 참으면서 말을 했다 내가 잘못했소 양년정은 말을 했다 당신이 잘못을 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 참으로 쉽게 나오는군요 당신은 교주님 앞에서 어째서 무릎을 꿇지 않소이까 동배공은 말을 했다 나와 교주는 8배 지교이오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서로 터놓고 지내왔소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동방형제 당신은 이 늙은 형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째서 입을 열지 않소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이오 당신이 이 늙은이에게 무릎을 꿇으라면 그건 쉬운 일이오 당신이 한마디만 한다면 이 형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는다고 해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을 것이오 동방불패는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큰 대전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동방불패를 쳐다보고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 지났지만 결국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동배공은 외쳤다 이보게 동생 이 몇 년 동안 나는 자네를 한번 보려 해도 실로 보기가 여려웠네 당 안에 자네가 응거하여 규화 보전을 연마하는 동안 교중에서 많은 병고가 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지금 큰 화가 눈앞에 닥쳐왔네 동방불패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동배공은 말을 했다 동생이 나를 죽여도 괜찮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 아무렇지까 않네 그러나 강호에서 떠들썩하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1월 신교를 멸한다면 그것은 천고의 죄인이 되네 자네는 어째서 말을 하지 않는가 자네는 무공을 연마하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양년정은 일가를 하였다 무슨 엉터리 같은 말을 지껄이느냐 무릎을 꿇어라 두 명의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은 일제히 일가를 하였다 그리고 달려가 동배공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퍽 소리가 나더니 두 명의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이 다리가 부러지고 나동그라졌다 입속에는 선열을 품고 있었다 동배공은 말을 했다 동방형제 나는 자네가 말 한마디만 해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자네가 3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 교중의 형제들은 모두 의심을 하고 있네 양년정은 화가 나서 말했다 무슨 의심을 품고 있단 말이오 동배공은 말했다 교주가 함정에 빠져 말을 못하는 약을 먹었는가 의심하고 있다 어째서 그가 말을 하지 않느냐 어째서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느냐 양년정은 냉소하며 말했다 교주님의 한 말씀은 황금과도 같은데 어째서 너와 같은 역적의 무리에게 가볍게 입을 열겠느냐 여봐라 이 자를 데리고 가거라 여덟 명의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은 대답을 하고 달려나왔다 동배공은 크게 외쳤다 동방형제 자네 날 좀 보게나 누가 자네를 해쳤기에 말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두 손을 움직여 쇠사슬을 휘두르며 두 다리는 쇠사슬을 질질 끌고 동방불패를 향해서 달려나갔다 여덟 명의 시종은 그의 위세가 늠름한 것을 보고 감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양년정은 크게 외쳤다 그 자를 잡아라 그 자를 잡아라 무사들은 문입구에서 큰 소리를 지를 뿐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교중에는 엄격한 규율이 세워져 있는데 교중들이 만약에 병기를 휴대하고 성덕전에 한 걸음이라도 들어선다면 그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였던 것이다 동방불패는 몸을 일으켜 세워 뒤로 몸을 돌려나가려고 했다 동배공은 외쳤다 동방형제 가지 마시오 가능한 걸음을 빨리하여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두 다리는 족쇄에 묶여 있어서 빨리 가지 못했고 마음이 급하자 나뒹굴어 떨어졌다 그는 나뒹그러진 틈을 타서 몇 번 대굴대굴 구르자 바로 앞으로 덮쳐나갔다 동방불패와의 거리는 100척 정도에 불과하였다 양년정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 반역자가 교주를 암살하려고 한다 여러 무사들은 빨리 올라와 이 역적을 잡아라 이마행은 동방불패가 피하는 모습이 극히 꾸물거리고 자연스럽지 못하여 동배공과 그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금방 쫓아갈 수 없는 것을 보고서 품속에서 세 개의 동전을 꺼내기를 손바닥에 동방불패를 향해서 던졌다 영영은 외쳤다 자 행동을 하시오 영어충은 몸을 일으켜 세워 붕대 속에서 장검을 꼽아 들었다 상 문천은 담가에 나무 막대기에서 병기를 꼽아 각각 이마행과 영영에게 건네주고 이어서 힘껏 당기니 담가에 묶어져 있던 끈은 부드러운 채찍으로 변했다 네 사람은 경공을 전개하여 앞으로 달려나갔다 동방불패가 악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마에는 동건 하나가 적중되어 선열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이마행이 동전을 던질 때 그와 너무 거리가 멀었고 그의 이마에 적중되었으나 그리 강하지는 못하여 단지 약간의 철거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방불패의 무공이 천하의 제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동전 한 개도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마행은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이 동방불패는 가짜이다 상 문천은 싹하고 채찍을 휘두르며 양년정의 두 다리를 거머쥐고 당겨버리자 그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다 동방불패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다 영호충은 가로질러 나아가 그의 앞길을 막으면서 장검을 내밀어 일가를 했다 멈추어라 그러나 동방불패는 급히 달린 나머지 발을 멈출 수가 없어서 몸이 검 끝에 와 닿았다 영호충은 급히 검을 뒤로 빼고 좌측장으로 가볍게 치자 동방불패는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뒤로 벌렁 나가자 빠졌다 이마행은 몸을 날려다가가 동방불패의 뒷덜미를 꺼머쥐고 그를 앞으로 끌고 나오더니 큰소리로 말을 했다 여러 사람은 들으시오 이놈은 가짜 동방불패로 우리 일월신교를 망치려는 자여 모두들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시오 이 자의 오관은 동방불패와 너무나도 흡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당황하고 동방불패에 평소 태연자약했던 모습과 야심에 찬 그런 표정과는 실로 천양지차였다 그래서 무사들은 서로 얼굴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모두가 놀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마행은 큰소리로 말을 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네놈이 똑똑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네놈의 머리를 박살내주겠다 그 자는 너무 놀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소 소 소이는 상문천은 이미 양년정의 혈도를 찍어서 그를 질질 끌고 앞으로 나와 일가를 했다 이 자는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냐 양년정은 목청껏 말을 했다 네놈은 웬 놈이냐 나에게 물어볼 자격이나 있느냐 너는 역도인 상문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1월 신교는 벌써 너를 이교에서 축출하였는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흥목에 돌아왔느냐 상문천은 냉소하며 말을 했다 내가 흥목에 올라온 것은 바로 너 같은 간사한 무리를 혼내주려고 왔다 우측 장을 들어 내리치니 그의 좌측 다리뼈가 분질러졌다 양년정의 무공은 평범하기 그지 없었으나 사람됨은 그리 만만치 않았고 강인한 자였다 양년정은 일가를 하였다 뼈대가 있는 놈 같으면 나를 빨리 죽여라 이 어르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슨 영웅호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내 놈을 그렇게 쉽게 죽게 내버려 둘 줄 알았느냐 손을 들어 내리치자 소리가 나면서 그의 우측 다리뼈가 분질러졌다 좌측 손으로 짓누르자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양년정이 땅바닥에 주저앉자 부러진 다리뼈가 툭 튀어나왔다 그 고통이야 상상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신음소리를 한마디도 내지 않고 있었다 상문천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더니 말을 했다 창으로 멋진 사내군 나는 더하상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 가짜 동방불패의 배를 가볍에 내리치더니 물어보았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자는 악하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말을 했다 소 소인은 소인의 이름은 포 포 상문천은 말을 했다 너의 성은 포시지 그렇지 그 자는 말을 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포 포 한참 중얼거렸으나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은 바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의 바지가랑이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똥어줌을 싸고 있었던 것이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더 늦기 전에 동방불패를 찾아야만 한다 그 포시성을 가진 사내를 거머쥐고 큰소리로 말을 했다 모두들 똑똑히 보았지요 이 자는 우리 교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자요 우리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진짜 교주인 이마행올시다 당신들은 나를 모르시오 여러 무사들은 모두가 스무살 정도의 청년으로 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동방불패는 교주의 자리를 물려받고 나서 자기 휘하에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추측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전임교주의 이를 제기하지 않아서 이 무사들은 이마행의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마치 1월 신교가 창립한 지 수백 년 동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방불패가 교주를 맡고 있느냐 하였다 여러 무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못했다 상관우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동방불패는 이미 양년정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임임교주는 바로 본교의 교주이십니다 지금부터 모두들 임교주님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말을 하면서 이마행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말을 했다 저 상관우는 임교주님께 인사드립니다 교주께서는 천추만제 하시고 일통강호하십시오 여러 무사들은 상관우는 여러 무사들은 상관우는 본교에서 직위가 상당히 높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마행을 향해서 참배를 하고 동방교주가 틀림없이 가짜인 것을 봤으며 또한 권세가 당당하던 양년정은 다리가 부러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전혀 반항할 힘이 없는 것을 보고는 즉시 몇 사람이 이마행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말을 했다 교주님께서 천추만제 하시고 일통강호하십시오 그 나머지 무사들도 서로 다투어 고개를 숙이고 똑같은 말을 읊조렸다 이마행은 껄껄껄 크게 웃었다 순식간에 득이 만면하여 말을 했다 너희들은 엄격하게 흙목의 통로를 지켜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곳에 올라올 수 없도록 할 것이며 내려가게 해서도 안 된다 여러 무사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이때 상문천은 이미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을 시키어 동배궁의 수갑을 풀게 하였다 동배궁은 동방불패에 안위가 걱정이 되어 양면정의 뒷덜미를 거머쥐고 일가를 했다 넌 넌 틀림없이 나의 동방형제를 죽였을 것이다 넌 마음이 격동이 되고 목구멍이 막혀오면서 두 눈에는 눈물을 흘렸다 양연정은 두 눈을 꼭 감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동배궁은 뺨 따귀를 때리면서 일가를 했다 동방형제는 도대체 어찌 되었느냐 상문청은 급히 외쳤다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동배궁은 가볍게 손을 휘둘렀으나 양연정은 기절을 해버렸다 동배궁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몸을 흔들어댔다 양연정은 두 눈에 흰자위가 가득하더니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마행은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을 향해서 외쳤다 그 누가 동방불패에 대해서 아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많은 상금을 내릴 것이다 연신 세 번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이마행의 마음은 얼음처럼 싸늘해졌다 그는 서호 호수 밑바닥에서 십여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무공을 연마하는 것 왠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해서 동방불패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흙목에 온이 찾은 것은 가짜 동방불패였다 동방불패는 틀림없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기지와 무공으로 어째서 양년정의 이러한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며 가짜 임무를 만들어 자기를 대신하도록 내버려 뒀겠는가 이 양년정이라는 자와 이 포시 성을 가진 자를 괴롭힌다고 한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수십 명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들을 쳐다보았다 어떤 자들은 매우 공포에 떨고 있었으며 어떤 자들은 당혹하고 어떤 자들은 교활한 우듬을 띄고 있었다 그래서 일까라기를 너희놈들은 이미 동방불패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 이 양년정과 작당을 하여 교중의 형제를 속였다 나는 그런 죄인은 하나도 살려둘 수가 없다 몸이 기우뚱거리더니 앞으로 달려가 퍽퍽퍽 가볍게 소리를 내며 손바닥이 이르는 곳마다 네 명의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은 퀵 소리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 나머지 시종들은 깜짝 놀라서 사방으로 도망쳤다 이마행은 교활하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느냐 동배궁의 몸에서 풀어진 족쇄와 쇠사슬을 집어들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던졌다 순식간에 피와 살점이 여기저기 날라 또 일곱여덟 명이 즉시 절명을 하였다 이마행은 껄껄껄 크게 웃더니 말을 했다 동방불패를 따른 자들은 한 명도 살려둘 수 없다 영영은 아버지의 거동이 이상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자 외쳤다 아버지 달려가서 그의 손을 움켜잡았다 갑자기 시종 중에 한 사람이 걸어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말을 했다 교주님께 아랩니다 동방불패 동방불패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마행은 기뻐서 달려나가 그 자의 어깨를 잡고 물어보았다 동방불패는 죽지 않았다고 그 자는 말을 했다 네 아이고 크게 외치더니 정신을 잃었다 알고 보니 이마행은 격동한 나머지 힘을 너무 써서 그의 어깨뼈를 분질러 버린 것이었다 이마행은 그의 몸을 몇 번 흔들었으나 이 사람은 깨어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러 시종을 향해 일가를 했다 동방불패는 어디 있느냐 빨리 길을 인도하여라 조금만 더 지체했다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한 명의 시종이 무릎을 꿇고 말을 했다 교주님께 아랩니다 동방불패가 묻고 있는 곳은 매우 은말하여 오로지 양년정만이 그 비밀의 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씨 성을 가진 자를 정신이 들게 한다면 그는 교주님을 모시고 길을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빨리 냉수를 가져오너라 이 자주색 옷을 입은 시종들은 매우 영리한 무리들이었다 즉시 다섯 사람이 나는 듯이 밖으로 나가더니 세 사람이 돌아왔다 각자 한 대하의 냉수를 떠왔던 것이다 그 나머지 두 명은 이미 도망쳐 버렸다 세 대하의 냉수를 양년정의 머리에 뿌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떠 정신이 돌아왔다 상문천은 말을 했다 이 양가노마 너의 그 끈질긴 용기에 감탄을 했다 너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흙목의 모든 통로는 끊어져 동방불패에게 날개가 달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 너는 우리들을 빨리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사내 대장부가 어찌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출 수가 있단 말이냐 모두들 통쾌하게 양당간을 내자꾸나 양년정은 냉소하며 말을 했다 동방교주는 천하무적이다 너희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러 가겠다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상문천은 상관운을 향해서 말을 했다 상관형 우리 두 사람이 잠시 동안 감아꾼이 되어 이놈을 동방불패 앞까지 데리고 갑시다 말을 하면서 양년정을 잡아 그를 담가 뒤에다 내려놓았다 상관운은 말을 했다 네 상문천 등 두 사람은 담가를 들었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안쪽으로 가거라 상문천과 상관운은 그를 둘러매고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다 이마행 영호충 영영 동배궁 네 사람은 그들 뒤를 따랐다 일행은 성덕전을 나와 기나긴 복도를 지나서 화원에 들어왔다 서쪽에 한 칸의 돌로 만든 집으로 들어갔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좌측에 벽을 밀어라 동배궁이 손을 내밀어 밀자 벽이 움직이며 한 개의 문이 나타났다 안에는 하나의 철문이 길을 막고 있었다 양년정은 몸에서 한 개의 열쇠를 동배궁에게 건네주었다 철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한 개의 지하갱도였다 여러 사람은 지하갱도에서 아래로 향하였다 양쪽에는 몇 개의 기름 등잔이 타고 있었다 불꽃의 크기가 콩알만하여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이마행은 내심 생각하기를 동방불패 이놈이 나를 서호의 호수 밑에 가둬 노턴이 제놈도 그 대가를 받느라고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이 지하갱도는 고 매산장의 지하갱도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구만 그런데 몇 개의 모퉁이를 돌자 앞이 확 트이고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은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다 가슴이 상쾌해졌다 그 지하갱도에서 나오니 몸은 세심하게 잘 가꾸어져 있는 꽃밭에 들어와 있었다 빨간 매화 파란 대나무 푸르른 소나무들은 멋지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연못에는 몇 쌍의 원앙이 유유하게 그 사이를 논일고 연못가에는 네 마리의 백학이 있었다 여러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모두들 혀를 차며 감탄을 하였다 인공으로 만든 산을 도니 크나큰 밭에는 모두가 새빨갛고 분홍색의 장미꽃이 서로의 요염함을 뽐내며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영영은 고개를 들어 영호충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으며 매우 희열에 가득한 듯하였다 그래서 낮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어때요? 이곳이 멋지지 않습니까? 영호충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했다 우리가 동방불패를 쫓아낸 후 나와 당신이 이곳에서 몇 달간 묵읍시다 당신이 나에게 금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 이상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의 그 말씀은 저를 속이는 것이 아니겠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때 가서 내가 잘못 배운다고 할머니께서는 탓하지나 마세요 영영은 씩 하고 웃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느라 사람들 뒤에 떨어졌다 상문천과 상관운이 양년정을 둘러매고 우아하게 만들어진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영호충과 영영은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한 줄기 짙은 꽃내음이 풍겨왔다 방을 살펴보니 사녀도우의 그림이 한 폭 걸려져 있었으며 그 중에는 세 명의 미녀가 그려져 있었다 의자에는 술을 놓은 꽃방석이 놓여져 있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이곳은 여자의 규방인데 어찌 동방불패가 이곳에 산단 말인가 맞다 이곳은 그의 애처의 거처이다 그는 여자와 술독에 파묻혀 교중의 일은 돌보지 않는 것이다 내 실에서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양년정 누구와 함께 왔는가 목소리는 가늘고 뾰족하여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었다 양년정은 말을 했다 당신의 옛 친구인데 당신을 꼭 봐야겠다고 합니다 내 실에 있는 그 사람은 말을 했다 어째서 당신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셨소 이곳에는 오로지 당신 혼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보고 쉽지 않아요 마지막 이 두 마디는 아양이 섞여져 있어서 틀림없이 여자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마행 상문천 영호충 영영 동배공상관운 등은 동방불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목소리는 틀림없이 그자였다 단지 목구멍을 쥐었자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하고 억지로 교태를 부리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장난이 아닌 듯 싶었다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고 이상한 눈빛을 하였다 양연정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안됩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단 말이오 방 안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놈이길래 감히 당신을 못살게 군단 말인가 이마행인가 들 어우라고 하시오 이마행은 단숨에 그가 자기를 알아내는 것을 보고 내심 그의 영미함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 신호를 하여 각자 안으로 들 어가도록 지시를 하였다 상관우는 한 무더기에 목단꽃이 순화져 있는 휘장을 제치고 양연정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여러 사람은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방 안 울긋불긋하였으며 진한 붓냄새가 코를 찔렀다 동쪽 화장대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몸에는 분홍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좌측 손에는 수를 놓는 틀을 쥐고 우측 손에는 한 개의 수반을 쥐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실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표정에 나타난 의아한 표정은 이마행 등 일행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보다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영어충을 제외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이 분명히 1월 신교회 교주 자리를 빼앗고 십여 년 동안 무공이 천하에서 제일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동방불패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수염을 싹 깎고 얼굴에는 분명히 분이 발라져 있는 듯하였고 몸에 걸치고 있는 그 옷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색깔의 유사함이란 설령 영영이 있는다 해도 사치스럽고 요염했고 눈에 거슬릴 정도였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무림에서 그 위새가 당당한 호걸이 이런 규방에 숨어서 자수를 놓고 있다니 이마행은 원래 원한이 뼈에 사무쳤지만 이때 이런 광경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마행은 일가를 했다 동방불패 이놈 내 놈은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느냐 동방불패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했다 틀림없이 임교주님이시군요 결국은 돌아오셨군요 연재 연재 대체 어찌된 일리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하였소 양연정의 몸 가까이에 다가가더니 그를 안고 침대에 내려놓았다 동방불패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연신 물어보았다 많이 아픈가 또 말을 했다 단지 다리가 부러졌다면 괜찮지 마음을 푹 놓아요 내가 바로 당신의 다리를 접골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향기가 풍겨지는 순호운 이불을 끌어와 그의 몸을 덮고 마치 현무양처가 남편을 대하듯 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모두들 걸걸 웃고 싶었다 단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괴이하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었다 동방불패는 몸에서 한 조각의 파란 비단 손수건을 꺼내더니 양연정의 이마에서 땀과 지저분한 것을 닦아내었다 양연정은 화가 나서 말했다 적이 눈앞에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시시껄껄한 일만 할 것이오 당신이 적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나에게 다정하게 굴어도 늦지가 않소이다 동방불패는 천천히 웃으면서 말했다 네 네 그러지요 화내지 마세요 발이 너무나 아플 거예요 그렇지요 정말로 가슴이 아프군요 이러한 괴상한 일을 이마행 영호충 등은 모두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남자끼리 좋아지내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동방불패는 당당한 교주로서 어찌 여자로 분장하고 스스로 여자임을 자처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미쳤다 양년정은 그와 말을 할 때 표정과 목소리가 엄숙한 반면에 그는 말꼬리가 부드럽고 교태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끼고 속이 매쓰거워 참을 수 없었다 동배궁은 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가 외쳤다 동방 형제 자네는 자네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동방불패는 고개를 들어 의기소침한 얼굴을 하며 물어보았다 나의 이 연재를 이렇게 한 자 중에 당신도 끼어 있습니까 동배궁은 말을 했다 자네는 어째서 양년정의 소나기에 노란하는가 그는 가짜를 하나 내세의 마음대로 명령을 하다라고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자네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동방불패는 말을 했다 나도 물론 잘 알고 있어요 이 연재는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는 나를 대신해서 골치 아픈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째서 안 좋단 말씀입니까 동배궁은 양년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이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네는 그것도 알고 있었는가 동방불패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그가 당신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소 동배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껄껄 웃었다 웃음소리는 비분이 담겨져 있었다 한참 웃고 나서 비로소 말했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네는 그가 나를 죽이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그러한가 동방불패는 말했다 연재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해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혼자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도 오로지 그에게만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동형님 우리들은 지금까지 망력한 관계를 유지하였소 그러나 당신은 나의 연재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배궁을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이 실신하고 돌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은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사이가 좋은 친구로 망력한 교분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구만 동방불패는 말을 했다 그렇소이다 당신이 나에게 미움을 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나 나의 연재에게 미움을 사면 절대로 아니됩니다 동배궁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자네는 나를 어찌 하겠는가 이 악랄하고 간사한 놈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못했지 동방불패는 손을 내밀어 천천히 양년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했다 연재연재는 이 자를 죽이려고 했소 양년정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빨리 이 자를 없애버리시오 왜 그리 질질 끌고 화를 도두게 하는 것이오 동방불패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네 그러지요 동방불패는 고개를 돌려 동배궁을 향해서 말을 했다 동영 오늘부터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고 의절입니다 절대로 나를 탓하지 마세요 동배궁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무사들 수중에서 한자루의 단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즉시 뒤로 두 발짝 물러나 칼을 손에 들고 똑바로 자세를 취하였다 그는 평소 동방불패에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제 정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고망동할 수는 없었다 눈을 똑바로 하여 두 눈으로 상대방을 응시하였다 동방불패는 냉랭하게 웃더니 탄식을 하며 말을 했다 이건 정말로 곤란하게 됐는걸 동영님 그 옛날 태행산에 있을 때 노동치로 노가 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나의 무공은 아직 연마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들이 나에게 급습을 하여 우측 손에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요 만약에 당신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배궁은 콧방뒤를 퀴더니 말을 했다 자네는 그 옛날 일들을 기억은 하고 있구만 동방불패는 말을 했다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당시 내가 1월 신교회 패권을 인계받은 후 주작당 나장로가 내심 불복을 하여 한참 떠들고 다닐 때 당신은 단칼에 나장로를 죽여버렸지요 그때부터 그 누구도 단 한마디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러한 공로는 실로 적지가 않습니다 동배궁은 화가나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나 멍청하였지 동방불패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땐 당신이 멍청한 것이 아니고 나와 위기가 투합되었지요 나는 11살 때부터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여 당신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지 못하자 장례일까지도 당신이 맡아 처리를 해주었지요 동배궁은 좌측 손을 움켜주더니 말을 했다 옛날 일은 무엇하러 다시 끄집어내는가 동방불패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그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요 동형님 제가 양심이 없어서 옛날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나의 연재에게 미움을 받았으니 그것을 탓할 뿐입니다 그가 당신의 생명을 얻고자 할 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배궁은 크게 외쳤다 관둑의 관덕 갑자기 여러 사람의 눈앞에 한 줄기의 분홍색의 사물이 번쩍이더니 마치 동방불패의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탕하고 소리가 들리더니 동배궁의 수중에 있던 칼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몸이 몇 번 기우뚱하였다 동배궁은 입을 크게 벌리고 갑자기 몸을 앞으로 쓰러뜨리더니 땅바닥에 꼬꾸라적으로부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가 넘어지는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이마행 등의 고수들은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그의 미심좌우 태양열 코 아래 인중 네 곳의 대혈에는 모두 작은 점이 나 있었으며 미미하게 피가 흐르고 있었다 틀림없이 동방불패가 수중에 있던 수바늘로 찌른 것이었다 이마행 등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영호충은 좌측 손으로 영영을 밀치고 자기가 그녀의 몸 앞을 막으며 나섰다 순간 방 안에서는 정적이 흐르고 누가 감히 큰 소리로 숨을 쉬려 들지 않았다 이마행은 천천히 장검을 뽑아들며 말을 했다 동방불패 규화보전의 무공을 연마한 것을 축하해야겠구만 동방불패는 말했다 임교주님이 규화보전은 당신이 저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줄곧 당신의 호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마행은 냉랭히 말을 했다 그런가 그래서 자네가 나를 서호의 호수바닥에 가뒤 놓고 나로 하여금 하늘의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가 동방불패는 말을 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강남사호에게 당신에게 물조차 주지 말라고 하였다면 당신은 열흘 반나절을 견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마행은 말했다 그렇게 말하니 자네가 나에게 잘 대해주었다고 해야 되겠군 동방불패는 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항주성에서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위에는 천당 아래는 소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호의 풍경은 천하에서도 알아주는 곳입니다 고산매장은 더욱 서호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이지요 이마행은 껄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자네는 나를 서호 호수 밑바닥 컴컴한 감옥 속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했구만 정말로 자네에게 감사를 해야겠군 동방불패는 탄식을 하더니 말을 했다 임교주님 당신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본래 1월 신교에서 풍래 당장로 밑에 있는 한 명의 부양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파격적으로 저를 노비사해마다 저의 직급을 높여주고 본교의 최고의 보물인 규화보 전까지도 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정하여 당시 교 주자리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은덕을 동방불패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오 영호충은 땅바닥에 동배궁의 시체를 쳐다보고 내심 생각을 하였다 너는 좀 전에 부단히 동장로의 좋은 점을 찬양하더니 갑자기 그에게 손을 써 죽도록 했다 지금 너는 임교주님에게 다시 그 방법을 쓰고 있구나 그러나 그는 절대로 너의 속임수에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방불패의 동작은 너무나 신속하고 마치 번개나 천둥 같았다 그리고 또 동작을 하기 전에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아 실로 무섭기 짝이 없었다 영호충은 장검을 들어 그의 가슴을 겨냥하고 그의 사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곧바로 검을 들어 공격하려고 하였다 선제 공격을 해야만이 비로소 그를 제압할 수가 있고 만약 그에게 선기를 내준다면 이 방 안에서는 또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마행 상문천상관은 영영 네 사람은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고 동방불패를 주시하여 그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방비하였다 동방불패는 또 말을 하였다 처음에 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1월 신교의 교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략과 계략을 짜서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당신의 날개를 하나하나씩 잘라냈습니다 상영제 나의 이런 계획과 모략은 당신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1월 신교 중에서 임 교주와 나 동방불패를 제외하고는 당신이 그래도 인재라고 할 수 있소 상문천은 채찍을 꽉 쥐고 숨을 몰아쉬며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동방불패는 또 한 번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내가 처음에 교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너무나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소 그 무슨 문을 이루고 덕을 쌓고 성교를 중시 여긴다든가 이러한 되지 못한 말들은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았소 그런데 나중에 규화보전을 연마하고 비로소 인생의 묘미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공을 연마한 후 수년 뒤에 결국은 하늘과 인간의 섭미와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의 뾰족하고 이상야릇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듣자 점점 손에 땀이 났다 이 사람의 말은 사리에 맞고 머리가 돌지 않고 분명하였다 그러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괴이한 모양을 볼수록 모골이 송연해졌다 동방불패의 눈빛이 천천히 영영의 얼굴에 옮겨가더니 말을 했다 근래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해주었느냐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나에게 참 잘해주었소 동방불패는 한숨을 또 쉬더니 은은하게 말을 했다 잘해주었다는 것은 과분한 말이지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너를 부러워하였지 여자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이미 쓸모없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에 비해서 백배의 행운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고 하물며 너처럼 귀엽고 예쁘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 만약 내가 너와 처지가 바뀌었다면 1월 신교회 교주의 자리는 물론이고 나보고 임금이 되라 해도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이 만약 임소저가 되고 임소저가 당신이 되었다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과 같은 늙고 요망한 자를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마행등은 그의 이러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동방불패의 두 눈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눈썹은 점점 일어났으며 얼굴 색은 새파랗게 변하였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감히 나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간댕이가 부었구나 이 몇 마디는 날카롭기 짝이 없었다 그는 상당히 화가 난듯하였다 영호충은 위급함이 눈앞에 닥쳤지만 참을 수 없어서 웃으면서 말을 했다 수염을 기른 사내도 좋고 아리따운 아가씨도 좋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여자 분장을 한 사내이다 동방불패는 뾰족한 소리로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누구냐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는 영호충이라고 부르오 동방불패는 화난 기색이 갑자기 거티더니 잔잔히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내가 바로 영호충이구나 나는 벌써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임소저가 너를 죽도록 좋아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머리조차 내놓을 수가 있다고 하여 어떤 놈인가 궁금했는데 책 이제 보니 평범하기 짝이 없는 놈이구나 나의 연재와 비교해 보건대 멀어도 한참 멀었군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아무런 장점도 없는 사람이오 장점이 있다면 한 사람을 죽도록 좋아하는 것이 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 양군은 비록 멋지나 기생오라비처럼 빈대에 달라붙어 사는 놈이오 동방불패는 갑자기 포효를 하였다 넌 너 이 못된 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얼굴이 새빨개지며 갑자기 분홍색의 그림자가 섬뜩하더니 수반을 이 영호충을 향해서 질풍처럼 들어왔다 영호충이 그 말을 한 의도는 그를 화나게 말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옷자락이 약간 움직이자 즉시 검을 뽑아 그의 목구멍을 향해서 질풍처럼 들어갔다 이 일검은 너무 빨라 동방불패가 마냥 몸을 움츠리지 않으면 그 날카로운 검이 목구멍을 뚫을 찰라였다 그러나 바로 이때 영호충은 좌측 뺨이 약간 아픈 느낌이 들면서 손에 장검이 좌측으로 비껴났다 원래 동방불패의 동작은 너무 빨라 실로 불가사의하였다 이 전광석화처럼 번쩍이는 사이에 그는 이미 바늘을 쏘아 영호충의 얼굴에 맞췄다 이어서 손을 뒤로 빼 침으로 영호충의 일검을 막았던 것이다 다행히 영호충의 일검은 너무나 빠르고 상대방의 급소를 찔렀던 것이다 그러나 동방불패는 노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자 바늘은 비로소 옆으로 비껴나가 그의 요혈을 찌르지 못했다 동방불패 손에 있는 이 수바늘의 길이는 1촌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위력이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고 마치 물속에 떨어져도 가라앉지 않는 바늘처럼 영호충의 장검을 똑바로 막았던 것이다 무공의 높기란 실로 불가사의 할 정도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오늘에야 비로소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강적을 만났고 상대방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기만 한다면 자기의 생명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싹싹 사검을 휘둘렀다 모두가 상대방의 급소를 찔렀다 동방불패는 업하고 소리를 지르며 찬탄을 하였다 검법이 상댕하구나 좌측을 젖히고 우측을 젖히고 위에서 젖히고 아래에서 젖혀 영호충의 사검을 모두 피하였다 영호충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의 동작을 살피었다 이 수바늘로 자기의 검을 막을 때 온몸에는 약간의 빈틈도 없었다 바로 이때 그가 손을 써서 반격할 여유를 주지 않고 즉시 큰 소리로 일가를 하면서 장검을 들어 머리를 똑바로 내리쳤다 동방불패가 엄지와 식지로 수바늘을 거머쥐고 위로 쳐들어 쳐 내려오는 장검을 막자 장검을 내리칠 수가 없었다 영호충의 팔목은 약간 절여왔다 그러나 빨간 그림자가 섬뜩 움직이더니 마치 어떤 물건이 자기의 좌측 눈을 찌르는 것 같았다 이때 영호충은 막 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었다 급한 나머지 장검을 들어 동방불패의 좌측 눈을 향해서 급히 찔렀다 이 모두가 양쪽이 다 피해를 입는 것이었다 적의 눈을 찌르는 이 일검은 실로 억지나 다름이 없었다 고수들은 절대로 이러한 초식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영호충이 배운 독고 구검의 검법은 초식이 없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이 사람 됨은 어떠한 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고 평소에도 고수라고 자초한 적도 없어서 실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이것저것 따질 결이 없었다 영호충은 좌측 눈썹에 약간 통증을 느꼈다 동방불패는 자기의 일검을 피하였다 영호충은 자기의 좌측 눈썹이 그의 수바늘에 적중되었음을 알았다 다행히 그가 자기의 장검을 피하려고 했기 때 문의 수바늘이 비로소 명중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쪽 눈은 이미 그에게 찔려서 봉사가 되었을 것이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장검을 마치 폭풍우처럼 마구 휘둘렀다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다 동방불패는 우측을 젖히고 좌측을 막고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중얼중얼 찬탄을 하였다 멋진 검법이야 좋은 검법이다 이마행과 상문천은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장검과 채찍을 휘두르며 동시에 협공을 하였다 당세의 3대 고수가 연합해서 싸움을 하자 그 위세가 대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동방불패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한 개의 수바늘을 거머쥐고 이리 뚫고 저리 지나가고 동작이 질품과 같았고 처지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상관우는 단도를 꼽아 앞으로 달려나가 가세를 하였다 한참 어지럽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관운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도가 떨어지고 재주를 한 번 넘더니 뒤로 벌렁 자빠졌다 우측 눈은 이미 동방불패에게 찔려서 두 손으로 우측 눈을 감싸고 있었다 영호충은 이마행과 상문천 두 사람의 공격이 날카롭자 동방불패가 자기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늦추어지는 것을 보고 즉시 장검을 움직여 그의 몸의 급소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쳤다 그러나 동방불패의 몸은 마치 귀신처럼 이리날고 저리날고 마치 연기와 같았다 영호충의 검끝은 도저히 그의 몸에 갖다 댈 수가 없었다 갑자기 상문천이야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영호충도 훅 하고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의 몸이 각기 바늘에 적중된 것이다 이마행이 연마한 흡성대법은 깊지만 그러나 동방불패의 몸놀림은 너무 빨라 몸을 접촉할 수가 없으며 또한 사용하는 병기가 아주 적은 수바늘이어서 바늘 끝에서 그의 내공에 흡수할 도리가 없었다 또 한참 동안 싸움을 하였다 이마행 역시 악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가슴과 목덜미에는 바늘이 꽂혔다 다행히 영호충은 급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동방불패는 자신을 비방하느라 바늘 하나를 잘못 날렸고 또 다른 바늘 하나는 정확하게 와서 꽂혔지만 그리 치명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내 사람이 동방불패를 애워싸고 공격했으나 그의 옷자락 하나 부딪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사람은 모두 그의 바늘에 맞았던 것이다 영영은 옆에서 관전을 하다가 갈수록 걱정이 되었다 그의 바늘에는 독이 묻혀 있는가 모르겠구나 만약 독이 묻어있다면 그 결과는 생각을 안해도 뻔한 일이다 동방불패의 몸놀림은 갈수록 더 빠르고 한 줄기의 빨간 그림자는 팽이처럼 도는 것 같았다 이마행 상문천 영호충은 연신 고함을 쳤다 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서려 있었다 세 사람의 병기에는 모두 내공이 주입되어 있어 소리가 크게 났다 동방불패는 반대로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영영은 남았니 생각을 했다 내가 만약 끼어든다면 도리어 방해만 될 뿐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동방불패는 혼자 몸으로 세 사람을 맞고 있어도 우세에 있으니 말이다 옆눈으로 살펴보니 양년정은 이미 침대에 앉아 있었으며 염려의 눈빛으로 관전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영영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좌측 손에 당검을 양년정의 우측 어깨에 내리쳤다 양년정은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에 당하는 것이라 크게 신음소리를 냈다 영영은 바로 또 일검으로 그의 넓적다리를 베었다 양년정은 이때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자기가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동방불패의 신기가 분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억지로 아픔을 참고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영영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너는 소리를 지를 것이냐 안 지를 것이냐 내가 너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없애주겠다 장검이 떨리며 그의 우측 손에 손가락 하나를 내리쳤다 뜻밖의 도 양년정은 매우 강인하여 잘려져 나간 손가락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왔으나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나 양년정의 첫 번째 외침소리가 이미 동방불패의 귓속에 들어왔다 옆눈으로 영영이 침대가에 서서 검을 휘두르고 양년정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못된 계집애 한 줄기의 빨간 구름이 삽시간에 영영을 향해서 덮쳐왔다 영영은 급히 몸을 피했으나 동방불패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자기도 몰랐다 영호충 이마행은 쌍검을 동방불패의 등허리를 내리쳤다 상문천의 채찍은 양년정의 허리를 휘감았다 동방불패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반격을 하여 상문천의 가슴에 바늘을 찔렀다 상문천은 전신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몸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이때 영호충과 이마행의 두 자루의 검은 동방불패의 뒤떨미에 와서 꽂혔다 동방불패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양년정의 몸 위에 포개졌다 이마행은 깊은 나머지 검을 뽑아 검 끝으로 그의 뒤떨미에 대고 일가를 하였다 동방불패 오늘 결국 결국 내놈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구나 너무 힘을 들어서 말을 할 때 계속 숨을 헐떡거렸다 영영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며 몸이 흔들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영호충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좌측 볼에는 가느다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영영은 말을 하였다 당신도 상처를 많이 입으셨는데요 소매자락을 내밀어 영호충의 얼굴을 닦았다 소매자락에는 붉은 피자국이 묻었다 영호충은 고개를 돌려 상문천에게 말을 했다 상처가 깊지 않으십니까 상문천은 씁쓸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죽지는 않을 것이야 동방불패는 어깨에 두 군데 칼이 꽂힌 곳에서 선혈이 줄줄 흐르고 상처가 심히 깊었다 그래도 계속 헐떡거리며 외쳤다 연재 연재 이 못된 놈들이 너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구나 양연정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당신은 스스로 무공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자랑을 해놓고 어째서 이 못된 놈을 죽이지 못한단 말이오 동방불패는 말했다 나는 이미 나는 양연정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당신이 어쨌단 말이오 동방불패는 말을 했다 나는 이미 내 있는 힘을 다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무공은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야 갑자기 몸이 움직이더니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마행은 그가 일어나 다시 공격을 해 올까봐 일검을 좌측다리에 내리꽂았다 동방불패는 씁쓸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임교주 결국은 당신이 이겼고 내가 졌소 이마행은 껄껄껄 크게 웃더니 말을 했다 너의 그 별명을 고쳐야 되겠군 동방불패는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그것은 고칠 필요가 없소 동방불패는 당신 손에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가지는 못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본래가 가늘고 뾰족하였지만 지금은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또 말을 했다 만약 일대일로 싸움을 했다면 당신들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 이마행은 약간 주저하더니 말을 했다 내 말이 맞다 너의 무공은 나보다 높다 나는 거기에 탄복하고 있다 동방불패는 말을 했다 영호충 너의 권법은 상당하다 그러나 만약 일대일로 싸움을 했다면 너는 나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바로 그렇소 사실은 우리들 네 사람이 힘을 합해서 공격했어도 당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은 저 양씨 성을 가진 자를 돌보다가 비로소 이런 꼴이 되었소 각하의 무공은 극히 높고 천하제일이라는 호칭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매우 진심으로 탄복하고 있습니다 동방불패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 두 분이 그런 말을 하다니 실로 사내대장부의 기계를 지녔소 아 원통하오 원통하오 나는 그 규화보전을 연마할 때 보전의 비방대로 자궁에서 귀를 연마하고 연단을 만들어 복용을 했는데 점점 수염이 없어지고 목소리도 변하고 성도 변하였소 나는 그때부터 여자를 싫어해서 일곱 명의 첩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양년정이라는 사내에게 정을 쏟았습니다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임교주님 나는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당신의 딸을 잘 대해준 이마행은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 있냐 동방불패는 말했다 청하건대 양년정의 목숨은 살려주시오 그를 흥모개에서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두시오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그를 갈기갈기 죽여서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오늘은 손가락을 하나 자르고 내일은 발가락을 하나 자르고 동방불패는 진노를 해서 외쳤다 당신은 당신은 악랄하군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이마행에게 덮쳤다 그는 중상을 입었기 때 문의 몸놀림이 앞에서 보다는 신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덮친 자세는 실로 매섭기 짝이 없었다 이마행은 장검을 똑바로 찔렀다 그의 장검은 앞가슴을 관통하여 뒤로 칼이 나왔다 바로 이때 동방불패는 손가락에 있는 수바늘을 날려 이마행의 우측 눈에 가서 꽂았다 이마행은 칼을 거두고 뒤로 물러났다 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척추가 담벼락에 부딪히고 소리가 나면서 한쪽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다 영영은 급히 앞으로 달려 나가 아버지의 우측 눈을 쳐다봤다 그 수바늘은 눈동자 가운데 꽂혀 있었다 다행히 그때 동방불패에 손의 힘이 쇄약하였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바늘은 곧바로 뒷골을 관통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한쪽 눈알은 영원히 병신이 될 것 같았다 영영은 손가락으로 바늘의 끄트머리를 잡았다 그러나 바늘은 매우 짧아서 아무리 해도 눈 속에 박힌 그 바늘 끝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려는 몸을 돌려 땅바닥에 버려진 동방불패가 수놓았던 자수 틀을 집어 거기에서 실 한 개를 풀어서 조심스럽게 눈에 박힌 바늘 끝에 구멍에 끼워서 실을 잡고 바깥으로 당겼다 이마행은 신음소리를 크게 내었다 그 수바늘에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고 실 끝에 달려 나왔다 이마행은 극도로 화가 나서 발을 날려 동방불패에 시신을 걷어찼다 시신은 날라서 펑 하고 소리를 내면서 양연정의 머리 위에 부딪혔다 이마행은 극도로 화가 난 나머지 발길질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내리쳤기 때문에 동방불패와 양연정의 두 개의 머리가 부딪히자 박살이 났으며 선열이 방으로 튀었다 이마행은 원수를 갖고 다시 1월 신교회 교주자리를 빼앗았지만 이로 인하여 한쪽 눈을 실명하였다 기쁨과 진노가 교차되어 하늘로 머리를 향하고 껄껄 웃었다 그러나 웃음소리 중에는 분노가 충만하였다 상관우는 말을 했다 교주님 축하합니다 오늘에 비로소 대형무도한 자를 모두 죽여듭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는 교주님의 보호 아래서 그 명성이 사해에 진동할 것입니다 교주님께서는 천추만 제하시고 일통강호하십시오 이마행은 웃으면서 욕을 하였다 무슨 놈의 얼어죽을 천추만 제이더냐 갑자기 만약 천추만 제하고 일통강호하면 실로 인생의 최고의 낙일 것이라고 느끼고 껄껄껄 크게 웃었다 이번 웃음이야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펼치고 웃는 웃음이었다 상문천은 동방불패의 바늘에 좌측 젖가슴 아래의 혈도가 찍혀서 전신이 한참 동안 마비되었다가 비로소 사지가 자유로웠다 역시 말을 하였다 교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교주님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번에 원수를 갖고 보기한 것은 자네의 공이 첫째이네 고개를 돌려 영호충을 향해서 말을 했다 충의 공로도 물론 적지가 않지 영호충은 영영의 배곡 같은 뺨에 한 줄기의 빨간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전에 악정고투한 광경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다 만약에 영영이 양년정을 상대하지 않았다면 동방불패를 죽인다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말을 했다 다행히 그의 수바늘에는 독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영은 몸을 약간 움직이더니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그만하세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는 나를 자주 품에 품고 산에 가서 과일을 따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에는 이러한 꼴이 되었군요 이마행은 손을 내밀어 동방불패의 주머니에서 얇고 낡은 한 권의 책자를 끄집어내어 책장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촘촘히 글자가 가득 씌어져 있었다 그는 책을 손에 거머쥐고 한번 흔들더니 말을 했다 이 책자가 바로 규화보전이다 위에는 분명히 신공을 연마하는 것은 칼을 자궁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 라고 분명히 씌어져 있다 이 늙은이가 어떠한 늙은인데 그러한 멍청이 짓을 하겠는가 하하하하 바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러나 보전에 기재되어 있는 무공은 실로 대단하지 무공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 보전의 무공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이야 그러나 그때 나는 이미 흡성대법을 배웠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이 사람을 폐인으로 만든 이 공력을 배워둘 것이야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야 그는 동방불폐의 시체를 한번 걷어찼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을 했다 혼자 잘나고 야근 척하더니 내가 너에게 이 규화보전을 전해준 뜻을 모르고 있었구나 너의 야심이 너무나 크고 교주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하하하 영호충은 내심 철렁하였다 알고 보니 임교주가 규화보전을 그에게 전해줄 당시에 이미 나쁜 뜻을 품고 있었구나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각자의 흉계가 있었어 이마행의 우측 눈에서는 계속해서 새빨간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입을 열고 미친 듯이 웃으니 그의 모습이 더욱 흉악하고 음흉하게 보였다 영호충은 내심 더욱 공포심이 일어났다 이마행은 손을 내밀어 동방불폐의 사타구니를 만져보았다 틀림없이 그의 두 개의 불알이 이미 잘려지고 없는 듯하였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다 이 규화보전은 내시가 연마했다면 최고로 좋았을 것이다 그는 규화보전을 손바닥에 거머쥐더니 공력을 쓰자 본래 아주 낡은 책자가 갑자기 가루가 되었다 그는 손을 휘젓자 책부스러기가 바람에 날려서 창밖으로 날아갔다 영영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이런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은 내가 그걸 연마할까봐 염려가 돼요 영영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입을 삐죽거리며 말을 했다 정말 점잖지 못하군요 영영은 금창약을 꺼내어 아버지와 상관우는 상처에 발랐다 각자의 얼굴에는 바늘에 찔린 구멍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영영은 거 오래 얼굴을 살펴보니 좌측 뼘에 한 줄기의 핏자국이 나 있었다 비록 극히 작았지만 상처가 나은 후에도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우울하였다 영호충은 말을 하였다 당신은 천하의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아마 귀신이 질투를 한 것 같소 얼굴에 새로 생긴 그 점은 복점이오 영영은 말을 했다 내가 천하의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있다니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당신은 영리하고 아름답고 무공이 강하며 아버지는 신교의 교주이고 천하의 호걸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고 있지 않소 또한 여자의 몸이라 동방불패는 당신이 부러웠다 하지 않소 영영은 그가 이런 농담을 하자 피죽 웃으면서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이마행 등 다섯 사람은 동방불패의 규방에서 나와 꽃밭과 지하갱도를 지나서 정각에 돌아왔다 이마행은 명령을 전하여 각 당의 장로 향로에게 일제히 들어올 것을 명하였다 그는 교주의 자리에 앉아서 웃으면서 말을 했다 동방불패 이 작자는 잔꽤가 실로 많은 놈이야 이렇게 교주의 자리를 높게 만들어 놓고 아랫사람들과 거리를 멀리 두게 하여 위엄을 풍기도록 했으니 말이야 이 정각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라 상관우는 말을 했다 교주님께 아랩니다 이 정각은 성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교주님을 칭송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마행은 꿀꿀꿀 웃더니 말을 했다 문물을 겸비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인가 영호충을 향해서 손짓을 하며 말을 했다 충아 이쪽으로 오너라 영호충은 그가 앉은 좌석 앞에 이르렀다 이마행은 말을 했다 충아 그날 내가 향교에서 너 보고 본교에 들어오라고 하였지 그때 나는 호롤단신이고 아직 위험한 상태라 내가 약속한 말을 아마 너는 다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다시 교주의 자리에 앉았으니 맨 처음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그 옛날 일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우측 손은 의자에 손잡이를 툭툭 치면서 말을 했다 이 자리는 조만간에 너의 자리이다 하하하 영호충은 말을 했다 저는 영영에게 태산과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응당이 교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당연하나 나는 이미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로 사람들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에 들어가는 일은 죄송하지만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마행은 두 눈썹을 천천히 치켜세우더니 음산하게 말을 했다 내 분부를 듣지 않겠다고 앞으로 어떤 꼴이 될지 너는 알겠지 영영은 앞으로 걸어 나와 영호충의 손을 잡고 말을 했다 아버지 오늘 같이 기쁜 날 왜 그 작은 일로 기분을 상하시도록 하십니까 그가 본교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천천히 말씀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마행은 한쪽 눈을 비스듬히 하여 두 사람을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끼더니 말을 했다 영영아 너는 남편만을 위하고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렇지 상문천은 옆에 서있다가 말을 했다 교주님 영호형제는 아직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라 성격이 급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제가 천천히 그를 깨우치지요 여기까지 얘기하자 대전 밖에서는 수십 명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무당에 속해 있는 장로 당주 부당주 오지향 향주 부양주 그가 문물을 겸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영명하신 교주님께 인사올립니다 교주님께서는 본교를 중하시고 억조창생을 구하시고 천추만제 일통 강호하십시오 이마행은 일가를 했다 들어오너라 십여명의 사내가 안으로 들어와 일렬로 서서 무릎을 꿇었다 이마행은 옛날에 1월 신교회 교주로 있을 때 교중의 부하 형제들과는 서로 만날 때 단지 폭권을 하고 공수했을 뿐이다 갑자기 여러 사람이 무릎을 꿇자 즉시 일어나 손을 흔들며 말을 했다 그럴 필요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이 떠올랐다 위험이 부족하면 많은 사람을 복종시키기 어려운 법이다 그 옛날 내가 교주의 자리를 강교한 자에게 빼앗긴 원인은 바로 내가 너무나 인자하게 대했던 까닭이다 이 무릎을 꿇고 예를 하는 것은 동방불패가 정했지만 내가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시 그런 예는 취할 필요가 없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다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즉시 자리에 앉았다 얼마 안 잊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전에 들어와 인사를 청하였다 그를 향해서 무릎을 꿇을 때 이마행은 일어서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영어충은 이미 대전 문입구에 물러서 있었다 교주의 자리와는 심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불빛이 또한 어두웠다 멀리 앉아있는 이마행을 보니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았다 내심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을 하였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마행인가 아니면 동방불패인가 외에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일까 각 땅의 당주나 향주들이 칭송을 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여러 사람들은 내심 공포감에 휩싸였으며 자기가 과거에 십여 년 동안 동방불패에게 충성을 바쳐왔기 때문에 말투 속에는 전임교주인 동방불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고 오늘 임교주가 다시 패권을 장악하여 만약에 죄를 묻는다면 어떠한 참혹한 형벌이 자기들에게 내릴지 몰랐던 것이다 더욱 새로 들어온 신진들은 이마행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고 단지 있는 힘을 다하여 동방불패와 양년정에게 화나 당하지 않을까 충성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주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똑같은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칭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호충은 대전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등 뒤에 따갑게 내리쬐었다 대전 밖에는 화나였으며 음산한 대전 안에서는 100명에 이르는 사람이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연신 칭송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이 일어났다 그는 내심 생각하기를 영영이 만약 나에게 1월 신교에 들어오라고 한다면 그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내가 숭산에 가서 좌냉선의 오악파 장문인에야 심을 저지하고 방증대사와 충어도장 두 분에게 약속을 지킨 다음 항산파 제자 중에서 여제자를 골라 장문에 자리를 맡긴다면 내 몸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때 가서 신교에 들어오는 일은 영영과 상의를 해야겠다 그러나 나보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흉내를 내라고 한다면 이 어찌 막무가내로 사람을 따르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앞으로 영영을 처로 맞는다면 임교주는 나의 장인이 되니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다는 것은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무슨 성교를 중하고 억조창생을 고하고 문물을 겸하고 자애롭고 영명한 따위 사내대장부가 하루종일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웅호걸의 길을 더럽히는 것이다 내가 맨 처음 이런 잠꼬대 같은 장난은 동방불패와 양년정이 생각하여 여사람을 못살게 구는 수단인 줄만 알았더니 지금 상황을 보니 임교주도 이런 아부의 말을 듣고 의기양양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구나 또 생각하기를 그때 화산 사과의 뒷동굴 석벽에서 마교 십장로가 조각해 놓은 무공을 보고 마교의 선배들 중에는 적지 않은 영웅호걸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1월교는 어찌 정교와 대항해서 백여년 동안 싸웠으며 시종 쇠퇴하지 않았는가 옛날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현세를 말할 것 같으면 상영님 상관웅 가포 동배공고 산내장 중에 강남사우들은 그 모두가 걸출한 인사들이 아닌가 이러한 영웅호걸들은 협박과 강권에 못 이겨 날마다 땅바닥에 절을 하고 입속에는 아부의 말을 하지만은 내신 욕을 하고 저주를 했을 것이다 나쁜 짓을 한 자보다 나쁜 짓을 하도록 시킨 자가 더욱 나쁜 놈이다 이렇게 천하의 영웅들에게 굴욕과 창피를 준다면 어찌 영웅호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마행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대전의 한쪽 귀퉁이에서 들려왔다 너희들은 옛날에 동방불패의 수하에서 일을 하였다 어떤 일을 하였는가는 본 교주가 암암리에 벌써 분명하게 조사를 했고 일일이 기록하였다 그러나 본 교주는 큰 아량을 베풀어 옛날에 잘못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 교주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본 교주는 선처를 할 것이며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순식간에 대전에서 칭송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모두 들 교주의 인자함과 의로움이 하늘을 덮고 교주님의 아량은 바다처럼 넓고 우리들은 충성을 다할 것이며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이며 끝까지 교주님을 모실 것이라는 말들이 새어 나왔다 이마행은 여러 사람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또 말을 했다 그러나 만약에 대역무도한 짓을 하거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엄한 징벌을 내릴 것이고 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온 가족이 능지 처참되어 죽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했다 저희들이 어찌 그런 생각을 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이 사람들의 말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느끼고 내신 말하였다 임 교주는 동방불패와 똑같이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중들을 억압하고 있구나 여러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순히 따를 것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심히 불복할 것이다 어떤 자가 이마행에게 동방불패의 죄악을 일일리 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방불패가 어떻게 소인배말만 듣고 이를 처리했으며 또한 양년정은 어떻게 교주의 신임을 받고 무고한 자를 죽였으며 아무 이유 없이 상벌을 내리고 신교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등등의 말을 하였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동방불패는 본교의 규칙을 어기고 마구 흑목령을 남발하였으며 강제로 삼신외신단을 먹였다고 말하였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동방불패는 사치와 낭비를 좋아하여 한 끼에 소 3마리와 닭 1마리 돼지 10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하였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했다 한 사람이 밥 먹는 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어떻게 소 3마리 닭 1마리 돼지 10마리를 먹을 수가 있는가 동방불패는 틀림없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연애를 벌렸거나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을 것이다 동방불패는 일교의 교주인데 몇 마리의 소 염소를 죽였다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된다는 말이냐 그러나 각자가 말하는 동방불패의 죄면은 갈수록 많았고 지저분하였다 어떤 자는 동방불패는 희노애락을 모르는 자라고 욕을 하였으며 어떤 자는 동방불패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고는 거하여 나오지 않았다고 욕을 했고 더욱이 어떤 자들은 그가 아는 것이 없고 멍청하다고 욕을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동방불패는 무공히 미약하여 아무런 재주가 없다고 욕을 하였다 영어충은 깊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동방불패는 어찌어찌하다고 욕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나는 모른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다섯 사람이 그를 맞아 싸울 때 모두가 죽음에서 도망쳐 나왔으며 하마터면 그의 수바늘에 적중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다 만약 동방불패에 무공이 미약하다면 세상에 무공이 높은 사람은 그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구나 이어서 또 한 사람은 동방불패가 음흉하고 여색을 좋아하여 강제로 여자들을 약탈하고 교중의 처와 딸들에게 손을 댔으며 많은 사생활을 낳았다고 말을 하였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동방불패는 규화 보전의 기법을 연마하여 벌써 고자가 되었는데 어찌 부녀자들을 욕을 보이고 사생활을 그리 많이 낳았단 말이냐 하하하 그는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더 계속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껄껄껄 웃었다 이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졌다 대전 중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서 눈을 불아렸다 영영은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달려나와 그의 손을 잡더니 말을 했다 충오라버니 그들은 동방불패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들을 것이 없으니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서 풍경이나 구경하지요 영호충은 혓바닥을 내밀었다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의 아버지의 화를 도두면 아니 되겠지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왔다 한 계곡의 페루를 지나서 대나무 바구니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다 두 사람은 대나무 바구니를 타고 아래로 내려올 때 안개와 구름이 몸을 스쳐 지나갔다 흙목에 의해 모습과는 또 다른 세계였다 영호충이 흙목에를 바라보니 햇빛이 그 백곡의 페루에 빛이여 금빛을 발산하였다 그 광경을 보고 내심 상쾌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이곳을 떠나는구나 어젯밤의 일은 마치 악몽을 꿈꿔어 갔다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흙목에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영영은 말을 했다 오라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영영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을 했다 우리는 우리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우리가 어쨌단 말이오 영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다 우리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내가 어찌 당신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옛날에 당신은 나와 함께 강호를 돌아다니지 않았소 영영은 말을 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때문에 적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의 입방하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도 아버지가 나보고 당신 말을 위하고 아버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따라간다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크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십여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재난을 당해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와 좀 더 있고 싶어요 당신의 이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둘이 함께 친하게 지낼 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이 두 마디를 말할 때 목소리가 극히 작아져 거의 들리지가 않았다 마침 한 덩어리의 흰 구름이 날아와 두 사람이 구름 속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영호충은 구름 속에서 영영을 쳐다보았다 영영은 뒤로 자기 몸에 기대고 있었지만 그녀와의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구름 한쪽에 있고 가지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는 듯 하였다 대나무 바구니가 아래에 당도하자 두 사람은 대나무 바구니 밖으로 나왔다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지금 가시겠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좌냉선이 오악검파를 3월 15일에 모이도록 해놓고 오악파의 장문인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의 야심이 너무나 커 천하영웅들에게 못된 짓을 할 것이오 숭산의 회의에 나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영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오라버니 좌냉선의 검술은 당신의 맛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흉계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영호충은 대답을 하였다 알았소 영영은 말을 하였다 나는 응당이 당신과 함께 가야하지만 단지 나는 마교의 유녀여서 만약 당신과 함께 숭산해 간다면 당신의 계획에 많은 지장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묵묵히 말하였다 당신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면 이름을 천하에 떨칠 텐데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소속이 다르니 그때 가면 그때 가면 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영호충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하였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한단 말이오 영영은 초연하게 웃더니 말을 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참 주저한 뒤에 희미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단지 내가 느껴왔고 걱정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무공은 연마할수록 높아지는 법이고 그래서 그 명성 또한 갈수록 커져 때때로 성격이 변하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옛날과는 사뭇 다르죠 동방 아저씨가 그러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되실까봐 심히 염려됩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 아버지는 그 규화 보전의 무공을 연마하지 않을 것이오 그 보전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으니 설사 연마하고 싶어도 연마할 수가 없습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나는 무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아저씨는 규화 보전을 연마하기 전에 그가 1월 신교 교주가 되고 패권을 손에 쥐게 되자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자멸하기 시작했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영영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걱정하시고 나의 걱정은 일체하지 마시오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거짓이나 점잖은 채를 하지 못하오 내가 설령 으스대고 성격이 변한다 해도 당신 앞에선 영원히 오늘처럼 이러할 것이오 영영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영호충은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라 말을 했다 우리 둘의 일은 이미 하늘이 알고 있소 그런데 당신이 저남쪽 무인도로 보낸 그 친구들은 이제는 이제는 데려올 때가 되지 않았소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내가 사람을 파견하여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지요 영호충은 그녀의 몸을 당기어 가볍게 그녀를 안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여기서 당신과 헤어지겠소 숭산의 대사가 끝나면 나는 바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당신과 헤어져 있지 않을 것이오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이 무사하기를 빌겠습니다 하루 빨리 돌아오세요 난 난 이곳에서 밤낮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잘 알았소 입술을 내밀어 그녀의 볼에다 가볍게 입맞춤을 하였다 영영의 얼굴은 새빨개지고 수치심이 가득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밀쳤다 영호충은 껄껄 웃더니 말에 올라타 1월교를 떠났다 소호강후 제 6권 끝 소호강후 제 7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영호충은 항산에 도착하였다 산 아래에서 망을 보고 있던 항산파 제자들이 그를 보고 산 위로 달려왔다 얼마 후 다른 여러 제자들도 일제히 달려 나와 맞이했다 항상 별원에 모여있던 군웅들은 벌떼처럼 쏟아져 나와 마중을 하였다 영호충은 그간의 일들을 물어보았다 조천추는 말했다 장문인께 아랩니다 남제자들은 모두 별원에 무겁고 한 사람도 봉우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며 규칙을 매우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호충은 기뻐서 말했다 거참 잘 되었군요 의화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들은 틀림없이 아무도 봉우리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잘 지켰다는 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의화는 말을 했다 밤낮으로 통원곡에서 떠드는 소리에 우리들은 주암에서 하룻밤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영호충은 껄껄 크게 웃더니 말을 했다 그 친구들에게 잠시라도 조용히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영호충은 즉시 간약하게 이마행이 교주의 자리를 다시 되찾었다는 이를 간약하게 설명하였다 군웅들은 일제히 뛸 듯이 기뻐했고 그 떠드는 소리가 계곡을 진동하였다 모두들 생각하기를 임교주가 다시 교주 자리를 빼앗았으니 선고는 자연히 권력이 막강해지겠구나 앞으로는 틀림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영호충은 견성봉에 올라 무쇠감에 이르러 정한 등 세분사태의 영전에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나서 의와 의청 등의 큰 제자들과 3월 15일의 숭산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항산파는 응당이 하남으로 떠나야겠다는 일들을 상의하였다 의화 등은 모두 숭산파의 계획에 대항하기 위해서 통원곡에 구멍들을 데리고 숭산에 가는 것은 물론 크나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 태산 형산 화산 세파의 시비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좌냝선이 항산파를 반대할 수 있는 핑계 하나를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의화는 말했다 장문사형의 건법은 좌냝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악 장문인의 직위를 맞는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통원곡에 여러 형제들을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엉뚱한 일이만 생길 것입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하였다 우리들이 그곳에 가는 뜻은 좌냝선이 내 팔을 삼킬 수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항산파의 장문인이 된 것도 어울리지 않는데 오악 장문인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통원곡에 그 형제들을 데리고 숭산에 가지 말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통원곡에 가서 설며시 계무시 좋던 추 노두자 세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계무시 등은 그에 동의했고 영호충이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가면 나중에 세 사람이 군웅들에게 설명을 해 주기로 하였다 그날 저녁에 영호충과 군웅들은 술을 만취되도록 마셔댔다 원래 다음날 아침 숭산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술이 깨었을 때는 이미 점심때가 지나서였다 모든 것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별 수 없 이 하루를 연기하였다 둘째날 아침에 영호충은 비로소 여제자들을 데리고 숭산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일행은 며칠 동안 걷다가 한읍에 도착하여 낡은대 사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고 있었다 정학 등 일곱 여제자들은 밖에 나가 사방을 살펴고 숭산파 사람들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는가를 살펴보았다 얼마 안되어 정학과 진견은 날듯이 달려와서 외쳤다 장문 사형 빨리 나와서 보세요 두 사람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였다 틀림없이 무슨 재미있는 일을 본 듯하였다 의화는 급히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진견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3의 내가 혼자가 서보아라 영호충 등은 그녀 두 사람을 따라서 함께 깊숙이 들어갔다 서쪽 복도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자 방바박에 몇 사람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도곡 육선들이었다 여섯 사람들은 꼼짝도 않고 포개져 쌓여 있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제일 위에 포개져 있던 독근선을 안아서 내려놓았다 그의 입에는 복숭아 한 개가 틀어박혀 있어서 영호충은 그 복숭아를 끄집어냈다 독근선은 즉시 욕을 하였다 이 재미랄놈 네놈의 조상들은 한 놈도 곱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손 대대로 모두가 똥구멍이 없는 놈들일 것이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 보시오 독근선 대형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독근선은 말을 했다 내가 어찌 당신을 욕할 수 있다는 말이여 거 함부로 생사람 잡지 마시오 이 개새끼 같은 놈 내 이 어르신이 놈을 보면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 서른 네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당신은 누구를 욕하고 있소 독근선은 말을 했다 재미랄놈 내가 그 놈을 욕하지 않으면 누굴 욕하겠소 영호충은 또 그 나머지 다섯 사람 중에서 제일 위에 쌓여져 있던 도화선을 안아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입 속에서도 복숭아를 끄집어내었다 복숭아가 입에서 반절도 채 나오기 전에 도에서는 말을 하고 싶은 나머지 중얼중얼 말을 하였다 형님 형님의 말이 틀렸습니다 여덟 조각의 배는 열여섯 조각이고 열여섯 조각의 배는 서른두 조각인데 형님은 어째서 서른 네 조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독근선이 말했다 내가 서른 네 조각을 좋아해서 그런다 어쩔래 나는 한 배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속으로는 한 배에다가 둘을 보탠다고 생각하였다 도화선은 말을 했다 어째서 한 대에다가 둘을 보태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아직 혈도가 풀어지지 않아서 입만 자유로워 즉시 떠들기 시작하였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두 사람은 떠들지 마시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도화선은 욕을 하였다 불개와 불가불개 이 두 놈의 중놈들이 조상 대대로 썩어빠진 중놈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째서 불개 대사를 욕하십니까 독근선은 말을 하였다 그를 욕하지 않으면 누굴 욕한단 말이오 당신이 우리들에게 간다고 말도 않고 떠난 후 조천추가 모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여섯 형제가 어째서 숭산에 가서 그 재미있는 장면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따라 왔지요 우리들은 당신들보다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당도하자 불가불개 이 중놈을 만나듭니다 그놈은 거짓으로 우리들과 함께 술을 먹겠다고 했고 또 여섯 마리의 개가 호랑이를 물어 죽였다고 말을 하고 우리를 속여 가서 보도록 했지요 그런데 그의 대사부인 불개 이 썩어빠진 중놈이 이곳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방비하지 않은 틈을 타 우리 모두의 혈토를 찍어서 장작개비처럼 이곳에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만약에 숭산에 간다면 틀림없이 영호 장문인의 대사를 망친다나요 재미랄놈 우리가 어째서 당신의 대사를 망친단 말이오 영호충은 이제서야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번에는 도곡 육선들이 이겼고 불개 대사가 졌소이다 당신들 여섯 형제는 다음번에 그들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오늘의 사건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더욱이 그들에게 손찍음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천하의 영웅 후걸들이 오늘의 사건의 원인을 묻게 되어 불개 대사가 도곡 육선에게 고통을 당했음을 알게 되면 그들의 체면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오 독근성과 도하선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다음번에 이 두놈의 중놈들을 만나면 우리들은 아무 일 없는 척하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줍시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빨리 이 형제들의 혈도를 풀어주십시오 그들은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오 즉시 손을 내밀어 도하선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그들 여섯 형제가 또 한바탕 떠드는 것을 듣지 않기 위함이었다 정학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대사형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견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들은 탑 쌓기를 하고 있어요 도하선은 갑자기 욕을 하였다 이봐 비군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우리가 어째서 탑을 쌓는단 말이오 진견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비군이가 아니에요 독근성은 말을 했다 당신은 비군이와 함께 있으니 마찬가지로 비군이지 진견은 말을 했다 영호 장문이는 우리와 함께 있으니 장문인도 비군이입니까? 정학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도 우리들과 함께 있으니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모두 비군이가 되었겠군요 독근성과 도하선은 할 말이 없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탓하며 서로가 잘못하여 자기들이 비군이가 다웠다고 원망하였다 영호 충과 의화 등은 방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도고 극선은 나오지를 않았다 영호 충이 또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도하선은 낄낄대며 왔다갔다 하고 아직까지 다섯 형제의 혈도를 풀어주지 않았다 영호 충은 깔깔 웃더니 급히 손을 내밀어 다섯 사람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급히 방 밖으로 나왔다 방 안에서 치고 받고 하는 소리가 크게 나는 것으로 보아 한바탕 엉켜 붙은 것 같았다 영호 충은 킥킥 거리면서 그곳을 나왔다 모퉁이를 몇 개 돌아 수장을 걸어가니 작은 눈길 위에 당도하였다 눈가에는 한 그루의 복숭아 나무에 꽃봉오리가 가득 열려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활짝 필성 싶었다 영호 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이 복숭아 꽃은 예쁘기 짝이 없는데 도곡 육선은 어째서 이렇듯 이 엉뚱하고 해괴한 짓만 하는가 도곡 육선과 복숭아 꽃을 아무리 좋게 연관시켜 보려 해도 어울리지가 않는구나 그는 한찬동안 한가롭게 선보를 한 다음 또 생각하였다 여섯 형제는 지금쯤 싸움을 다 끝마쳤을 것이니 그들과 함께 술을 먹어도 되겠구나 갑자기 몸 뒤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호 오라버니 영호 충이 몸을 돌려보니 그것은 의림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와 가벼운 소리로 말을 했다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영호 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물론 무슨 일리요 의림은 말을 했다 도대체 당신은 임소절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 악시의 성을 가진 소삼애를 더 좋아하십니까 영호 충은 멈칫하여 심히 난감하였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째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오 의림은 말했다 의화 의청 사매께서 나보고 좀 물어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영호 충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다웠다 약간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어째서 그런 말들을 물어봐 달라고 할까 의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과 소삼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의화 사저가 악소저와 다투어 쌍방이 모 두 틈이 벌어졌습니다 의진 의령 두 사저가 당신의 명을 받고 상처에 바르는 약을 갖다 두었는데 화산판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사저를 냉대하였습니다 모두들 당신이 화를 낼까봐 당신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수와 의문사저가 또 화산에 가서 당신이 항산파의 장문인을 맞는다고 전갈하러 갔을 때에는 화산파 사람들이 그들을 억류까지 하였습니다 영호 충은 약간 놀라 말을 하였다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의림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것은 불가 불개가 말한 것입니다 영호 충이 말했다 전백광이 의림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흥목에 가신 직후의 사저는 그를 화산파에 보내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영호 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전백광은 경공이 대단하니 염탐을 해도 그리 쉽게 그들에게 발각되지는 않았을 것이오 그들 두 사저의 소식을 가져왔소 의림은 말을 했다 네 그러나 화산파는 매우 엄중히 지키고 있어서 그들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두 사는 고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쪽지를 써서 절대로 화산파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 말고 더욱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영호 충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쪽지를 써서 그에게 전해준 것은 사부님의 수법과 똑같군요 의림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했다 나는 견성봉에 있고 그는 통원곡에 있으므로 일이 있어 그에게 알릴 때에는 별수 없이 쪽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영호 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됐습니다 내가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전백광은 뭐라고 합디까 전백광은 경사가 난 것을 봤다고 합니다 당신의 옛날 사부는 사위를 갑자기 영호 충의 얼굴이 크게 변하였다 그녀는 내심 당황하여 말을 멈추었다 영호 충은 목구멍이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씩씩대며 말을 했다 계속 말을 하시오 괜찮소 괜찮소 자기가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도 자기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의림은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했다 영호 오라버니 괴로워하지 마세요 의화의 청사자들은 모두 말하기를 임소전은 마교의 사람이지만 그 아름다움과 무공의 악소 저보다도 몇백배 강하다고 했습니다 영호 충은 씁쓸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는 하나도 괴롭지 않소 소사매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니 내가 응당히 기뻐해야 될 일리오 그는 그는 전백광이 나의 소사매를 보았다고 의림은 말을 했다 전백광은 화산 옥녀봉에는 휘황찬란한 청사초롱이 켜져 있고 매우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각 문파에서는 축하객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악 선생은 우리 항산파에는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 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림은 또 말을 했다 우수와 의문사전은 화산파에 좋은 소식을 알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물도 보내지 않고 축하 인사를 파견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째서 소식을 알려주러 간 사저들까지도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영호 충은 멍해져서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다 의림은 말했다 의화 의청 두 분의 사저가 말하기를 화산파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예의를 따지지 않으니 우리들도 예의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숭산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의 무례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해야만 합니다 영호 충이 또 다시 실망을 하고 정신이 나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림은 한숨을 쉬더니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했다 영호 오라버니 몸 조심하세요 하고 천천히 물러갔다 영호 충은 그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자 불렀다 사매 의림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영호 충은 물어보았다 나의 사매와 혼인을 한 자는 바로 바로 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임시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영호 충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우측 소매 자락을 끌더니 말을 했다 영호 오라버니 그 임시 성을 가진 자는 당신의 반도 따라가지 못해요 악소저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사저들은 당신이 화를 낼까봐 지금까지 당신에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도곡육선이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전백광은 바로 이 부근에 있다고 합니다 전백광이 당신을 보면 아마 그 말을 할 것입니다 설령 전백광이 말을 하지 않아도 며칠 뒤면 숭산에 가서 틀림없이 그 악소저와 그의 남편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그녀가 새색시 차림을 한 것을 보면 어쩌면 어쩌면 큰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임소저가 당신 옆에 있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당신께 가서 악소저를 마음에 새겨 두지 말도록 말 좀 하라고 시켰습니다 영어충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상심해 할까봐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나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구나 갑자기 손등에 몇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고개를 옆으로 하니 의림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해서 물어보았다 당신 당신은 어째에서 그러시오 의림은 철양하게 말을 했다 나는 당신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영호 오라버니 울고 싶으면 큰 소리로 울어버리세요 영호충은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내가 어찌서 울어야 한단 말이오 영호충은 정처 없는 떠돌이라 사부와 사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문에서 내쫓았소 소사매가 어떻게 나를 나를 아하하하 큰 소리로 웃고는 잽싸게 달려갔다 단숨에 이십여리를 달려간 것이다 황령하고 이적이 끊긴 곳에 이르자 슬픔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올라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쓰러져 큰 소리로 울었다 한참 울고 나자 비로소 약간 마음이 풀어졌다 내심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돌아간다면 두 눈이 부어올라 의화 등 그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를 비웃을 것이다 저녁때가 된 다음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한편으로 또 생각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걱정할 것이다 사내 대상부가 울면 운 것이고 웃으면 무슨 것이지 영호충이 악영산을 상호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모두 아는 일이 아닌가 즉시 걸음을 빨리하여 그들이 있는 낡은 사당으로 돌아왔다 애화의청 등은 마침 사방에 흩어져 자기를 찾고 있었다 그녀들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다 탁자에는 이미 술과 요리가 파려져 있었다 영호충은 자음 자작을 하고 크게 취한 다음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며칠 뒤에 숭산 아래에 도착하였다 숭산 대회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다 3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영호충은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아침 일찍 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산허리에 이르자 4명의 숭산 제자들이 영접하러 나왔다 그들은 심히 예의를 갖추고 말하였다 숭산의 후악들은 항산파 영호장문인께서 왕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 장문인께서는 산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말하기를 태산 형산 화산 세파의 사백 사숙과 사형들은 어제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영호장문인과 여러 사저들이 이렇게 오시니 숭산파의 여러 사람들은 감격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충이 산을 오르면서 보니 산길은 깨끗이 쓸려져 있었고 몇 일을 지날 때마다 몇 명의 숭산 제자들이 차와 물 따위를 준비하여 빈객을 영접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숭산파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것으로써 좌행선이 오악건파의 장문인의 뜻을 두고 있으며 그 야심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참 걸어가자 또 몇 명의 숭산 제자들이 마중을 나와 영호충을 보고 인사를 하였다 곤륜아미 공동청성각파의 장문인들과 선배 어르신께서는 오늘 모두 숭산에 오셔서 오악파가 청구한 장문인의 대전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곤륜파 청성파리 여러분들은 이미 도착을 하셨습니다 영호 장문인께서도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모두들 산 위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의 안색에서 교만함을 엿볼 수가 있었고 그들의 말투를 들어보니 오악파의 장문님 자리는 그 누가 뭐라해도 숭산 좌행선의 손바닥이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올라가니 갑자기 벼락과 같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까까질은 절벽에서 두 개의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폭포수 옆으로 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길을 안내하는 한 명의 숭산파 제자가 말했다 이곳이 바로 승관봉입니다 영호 장문인께서 보시건대 이곳의 경치와 항산의 경치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항산은 연기가 살아있으며 숭산은 웅장하고 힘이 넘치니 모두 멋집니다 그 사람은 말을 했다 숭산은 천하에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한나라 당나라 때에는 경기 안에 위치했으며 원래 천하의 무산들의 우두머리 산입니다 영호 장문인께서 보십시오 이 기상을 역대 제왕들은 모두 이곳 숭산 아래에서 왕도를 건립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뜻은 숭산이 무산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숭산파도 역시 여러 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잔잔히 웃고는 말을 했다 우리 강호의 인사들과 제왕 관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 장문께서는 관가의 사람들과 교분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니 산길은 갈수록 험악하였다 길을 인도하는 숭산파 제자는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이곳이 청강봉 저곡이 청강평입니다 이곳이 바로 대철양협 이곳 저곳이 바로 소철양협입니다 철량협의 바위들은 모두가 과석이었다 그 좌측은 만길의 깊은 계곡으로 밑이 보이지 않았다 한 명의 숭산 배자가 큰 돌멩이를 하나 주어 계곡 아래로 던졌다 큰 돌멩이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소리가 점점 작아져 결국은 들리지 않았다 의화는 말을 했다 사형제 말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숭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 사람은 말을 했다 적게 잡아도 2,00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의화는 말을 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당도할 때마다 당신들이 돌멩이를 던져 시험을 한다면 얼마 안 있어 이 계곡은 당신들이 던진 돌멩이로 꽉 메워지겠군요 그 사내는 흥하고 코빵 뒤를 튀었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모퉁이를 하나 도니 앞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였다 상기슭에는 10여명의 사내가 손에 각자 변기를 들고 길을 막고 서 있었다 한 사람이 음산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영호충은 언제 이곳으로 올까 친구들이 그 자가 오는 것을 보면 이 눈먼 자에게 가르쳐 주게나 영호충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 수염이 양쪽에 칼날처럼 나 있고 안색이 음산하여 공포의 분위기였으며 한쪽 눈이 멀었다 다시 나머지 사람을 보니 모두들 눈먼 봉사였다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멈칫하면서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영호충은 여기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저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십니까 영호충이 여기 있다는 말을 하자 몇 명의 봉사들은 즉시 일제히 욕을 하고 변기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모두들 욕하기를 영호충 이 못된 놈 내 놈이 우리들의 눈을 이렇게 멀게 했다 오늘 내 놈이 죽나 우리가 죽나 한번 결판을 내자 영호충은 갑자기 무엇인가 깨달았다 그날 밤 화산파가 낡은 사당에서 기습을 당했을 때 내가 새로 배운 독고구검의 건법으로 적지 않은 적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 사람들의 정체를 줄곧 생각해도 알아내질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틀림없이 숭산파가 파견한 자들이었구나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눈앞의 길은 상당히 험준하여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 발목만 잡혀도 단번에 수천 길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았다 또 한 길을 안내하던 숭산 제자들은 입가에 웃음을 띄고 있었으며 매우 고소하다는 눈치였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내가 용천 주건곡에서 숭산파에 있는 놈들을 적지 않게 죽였으니 오늘 숭산에 오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말을 했다 이 눈먼 친구들은 숭산파 문화의 제자들입니까 귀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길을 비키도록 말씀 좀 해주시오 그 숭산 제자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들은 우리 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영호 장모님께서 혼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일까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어르신이 먼저 내 놈부터 처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겠다 바로 불개화상이 도착한 것이다 그의 몸 뒤에는 불가불개인 전백광이 따라왔다 불개는 성큼 앞으로 달려가 단숨에 두 명의 숭산 제자들을 거머쥐고 눈먼 봉사들을 향해 던지며 외쳤다 영호충이 간다 눈먼 봉사들은 마구 병길을 휘둘렀다 두 명의 숭산 제자들은 무공이 높아서 몸이 허공에 떴어도 여전히 검을 꼽아 막으면서 크게 외쳤다 같은 숭산파 사람들입니다 빨리 길을 비키십시오 눈먼 사람들이 급히 피하느라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불개는 앞으로 달려나가 또 두 명의 숭산 제자들을 거머쥐고 일가를 했다 내 놈들을 이 봉사에게 길을 비키라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어른께서 내 놈들을 던져버리겠다 두 팔에 길을 집어넣어 두 사람을 허공을 향해 던졌다 불개화상의 완력은 대단하였다 두 명의 숭산 제자들은 허공에서 똑바로 7, 8장 정도 날아갔다 그들은 혼비백산되어 비명소리를 질렀다 자기들이 수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순식간에 곤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불개화상은 그들 두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를 기다려 두 팔을 일제히 내밀고 다시 두 사람의 뒷덜미를 거머쥐고 말을 했다 자 어디 다시 한번 해볼까 한 명의 사내가 급히 말을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한 명의 숭산 제자는 야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영어충 너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러 친구들이여 빨리 뒤쫓으시오 빨리 쫓아가시오 십여 명의 봉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정말인 줄 알고 급히 달려갔다 전백광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영호 장문인의 조남이 너희들이 부르라고 만든 것이냐 팍팍 북밤을 때리고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영호 대협은 여기 계시다 영호 장문님은 이곳에 계시다 눈먼 놈들 중에서 씨가 있는 놈은 영호 장문인에게 한 수 배워봐라 눈먼 자들은 숭산 제자들의 사주를 받고 있었고 또한 두 눈을 영호층 때문에 잃어서 그 원한을 갚으려고 산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명의 숭산 제자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는 간이 콩알만해졌고 또 산길에서 이리저리 한참을 뛰고 나자 두 눈이 사물을 볼 수가 없는 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영호층 불개화상 전백광과 항산의 여러 제자들은 눈먼 사람들의 몸 옆을 지나 산 위로 올라갔다 갑자기 봉오리가 끊기며 천연의 문이 하나 나타났다 바람이 그 문에서 불어왔으며 구름과 안개가 바람과 함께 얼굴에 와 닿았다 불개화상이 일가를 했다 이곳은 뭐라고 부르는 곳이냐 어찌 벙어리가 되었느냐 그 숭산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했다 이곳이 바로 조천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은 서북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 다시 한참 동안 산길을 올라갔다 봉오리 정상의 넓은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이뒀다 길을 인도하는 여러 명의 숭산 제자들은 먼저 달려나가 소식을 전하였다 이어서 영호충을 환영하는 음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좌냉선은 황색의 옷을 입고 20여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앞으로 걸어 나와 공수를 하며 맞이하였다 영호충은 지금은 비록 항산의장문인이지만 지금까지 그를 좌사백이라고 줄러 왔으므로 필경 그의 후배였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며 말했다 후배 영호충이 숭산 장문께 인사드립니다 좌냉선은 말을 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더니 영호세형께서는 풍채가 옛날 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젊은 세형이 항산파 문호를 장악한 것은 전 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는 매우 냉혹한 사람이었다 이때 그의 표정에서는 축하하거나 기쁜 표정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영호충은 그의 말투 속에 뼈가 있음을 알았다 무림 중에 전 대미문의 일이라고 한 것은 그가 남자로서 비군이의 우두머리가 된 것을 풍자한 것이고 젊다는 것은 더욱 나쁜 뜻이었다 그래서 말을 했다 저는 정한 사태의 유언에 따라 항산파의 장문인을 맡았습니다 항산 문호를 맡은 것은 두 분 사태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이지요 복수를 하고 나서는 나 스스로 장문의 자리래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좌냉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좌냉선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을 띄거나 분노와 증오를 억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좌냉선의 얼굴은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좌냉선은 말했다 오악원파는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하였고 앞으로도 오파가